안녕하세요.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 진짜라고 부를 수 있는 우정과 사랑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굿나잇 스토리는 프랑스 낭만주의 시대의 대작가 알렉산드르 디마이의 삼총사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다르탄양이라는 청년이 삼총사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여인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험담입니다. 오늘날 수차례의 영화와 연극, 뮤지컬로도 재탄생되어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만화를 보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켜 다시 봐도 정말 재미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꿀잼, 꿀잠, 재미있는 세계문화, 알렉산드르 디마이의 삼총사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아버지의 선물 1625년 4월 첫째 월요일, 프랑스의 맹이란 마을은 신교도들이 또 내란이라도 일으켰는지 거리가 몹시 떠들썩했다. 여자들이 내거리 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고 어린아이들이 문 앞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은 급히 갑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화승총과 창을 들고 프랑맨이의 여간 앞으로 뛰어갔다. 군중은 갈수록 많아졌는데 그 시대에는 이러한 소동이 가끔 있곤 했다. 사람들은 곧 소동이 일어난 까닭을 알 수 있었다. 한 젊은이 때문이었다. 18살 쯤 된 그 젊은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괴상하게 빛바랜 파란 털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긴 얼굴은 그 젊은이가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턱근육이 잘 발달한 것으로 보아 가스코뉴 사람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젊은이가 쓰고 있는 베레모에는 깃 장식까지 되어 있었다. 젊은이의 둥근 눈은 아주 총명해 보였고 매브리코는 귀여웠다. 젊은이는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랐고 어른이라고도 하기에는 너무 앳돼 보였다. 만약 젊은이가 허리에 긴 칼을 차지 않았더라면 농부의 아들이 여행 온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젊은이는 이상하게 생긴 말을 끌고 있었는데 다 늙어빠진 가스코뉴 남부지방의 조랑말이었다. 털빛은 누렇고 꼬리털은 빠진 지 오래지만 머리를 무릎보다 더 낮게 숙이고 하루에 47km쯤은 예사로 걷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 말의 이러한 장점은 이상한 털빛과 못생긴 다리 때문에 전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젊은이는 15분 전에 말을 끌고 포장 시 문을 지나 맹의 거리로 들어왔다. 젊은이의 이름은 다르탄양이었다. 다르탄양은 가스코뉴 귀족의 아들로 출세를 하기 위해 파리로 가는 길이었다. 다르탄양은 아무리 훌륭한 기사라도 이런 말을 타고 있으면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마음이 여간 괴롭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 말을 선물로 주셨을 때 다르탄양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다르탄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말이다. 이 말은 태어난 지 13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줄곧 우리 집에만 있었다. 너도 귀여워하게 될 거야. 절대로 남에게 팔지 말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어라. 그리고 이 말을 타고 싸움터에 나갈 때는 늙은 종을 아끼듯이 사랑해줘야만 한다. 궁중에 들어가면 500년 전부터 우리 조상에 지켜온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해야 한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는 리슐리의 추기경과 구강폐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마라 알겠느냐. 요즘 세상에는 용기만이 귀족의 출세를 도와준다.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면 그 사이에 눈앞에 행운을 놓칠 수도 있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한다. 나는 너에게 검수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으로 무엇이든 쳐부서야 한다. 결투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해야 하며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에는 더욱더 용기가 필요할 게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은 15액의 돈과 이 말, 그리고 지금 들려준 충고의 말이 전부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가 집시 여자에게 배웠다는 신기한 약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마. 심장을 다치지 않는 한 어떠한 상처도 이 약만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음, 이제 더 말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너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게다. 트래빌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예전에 나하고 이웃 사촌이었지.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영광스럽게도 지금의 국왕이신 루이 13세의 소급 친구였단다. 그 뒤 트래빌 씨는 파리로 나갔는데 도중에 무려 다섯 번이나 결투를 했단다. 그리고 지금의 국왕이 어른이 될 때까지 전쟁을 빼고도 일곱 번이나 결투를 했지. 지금까지 한 걸 전부 합하면 아마 더 될 게야. 그 같은 사람이니까 지금은 근이 총사대 대장까지 되었다. 위풍당당한 추기경마저도 트래빌 씨만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 트래빌 씨는 하나의 일만의 키나 번다. 즉, 굉장한 부자란 말이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출발했지. 이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도록 해라. 다르탄양의 아버지는 자기 칼을 아들의 허리에 채워준 다음 뒷밤에 입맞춤을 했다. 시골 청년 다르탄양은 드디어 길을 떠났다. 다르탄양은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르탄양은 고향에서 맹까지 오는 동안 줄곧 주먹을 쥐고 있었고 하루에 열 번도 넘게 칼에 손을 가져갔다. 그러나 다르탄양의 주먹은 끝내 어느 누구의 턱으로도 날아가지 않았고 칼도 칼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다르탄양은 프랑맨이의 여관 앞을 이르렀다. 말 사람들의 소동은 결국 다르탄양이 탄 괴상한 말과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칼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다르탄양은 말에서 내렸다. 여관 층계 밑에서 날씬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남자 선호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르탄양은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 귀를 바싹 갖다댔다. 남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르탄양의 생각에 들어맞았다. 남자들은 다르탄양의 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다르탄양의 우스꽝스러운 말을 흉내내면서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다르탄양은 베레모를 한 번 고쳐 쓴 다음 한 손은 칼에다 다른 한 손은 허리에다 대고 남자들 앞으로 나아갔다. 여보시오 그 창 밑에 숨어있는 양반 무엇이 그렇게 우스운지 말 좀 해보시오. 어디 같이 좀 웃어봅시다. 그러자 남자들은 곧 다르탄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 때문에 웃은 게 아니오. 다치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말하시오. 다르탄양은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한 남자가 웃은 띈 얼굴로 다르탄양에게 다가왔다. 빼앗긴 편지 다르탄양은 어느새 칼을 뽑아들었다. 이 말도 한창 때는 귀여웠을 테지. 그 남자는 다르탄양이 화를 낸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창가에 있는 남자들을 향해 말했다. 이 빛깔은 식물에는 흔하지만 말에는 드문 거 아니야? 다르탄양은 더욱 화가 나서 칼을 높이 들었다. 남자도 칼을 뽑았다. 아까부터 잠자코 있던 두 남자와 여관 주인도 막대기와 부집게 따위를 휘두르며 다르탄양에게 덤볐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다르탄양이 남자들의 거센 공격에 대항하는 동안 남자는 칼을 거두더니 구경꾼들 쪽으로 돌아서며 소리를 질렀다. 아, 정말 골칫거리란 말이야, 가스코니 놈들은. 어서 저놈을 주황색 말에 태워 쫓아버려야 돼. 네 놈을 해치우기 전엔 절대 안 간다, 이 비겁하고 더러운 놈아. 다르탄양은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아, 아직도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군. 정말 가스코니 놈들은 지겹단 말이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 그러다가 제풀에 지치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다르탄양은 쉬이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나이와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드디어 다르탄양이 지쳐 칼을 땅에 떨어뜨렸다. 막대기로 내리쳐진 칼은 두둥강이 나고 말았다. 그 남자는 이어서 다르탄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다르탄양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지고 말았다. 사방에서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여관 주인은 귀찮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 하인을 시켜 다르탄양을 부엌으로 옮기게 한 뒤 치료해 주는 채 했다. 어떻게 됐어? 그 미친놈은. 옆에 있던 귀족처럼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듯 주인에게 물었다. 잘됐지요.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쓰러지면서도 제 호주머니를 툭툭 치며 두고 봐라.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이런 꼴을 다한 걸 알면 트래빌 씨가 가만두지 않을걸. 하고 중얼거립디다. 트래빌이라고? 그 남자는 갑자기 정색을 했다. 호주머니를 툭툭 치며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호주머니를 조사해봤나?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던가? 근이 총사대 대장 트래빌 씨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트래빌이 저놈을 보낸 것일까? 저런 꼬마를? 그 남자는 이마를 약간 찌푸리며 입속말로 중얼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녀석은 지금 어디에 있나? 2층에 있습니다. 제 아내의 방에요. 옷과 소지품도 같이 있나? 그런 것은 전부 부엌에 있습니다. 여관 주인은 공손히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쨌든 그놈이 밀레디를 보면 곤란해. 트래빌에게 보내는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부엌 쪽으로 갔다. 한편 겨우 정신을 차린 다르탄양은 여관 주인의 재촉을 받고 부엌 쪽으로 내려갔다. 다르탄양의 머리는 온통 붕대로 감겨있었다. 다르탄양과 싸우던 남자는 말 두필 이끄는 이룬 마차의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그 안에 탄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차에 탄 사람은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얼핏 보니 젊은 부인 같았다. 젊은 부인은 다르탄양의 고향인 남쪽 지방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더욱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부인은 살결이 눈같이 흰, 금발의 미인이었다. 긴 머리칼은 어깨까지 다 물결치고 파란 눈은 서글서글하고 입술은 장밋빛이고 손은 하얗고 아름다웠다. 카카께서 저에게 내리신 말씀은요? 부인이 초조한 듯 물었다.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서 공장님이 런던을 떠났는지 직접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밖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이 상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건방진 꼬마를 골려주지 않고요? 부인이 물었다. 그 남자가 대답하려고 입을 벌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까부터 숨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다르탄양이 벼랑간 그 자리에 뛰어들었다. 그 건방진 꼬마가 당신을 괴롭혀주겠소. 이번에는 아까처럼 놓치지 않을 거요. 아, 잠깐! 그 남자가 칼에 손대는 것을 보고 부인이 소리쳤다. 잠시라도 늦으면 이리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즉시 떠나십시오. 저도 떠나겠습니다. 부인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남자는 말에 뛰어올랐다. 그러자 마부가 말에게 사정없이 채찍질을 가했다. 그들은 곧 달리기 시작하더니 각각 거리의 반대쪽으로 사라져갔다. 비겁한 놈 같은 이라고 뭐야! 엉터리 귀족! 다르탄양은 이렇게 외치며 남자의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열 발짝도 채 움직이지 못하고 길 가운데에 쓰러지고 말았다. 귀가 울리고 어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 거 4, 5일 동안은 꼼짝하지 마시오. 여관 주인이 말했다. 그러나 다르탄양은 벌써 일어나 혼자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술과 기름 따위를 섞어 약을 만들었다. 그 약은 놀랄 만큼 효과가 좋았다. 저녁때가 되자 벌써 일어날 수 있었고 다음 날에는 거의 다 나았던 것이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트래빌 대장에게 전해야 할 편지가 사라지고 없었다. 다르탄양은 몇 번이나 호주머니와 자루와 지갑을 뒤져봤지만 편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소개장 내 소개장 어떻게 했어? 빨리 내놔 내놓지 않으면 모두 가만두지 않겠어. 그 편지는 트래빌 씨에게 보내는 것이란 말이야. 만약 내놓지 않으면 그분의 손으로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겠다. 다르탄양이 하도 성화를 부리자 여관주인은 겁이나 편지를 찾는 척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얼른 크게 소리쳤다. 그 편지는 없어진 게 아니라 도둑 맞은 겁니다. 도둑을 맞다니 누구에게? 어제 그 손님에게 말입니다. 당신 위도시 있던 부엌으로 내려간 사람은 그 손님뿐이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훔쳐갔을 겁니다. 그래? 좋아. 이 사실을 그대로 트래빌 씨와 구강 패하께 말씀드려야지. 다르탄양은 모자를 들고 문까지 전송 나온 여관 주인에게 이 애키를 내주고는 다시 그 주황색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이었고 파리의 성 안토니오 성문에 무사히 도착한 다르탄양은 자기 말을 삼 애키에 팔아버렸다. 다르탄양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걸어서 파리로 들어갔다. 다르탄양은 여러 곳을 돌아다닌 끝에 가까스로 자기 호주머니 사정에 맞는 새빵을 하나 얻을 수 있었다. 바로 릭성브르 궁전 근처 거리에 있는 다락방이었다. 다르탄양은 집주인에게 돈을 치른 뒤 르브르 궁 근처로 나가 지나가는 총사를 붙들고 트레빌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 총사는 트레빌의 집이 비웨 콜롱비의 거리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곳은 마침 다르탄양이 새든 집 근처에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다르탄양은 총사대의 대장 트레빌을 찾아 나섰다. 총사대장 트레빌 트레빌은 다르탄양과 마찬가지로 가스코뉴의 가난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어수선한 시대에 용기와 분별력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출세한 사람이었다. 트레빌은 구강인 루이 13세를 황태자 때부터 모셨는데 검술에 뛰어나 구강의 신변을 지키는 등 근위 총사대의 대장이 되었다. 한편 리슐리의 추기경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있어 구강에 뒤지려고 하지 않았다. 루이 13세가 트레빌이라는 다부진 용사에게 신변보호를 맡기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친이대를 둘이라 마음먹었다. 구강과 추기경은 외국에까지 손을 뻗쳐 유명한 검객들을 찾았다. 구강과 추기경은 겉으로는 검객들에게 싸움을 못하게 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상대편 부하들과 한바탕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근위 총사대 대장 트레빌 말고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아주 난폭했다. 비베 콜롱비의 거리에 있는 트레빌의 저택에서는 마치 야영 진지처럼 대여섯 명의 총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서 왔다 갔다 하며 지키고 있었다. 다르타냥이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비서가 와서 찾아온 용건을 물었다. 다르타냥은 아주 공손하게 자기 이름을 댄 뒤 트레빌을 좀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비서는 만나게 해줄 테니 좀 기다리라고 했다. 다르타냥은 주위의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봤다. 가장 시끄러운 중심 인물은 키가 크고 얼굴이 건방져 보이는 한 총사였다. 그 총사는 보통 총사들이 입는 소매가 넓은 외투 대신 몸에 딱 맞는 파란 윗도리를 입고 있었다. 그 위에다 금실로 누빈 번쩍거리는 허리띠를 두르고 빨간 비단으로 만든 기다란 망토를 보기 좋게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 총사는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서 이따금 기침을 했다. 망토를 걸치고 있는 이유도 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게 유행이야. 어리석은 짓인 줄 알지만 유행을 따르자면 할 수 없지. 게다가 유산 때문에 생긴 돈은 어차피 써버려야 하거든. 총사는 뽐내며 말했다. 여보게 포르토스 누가 그런 소릴 고지 듣겠어. 그 허리띠는 지난 일요일 함께 거닐던 부인한테 받은 거 아냐? 옆에 있던 총사가 말했다. 천만에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포르토스라는 총사가 말했다. 그렇지 아라미스? 포르토스는 다시 한 번 중얼거리면서 옆에 있는 총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아라미스라는 총사는 포르토스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었다. 스물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인데 순진하고 얌전했다. 까만 눈은 온순해 보였고 장밋빛 뺨은 솜털로 덮여 있었다. 아라미스는 손에 핏줄이 굵어질까 봐 손을 밑으로 내리려고 하지 않았고 이따금 귀를 만지작거렸다. 아라미스는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았다. 지금도 친구의 물음에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다르탄양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다르탄양은 총사대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트래빌은 무엇 때문인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다르탄양의 인사는 친절하게 받아주었다. 그리고 그리운 고향 사투리 때문인지 미소까지 띄었다. 트래빌은 다른 사람과 먼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하고 연거프 소리쳤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곧 방으로 들어왔다. 트래빌은 얼굴을 찌푸린 채 방 안을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 앞에 멈춰 서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쭉 훑어봤다. 폐하께서 앞으로는 근위 총사를 친위대에서 뽑겠다고 하셨다. 트래빌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폐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근위 총사가 비참하게 됐으니 추기경은 어제 폐하와 장기를 두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그저께 밤 허풍선이 근위 총사들이 회루거리의 선술집에서 밤늦게까지 너무나 떠들어댔기 때문에 순찰하러 간 자기의 친위대원들이 그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야. 그 꼴이 어땠을지 자네들도 짐작이 갈 테지? 추기경은 자네들의 이름까지 됐어. 응 확실히 그것은 내 잘못이야. 자네들을 뽑은 것이 바로 아라미스 자넨 왜 또 총사대에 옷을 입었지? 신부 옷을 입었으면 더 어울렸을 텐데 보르토스? 자넨 왜 또 아주 훌륭한 허리띠를 두르고 있지? 그걸로 무엇을 할 셈인가? 그리고 아토스 아니 아토스가 없지 않은가? 어디에 아토스는? 병에 걸려 누워있습니다. 아주 심합니다. 뭐? 병에 아주 심하다고? 도대체 무슨 병인가? 천연두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뭐 천연두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나이에 천연두에 걸리다니 아니야 아마 상처를 입었을 테지 죽음을 당했을지도 몰라 내가 알았더라면 들어봐 들어봐 어쩌면 어쩌면 물론 아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기를 바랄는지도 몰라 자기 몸을 아끼거나 도망치는 짓 따위는 근히 총사만 하고 있어 그렇지 이 말을 듣고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화가 치밀어 몸을 떨었다 편지를 훔친 사내 트래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실은 그 총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만약에 트래빌의 말에서 그것을 느낄 수 없었다면 두 사람은 트래빌을 목 졸라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근히 총사라는 사람들이 추기경의 친위대에게 붙잡히다니 트래빌은 말을 계속했다 그것도 여섯 명이나 말이야 안되겠어 르브르 궁으로 가야지 끊이 총사대 대장의 사표를 내고 그 대신 추기경 친위대의 부대장 자리를 부탁해야겠어 그나마도 안 들어주면 성직자가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대장님 포르토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을 꺼냈다 사실 이쪽도 여섯 명 저쪽도 여섯 명 이었습니다만 그쪽이 갑자기 습격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칼을 빼기도 전에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토스도 중상을 입어 죽은 거나 다를 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은데 저희가 항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쪽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중에 빠져나와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는 그쪽 한 놈을 그 놈의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라미스가 말했다 그때 방문의 커튼이 열리며 얼굴이 창백한 한 사내가 나타났다 아토스 두 총사가 동시에 외쳤다 아토스 트래빌도 외쳤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대장님 아토스는 나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료들이 저를 부르셨다고 하기에 지시를 받으려고 급히 뛰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트래빌은 곧 아토스 곁으로 뛰어가며 말했다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총사대에 속한 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중이야 해하께서는 괜히 총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믿고 계신다 자 손을 내밀어봐 아토스 트래빌은 아토스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아토스의 오른손을 있는 힘껏 지었다 그러자 아토스는 괴로운 듯이 몸을 비틀다가 마룻바닥에 픽 쓰러지고 말았다 의사 의사를 불러와 트래빌이 외쳤다 이봐 뭘 하고 있어 우리 용감한 아토스가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 뒤 의사의 치료를 받은 아토스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트래빌은 곧 총사대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제 방 안에는 타르탄약만이 남았다 남았다 아 미안하네 자네를 깜빡 잊고 있었군 트래빌은 웃음을 지으며 다르탄양에게 말했다 아 난 자네 아버지를 아주 좋아했지 이제 그의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솔직히 말해주게 근이 총사로 뽑아주셨으면 해서 왔습니다만 그건 특전을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다네 그건 특전이고 말고 트래빌은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총사가 되는 데는 폐하께서 정해두신 규칙이 있다네 전쟁에 몇 번쯤 나갔다든가 어떤 눈부신 공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총사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2년간 근무했다든가 하는 경력이 있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근이 총사가 되기 어려워 그러니까 먼저 귀족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기술을 닦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곧 왕림 무예원 사범에게 소개장을 써주겠네 그렇게 하면 내일부터라도 실습비 없이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걸세 아버지께서 써주신 소개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는 길에 그만 나쁜 놈에게 빼앗겨 버려서 다르탄양은 맹이란 곳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아 그놈이야 틀림없어 아직 브리셀에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트래빌이 중얼거렸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굽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그 대신 다른 부탁은 다 그만두겠습니다 그 원수만은 꼭 갚아야겠습니다 음 그런 놈은 상대하지 않는 편이 좋아 그 남자가 나타나면 이쪽에서 피하는 게 좋아 그 바위 같은 놈과 맞닥뜨리면 유리처럼 산산히 부서져 버릴 테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놈을 만나기만 하면 찾지 않는 게 좋다니까 트래빌은 다르탄양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넨은 자네는 훌륭한 젊은이야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다르탄양은 인사를 한 뒤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 그대로 나가려고 했다 잠깐만 기다리게 아까 말한 무예원 사범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트래빌은 다르탄양을 창가에 있게 하고 곧 책상 앞에 앉아 소개장을 쓰기 시작했다 다르탄양은 창밖으로 거리를 멍하니 내다봤다 이윽고 편지를 다 쓴 트래빌은 다르탄양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그러자 다르탄양은 편지를 받으려다 말고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다 저놈을 이번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누구야 그 놓치지 않겠다는 자가 트래빌은 어안이 벙벙해서 말했다 바로 저놈입니다 편지를 훔친 놈이 비겁한 놈 다르탄양은 곧 사라져버렸다 아 정말 미친 놈 같군 트래빌이 중얼거렸다 아라미스의 손수건 몹시 화가 난 다르탄양은 방을 가로질러 단번에 층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러다가 다른 방에서 나오는 한 총사의 몸에 머리를 들이받고 말았다 그 총사는 충격의 소리를 냈는데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미안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다르탄양이 다르탄양이 층계를 뛰어내리려는 순간 쇠같은 손목이 그를 덥석 붙잡았다 아 아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사람을 들이받아놓고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는 안 돼 그 총사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아토스였다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이 손을 놓아주십시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다르탄양은 몸부림을 치며 말했다 아토스는 다르탄양을 놓아주면서 말했다 예의를 모르는 놈이군 시골뜨기니까 할 수 없지 아무리 시골뜨기라 하더라도 당신한테 예의 같은 거 배울 생각은 조금 더 없어 급한 일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결투를 할 텐데 어 언제든지 상대해 주지 난 절대로 도망가거나 숨지 않는 사람이니까 좋아 장소는 어디야 먼저 정해라 카름대 쇼 수도원 옆 시간은 정오에 정오? 좋아 꼭 가지 다르탄양은 다시 서둘러 뛰어가기 시작했다 바깥 현관에서는 포르토스와 위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밖에는 없었다 다르탄양은 그 사이로 쏜살같이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때마침 부러운 바람으로 포르토스의 긴 망토자락이 펄렁거려 다르탄양은 망토자락에 머리가 감싸이고 말았다 포르토스는 벌어지지 않도록 누르고 있던 망토자락을 앞으로 휙 잡아당겨졌다 그 바람에 다르탄양은 몸이 빙그르르 한 바퀴 돌면서 비단자락에 완전히 휘감기고 말았다 다르탄양은 망토 밖으로 나오려고 허우적거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포르토스가 하고 있는 허리띠는 앞쪽만 금이고 뒤쪽은 물소 가죽이었다 전부 금으로 된 허리띠를 살 수 없으니까 반만 금으로 된 것을 산 것이었다 포르토스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며 계속 망토를 입고 있었던 까닭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 이게 뭐야 미쳤나 마구 부딪혀오게 포르토스는 어깨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다르탄양을 털어버리려고 애를 썼다 다르탄양은 가까스로 포르토스의 어깨 밑에서 빠져나왔다 미안합니다 급히 붙잡을 사람이 있어서 아니 그럼 사람을 뒤쫓을 땐 눈을 다른데 두고 다닌단 말인가 다른데 두고 다니다니요 여기에 말짱악이 붙어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는걸요 다르탄양은 짜증이 나는 듯 말했다 이봐 똑똑히 말해두지만 총사에게 계속 그따위로 말대꾸를 하다간 때려 누일 줄 알아 포르토스는 뛰어가려는 다르탄양에게 엄포를 놓았다 총사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망토를 벗고 만나도록 합시다 좋아 그럼 한시에 릭상브르 궁전 뒤에서 알았어요 그럼 한시에 다르탄양은 이렇게 말한 다음 서둘러 거리의 모퉁이를 돌아갔다 그러나 이쪽에도 저쪽에도 찾고 있던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도 다 모른다고 했다 샅샅이 이잡듯이 남자를 찾아다니다가 다르탄양은 한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저택 앞에서 아라미스가 근위대의 기사 세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라미스는 아침에 트래빌에게 야단 맞는 모습을 다르탄양에게 보였다는 사실이 언짢았던지 다르탄양을 모르는 척했다 그러나 다르탄양은 네 사람 곁으로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인사했다 아라미스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 조금 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네 사람은 모두 이야기를 중단해버렸다 다르탄양은 그들이 자기를 무슨 방해자로 여기는 것 같아 몹시 기분이 상했다 바로 그때 아라미스의 발에 밟힌 손수건이 눈에 띄었다 다르탄양은 어색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허리를 굽혀 구두에 밟힌 손수건을 주워서 아라미스에게 내밀었다 이 손수건을 잃어버리시면 곤란하실 텐데요 그 손수건에는 왕관이 예쁘게 수놓여 있었다 아라미스는 얼굴을 붉히듯 빼앗듯이 손수건을 받았다 야 아라미스 한 기사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자네가 바트라시 부인과 만나지 않는단 말인가 그 부인이 준 손수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라미스는 무서운 눈으로 다르탄양을 쏘아보다가 연어떼와 같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그건 오해야 이건 내 손수건이 아니란 말이야 내 손수건은 호주머니에 있어 아라미스는 호주머니에서 자기 손수건을 꺼냈다 흰 손수건에 아라미스 이름에 첫 글자가 수놓여 있었다 다르탄양은 그제야 자기가 바보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발 밑에 있기에 당신 것인 줄 알고 다르탄양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이요 아라미스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일은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고 그 쯤에서 마무리되었다 아라미스는 곧 새 기사와 악수를 나눈 다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이 사람과 화해할 좋은 기회다 다르탄양은 그런 설교는 나중에 하고 자 어서 검을 빼시지 여기서 좀 배워볼까요 아 그건 안돼 맞은편 저택에 추기경에 친대가 많으니까 두시에 트래빌 저택에서 기다리겠다 장소는 그때 거기서 적당한 곳으로 정하자 아라미스가 윅성브르 궁전 쪽으로 걸어가자 다르탄양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카름데슈 수도원으로 향했다 근위총사 다르탄양이 수도원 옆에 자그만 빈터에 보이는 곳까지 갔을 때 열두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5분쯤 먼저 온 아토스는 어깨에 상처가 욱신거리는지 길가에 돌 위에 앉아있었다 아토스는 다르탄양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너 걸음 앞으로 걸어왔다 다르탄양은 손에 든 모자의 깃장식이 땅에 닿을 만큼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이페인으로 두 친구를 불렀는데 조금 늦는군 아토스가 말했다 난 이페인이 없습니다 어제 파리에 왔으니까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트래블씨 밖엔 없거든요 아토스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트래블씨 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너를 죽이는 건 아기의 목을 베는 것과 같겠는데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투를 해야 하는데 팔이 그래서 정말 안됐습니다 아 정말 불편하지 그러나 걱정할 것 없네 왼손으로 하면 되니까 나는 양손 다 쓸 수 있거든 참 아까는 너 때문에 몹시 아팠어 어깨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 신뢰인 줄 압니다만 상처에 잘 듣는 약이 있습니다 나도 시험해봤는데 아주 잘 듣습니다 그 약을 바르면 틀림없이 사흘 안으로 나을 겁니다 그러니 상처가 다 나은 후에 결투를 하는 게 어떨까요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들어줄 수 없네 그동안 우리가 결투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 방해하는 자가 생길 테니까 그건 그렇고 이 친구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 걸까 아 겨우 한 사람 나타나는군 돌아다 보니 정말 저쪽 길모퉁이에서 키가 큰 사내가 모습을 나타냈다 아니 당신의 입회인 중 한 사람이 포르토스 씨입니까 맞아 아 나머지 한 사람도 나타나는군 다르탄양은 아토스가 가리키는 것을 바라봤다 아라미스였다 아니 아라미스 씨도 입회인입니까 그래 너는 잘 모를 거야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사이가 좋은 삼총사라고 부르지 포르토스는 아토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다가 다르탄양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사람이 바로 내 상대자야 아토스는 다르탄양을 소개했다 나도 이 사람이 상대자인데 포르토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시입니다 다르탄양이 대답했다 나도 이 사람이야 뒤늦게 온 아라미스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시입니다 다르탄양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자네는 어째서 결투를 하는가 아토스 아라미스가 물었다 내 어깨를 들이받아서 포르토스 자네는 나야 결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포르토스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빈틈 없는 아토스는 다르탄양의 입가에 어린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몸치장에 대한 말다툼을 조금 했습니다 다르탄양이 말했다 그럼 아라미스 자네는 아 나는 신학에 관한 일 때문에 아라미스는 이렇게 말하며 결투하는 까닭을 비밀로 해달라는 듯이 다르탄양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토스는 다르탄양의 입술에 또 미소가 떠오른 것을 놓치지 않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해서 의견이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어서 다르탄양이 말했다 여간 재치있는 사내가 아닌데 아토스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잠깐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르탄양이 말했다 다르탄양이 사과라는 말을 하자 아토스는 이마를 찌푸렸고 포르토스는 입술에 비웃음을 띄었고 아라미스는 듣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르탄양은 머리를 쳐들며 말했다 내가 사과하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라 세 분 모두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아토스 씨는 맨 먼저 나를 죽일 권리가 있고 포르토스 씨 당신은 그 권리가 조금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라미스 씨는 그 권리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점을 사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어서 준비를 하십시오 따르탄양은 용감하게 칼을 뽑았다 따르탄양은 전신의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몰리는 것 같았다 이 순간 같으면 프랑스의 총사 전부를 상대한다 해도 겁나지 않을 것 같았다 어느새 열두시 십오분 이었다 해는 하늘 가운데에 있고 결투무대에는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자 언제든지 칼을 잡으며 아토스가 말했다 준비는 벌써 됐어 따르탄양은 칼을 앞으로 내밀었다 두 개의 긴 칼이 서로 맞부딪혔을 때였다 추기경의 친이대 일분대가 수도원 모퉁이의 모습을 나타냈다 추기경의 친이대다 호르토스와 아라미스가 똑같이 외쳤다 칼을 거둬 어서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따르탄양과 아토스가 취한 자세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무슨 동작을 하려고 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사 여러분 친이대 대장인 주사크가 부하들에게 따라오라는 몸짓을 한 뒤 내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결투를 하고 있군 금지령이 내려진 걸 잊었어 아 당신 친이대들은 참 관심이 많군 아토스가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다 주사크는 그저께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신들이 결투하는 걸 목격하게 되더라도 가만히 있을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분명히 말해두지만 우리에겐 의무가 우선이오 어서 칼을 거두고 따라오시오 초대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초대에 응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어 주사크의 말을 흉내내며 아라미스가 말을 계속했다 함부로 초대에 응하는 일은 트래빌 씨가 금하고 있어 짬자코 지나가는 게 좋을 거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자 주사크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말을 듣지 않는다면 칼로 따르게 만드는 수밖에 저쪽은 다섯 명이고 이쪽은 세 명이야 아토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또 치겠어 그럴 바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편이 낫겠어 대장님께 싸움의 진꼴을 보이기는 싫으니까 아토스와 포르토스 그리고 아라미스는 얼른 한 군데로 모였다 그동안에 주사크도 부하들을 나란히 세웠다 다르탄양은 다르탄양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지금은 바로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즉 구강과 추기경 중 어느 쪽에 기울어지는가 하는 결정의 순간이었다 한 번 결정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싸움에 끼어든다는 것은 곧 법률을 어기는 일이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구강보다 구강보다 세력이 더 큰 추기경의 적이 되어버릴 터였다 어찌할 셈인가 어느 쪽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겠어 주사크가 외쳤다 그러자 포르토스가 말했다 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쪽은 세 명뿐인데다 그 중 한 사람은 부상자라서 쉽지 않겠는걸 아토스는 이렇게 걱정했다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잖아 포르토스가 배심 좋게 말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군 아라미스다운 말이었다 추기경의 친위대 타르탄양은 세 사람이 망설이는 까닭을 잘 알 수 있었다 나도 같이 싸우도록 해주십시오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싸우다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아토스가 물었다 타르탄양 좋아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타르탄양 공격 아토스가 소리를 질러 사기를 복돋았다 아 대항할 대항할 셈인가 주사크가 외쳤다 당연하지 놀랐는가 드디어 싸움이 벌어졌다 아토스는 추기경의 사랑을 받는 카위자크라는 사내를 상대하고 포르토스는 비카라란 자를 아라미스는 두 명의 적과 대항했다 타르탄양은 대장 주사크와 맞서게 되었다 타르탄양은 주사크의 둘레를 수없이 뱅뱅 돌며 공격의 위치를 어지러울 정도로 자주 바꾸는 등 마치 미친 호랑이처럼 날뛰었다 유명한 검술사인 주사크도 타르탄양의 공격을 막는데 진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주사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코올리기 정도로만 여긴 상대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주사크는 화가 나서 칼을 쓰는 것이 더욱 위태로워졌다 주사크는 한 칼의 끝장을 내버리려고 오른발을 앞으로 쭉 내디디며 맹렬히 공격했다 타르탄양은 급히 주사크의 칼을 막은 뒤에 그 밑을 슬쩍 빠져나가며 물러서려는 주사크의 허리를 쿡 찔렀다 이 일격으로 주사크는 땅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타르탄양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한 사람을 쓰러뜨린 아라미스는 다른 사람에게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별로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포르토스와 비카라는 서로 치고 받고 있었다 포르토스는 팔에 비카라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대단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다 아토스는 카위자크에게 또 상처를 입고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다만 칼을 왼손으로 옮겨 잡았을 뿐이었다 그때 아토스가 눈짓으로 도움을 청했다 타르탄양은 카위자크를 향해 급히 달려갔다 여기야 치니 대원 당신의 목숨은 내가 맞겠어 카위자크가 돌아보는 순간 아토스는 힘이 다 있는지 쿡 하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타르탄양은 그 순간 카위자크에게 칼을 휘둘렀다 카위자크의 칼은 20걸음쯤 저쪽으로 날아가 툭 떨어졌다 타르탄양과 카위자크는 똑같이 그쪽으로 뛰어갔다 카위자크보다 조금 먼저 달려간 타르탄양은 발로 그 칼을 밟았다 카위자크는 아라미스에게 죽임을 당한 대원에게 뛰어가 그의 칼을 주워들었다 타르탄양은 포르토스와 비카라뿐이었다 그들은 계속 싸웠으나 쉬 반가름이 날 것 같지 않았다 아토스와 아라미스와 타르탄양은 비카라를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재촉했다 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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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을 입었으면서도 비카라는 여전히 대항하려고 했다 그때 한쪽 무릎을 짚고 일어난 주사크가 비카라에게 항복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타르탄양과 같은 가스코뉴 사람인 비카라는 못 들은 채 하며 그저 웃기만 했다 상대는 내 사람이야 이제 그만둬 명령이다 명령이라고요? 아 그럼 그만둬야지요 대장님의 말씀이니까요 비카라는 칼을 무릎에 대고 꺾어서 수도원 담장 너머로 던져버렸다 루이 13세 이 사건은 크게 소문이 났다 트래빌은 겉으로는 아주 야단을 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트래빌은 그 사실을 곧 국왕에게 알리기 위해 루브르 궁으로 들어갔다 국왕은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총사 외에 소년도 하나 끼어 있었다면서요 그 소년의 이름이 뭐지요? 가스코뉴에서 올라온 아이인데 이름은 다르탄양이라고 합니다 그 소년이 훌륭한 일을 했지요 예 친위대장 주사크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주사크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바로 그 소년이란 말이요 그 소년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그럼 언제 뵙도록 할까요? 내일 낮에 다르탄양 혼자만 데리고 올까요? 아니 세 사람의 총사도 함께 데려오시오 모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내일 낮에 르브르 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레비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다음 국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 소식은 그날 밤 세 사람의 총사와 다르탄양에게 알려졌다 다르탄양은 드디어 자기의 운이 트인 것 같아 여러가지 즐거운 꿈을 꾸며 밤을 보냈다 다르탄양은 아침 8시에 아토스의 집으로 뛰어갔다 아토스는 낮에 국왕을 만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함께 릭상브르 궁전에 마구깐 옆에 있는 테니스 경기장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다르탄양은 그런 경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나 아토스가 가자고 해서 그냥 따라갔다 다르탄양은 처음에는 경기에 끼었으나 서툴러서 잘 되지 않자 곧 그만두고 말았다 마침 구경꾼 중에 주기경의 친위대원이 한 사람 있었다 그 친위대원은 어제 자기 편 사람들이 형편없이 당한 것을 아주 원통하게 생각해서 언젠가 꼭 복수를 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 친위대원은 다르탄양에게 들리도록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저 젊은이는 날아오는 공이 무서운 모양이야 그야 그럴 수밖에 없겠지 총사의 병아리일 테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르탄양은 몸을 획돌려 그 친위대원을 무섭게 쏘아봤다 이리 좀 와보시오 지금 당장 내가 누군지 알겠지? 전혀 내 이름을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대체 대체 니 이름이 뭐야? 베르나주 다르탄양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그럼 베르나주씨 출입구에서 기다리겠어 사실 베르나주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다르탄양 한 사람 정도였다 베르나주는 결투사건이 났다 하면 언제나 화재에 오르는 사내였다 다르탄양은 약속한 곳으로 가서 베르나주를 기다렸다 조금 있으니 베르나주가 다가왔다 베르나주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있었다 두 개의 칼은 곧 맞부딪혔다 다르탄양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이런 것쯤 베르나주는 크게 소리치며 아무렇게나 칼을 휘둘러 대다가 그만 다르탄양의 칼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그러나 항복은 하지 않았다 다르탄양은 더욱 맹렬히 공격해 베르나주의 목을 찔러버리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까 경기장에서 베르나주와 다르탄양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엿들은 베르나주의 두 친구가 출입구에 공기가 험악한 것을 눈치채고 뛰어왔다 그 사실을 알고 뛰어온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는 다르탄양에게 달려들려는 두 사람을 힘껏 밀어져쳤다 그 바람에 이틀 동안에 이틀 동안에 주기경의 친이 대원을 여러 명 쓰러뜨렸다니 그건 너무하지 않소 죄송합니다 폐야 용서해 주십시오 트래빌이 말했다 어디 믿을 수 있어야지 가만히 있자 저기 가스코닌 사람 같은 얼굴이 보이는데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다르탄양은 송구스러운 듯이 앞으로 나아갔다 아 아직 소년이잖소 트래빌 그래 이 소년이 주사크를 쳤단 말이요 그리고 베르나주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트래빌 가스코닌 사람은 가난하다고 하던데 구강은 돈을 가져오게 하여 다르탄양에게 주었다 다르탄양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돈을 받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 벌써 여덟시 반이니까 이제 물러가주오 아홉시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들의 충성을 고맙게 생각하오 앞으로도 잘 부탁하오 구강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몸 가루가 될 때까지 폐하를 섬기겠습니다 내 사람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사람이 물러나는 동안 구강은 트래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총사대에는 지금 빈자리가 없고 총사대에 들어오려면 다른 곳에서 견습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으니 우선 저 젊은이를 그대의 의동생인 에사르의 경희대에 넣어두시오 궁정의 음모 타르탄양은 구강이 준 돈을 세 사람의 총사와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세 총사는 타르탄양에게 하인을 한 사람 붙여주었다 하인은 피카르디 태생인 플랑시라는 사람이었다 센강에서 물수제비 뜨는 장난을 하고 있던 플랑시를 포르토스가 데려온 것이었다 다른 세 사람에게도 각기 하인이 있었다 그 주인의 그 하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인들도 각각 주인을 닮아 아주 용감했다 아토스의 하인인 투루에서 태어난 그리모라는 사내였다 그리모는 주인인 아토스가 별로 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손짓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포르토스의 하인은 노르망디 태생인 무스크통이라는 사내였다 무스크통은 포르토스처럼 사치를 좋아했다 아라미스의 하인인 베리 태생의 바쟁이라는 사내로 반항적인 대가 있었다 바쟁은 아라미스가 신부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자 몹시 좋아하며 자기도 언제나 까만 옷을 입었다 새 총사는 새로 들어온 다르탄양에게 여러모로 친절을 베풀었다 내 사람의 우정은 날로 깊어왔다 다르탄양은 하루라도 빨리 새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근위 총사대에 들어가려고 빼어난 무공을 세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쉽게 찾아왔다 하루는 생각이 깊이 잠겨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다르탄양은 플랑쉐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했다 잠시 뒤 문앞에 나타난 사람은 아주 잘생기고 귀족 티가 나는 사내였다 다르탄양은 플랑쉐을 밖으로 내보낸 뒤 손님에게 의자를 권했다 아직 젊으신데도 아주 남자다운 분이라고 소문이 자제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기니 의논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비밀스레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만 어서 이야기해보시오 다르탄양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다음 말을 재촉했다 제 왕후는 왕후의 속옷을 담당하고 있는 시녀입니다 그렇게 재주가 없는 편도 아니고 얼굴도 못난 편이 아닙니다 저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만 왕후의 하인으로 있는 라프루트 씨가 제 아내를 잘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가 어제 아침에 납치를 당하고 말았지 뭡니까 일하던 방에서 나오다 말입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일이라니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내가 납치를 당한 건 아주 신분이 높은 부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르탄양이 캐물어 보니 신분이 높은 분이란 바로 왕후를 말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일주일에 두 번씩 집에 오는데 나흘 전에 왔을 때 요즘 왕후께 괴로운 일이 하나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추기경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추기경이 왕후의 이름으로 버킹홈 공작에게 편지를 보냈다나요 편지를 읽고 빠르러 오게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말입니다 치사한 지시군 그런데 당신 부인은 그 일에 어떤 관계가 있지요 제 아내는 왕후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왕후에게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협박을 해서 왕후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그런데 당신 부인을 납치해간 사람을 독독히 알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부지게 생긴 얼굴에 머리가 까맣고 어 살결이 거무스름한 무사입니다 관자놀이에 작은 상처자국이 있었어요 관자놀이에 상처자국이 있다고 살결이 거무스름하고 머리가 까맣다고 그놈이다 내 편지를 훔쳐간 바로 그놈 그래 그놈은 지금 어디 있어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다 말도 못 들었어 아니 실은 조금 아니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보나시회는 절대로 당신 이름이 보나시회요 다르탄양이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아 그럴지도 모르지요 이 집 주인이니까요 아 그래요 다르탄양은 약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조금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보나시회는 보나시회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한 장 꺼내어 다르탄양에게 건네주었다 편지군요 예 오늘 아침에 온 것입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아내가 간 곳을 찾지 마라 일이 끝나면 보낼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한다면 마지막일 줄 알아라 이거 좋은 증거가 되겠는데요 협박 편지로 군요 다르탄양이 말했다 하지만 저에겐 그 협박이 여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칼을 쓸 줄 모르거든요 당신은 트래빌 씨의 총사들과 함께 다니시는 것 같던데 왕후를 도와드리면 결국 반대파인 추기경의 코도 꺾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요 석 달치나 밀린 집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건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소 그리고 앞으로도 집세에 대한 말은 결코 꺼내지 않겠습니다 반가운 말이군요 필요하시다면 50피스톨 정도의 돈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장 돈 때문에 곤란하시다면 아주 반가운 소리군요 당신 알고보니 부자시군요 그저 먹고살 정도입니다 1년에 2천 3천 에 기쯤 나오는 자파점을 하나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건 무엇 말이요 따르탄냥이 물었다 저 저기 보이는 건 말입니다 어디 바깥 저 창문 맞은편 문 뒤에 저기 저 망토를 입은 잔 말입니다 아니 저놈이다 다르탄냥과 보나시회는 동시에 외쳤다 두려움에 떠는 보나시회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다르탄냥은 칼을 뽑아 들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마침 찾아온 아토스와 포르토스를 만났다 다르탄냥은 두 사람이 몸을 비키는 순간 그 사이를 쏜살같이 지나갔다 뭐야 이건 어디 가는 건가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편치를 훔쳐간 그 사내에게가 다르탄냥의 모습은 곧 사라져버렸다 아토스와 포르토스가 다르탄냥의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보나시회는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포르토스와 아토스는 잠시 뒤에 찾아온 아라미스와 같이 다르탄냥을 기다렸다 다르탄냥은 30분쯤 뒤에 돌아왔다 이번에도 또 놓쳤던 것이다 그 사람은 마치 마법사처럼 잡혀간 것과 버킹엄 공작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 사이에 틀림없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우선 자파성의 아내를 찾아보는 게 어때 그게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 다르 타르탄냥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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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를 여기에 여기에 있는 오늘 처음 타르 타르탄냥이 말했다 뭐야 타르탄냥이 잠시도 잠시도 자기 방을 떠나지 않고 망을 봤다 마루의 판자를 몇 장 걷어내니 아래층의 천장이 판자 한 장밖에 남지 않자 잡힌 사람들이 조사받는 소리가 모두 들렸다 보나시회가 붙잡혀간 다음 날 밤 9시 누군가 아래층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문이 열리고 누군지는 모르나 또 누군가가 쥐덫에 빠진 것 같았다 타르 타냥은 판자를 걷어낸 곳으로 뛰어가 납작 엎드려서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외치는 소리가 나더니 곧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아마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쁜 놈들 타르 타냥이 중얼거렸다 여자 같은데 몸을 뒤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모양이군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저는 보나시회의 아내에요 왕후의 신여란 말입니다 보나시회 부인은 겁먹은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요 사내들이 하는 말이었다 타르 타냥은 얼른 일어나 풀랑시에게 말했다 빨리 뛰어가서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불러오게 무기를 가지고 빨리 오라고 해 주인님께서는 어디로 나갈 시럽니까 아 창문으로 뛰어내려야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2층 창문으로 닫힌 데 없이 뛰어내린 타르 타냥은 출입구 쪽으로 뛰어가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내가 쥐덫에 빠질 차례인데 이런 쥐와 부딪히는 고양이는 불쌍하단 말이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방안의 소리가 뚝 그치고 발소리가 나더니 곧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다르 타냥은 잽싸게 칼을 뽑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은 자동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절로 닫혔다 곧이어 커다란 고함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칼이 부딪히는 소리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얼마 뒤 그 문이 다시 열리자 까만 옷을 입은 산에 넷이 옷과 망토에서 찍힌 헝겁 조각을 마치 깃털을 뿌리듯이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줄행랑을 쳤다 타르 타냥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다 내산에 중 무기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고 그것도 거의 흉내 내는 수준이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의자라든가 사기 그릇 등을 던지며 대항했으나 타르 타냥의 긴 칼에 몇 군데 찔리자 완전히 얼어버렸다 혼자 남은 타르 타냥은 보나시의 부인에게도 몸을 돌렸다 부인은 팔걸이 의자에 주저앉아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다 나이는 스물다섯 또는 스물여섯으로 보였고 머리는 밤색 눈은 푸른색으로 대단한 미인이었다 코끝은 약간 휘어져 올라갔고 이는 깨끗하고 가지런하며 피부는 장미색과 우유색을 섞어 놓은 것 같았다 보나시의 부인의 발 앞으로 흰삼으로 만든 멋진 손수건이 한 장 떨어져 있었다 타르 타르 타냥은 얼른 손수건을 주워서 봤다 언젠가 하마터면 아라미스와 결투를 하게 만들 뻔했던 그 손수건과 똑같은 표시가 한쪽 끝에 수놓여 있었다 타르 타르 타냥은 표시가 수놓인 손수건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어 그 손수건을 보나시의 부인의 호주머니에 슬쩍 넣어버렸다 그때 보나시의 부인은 정신을 차리고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보나시의 부인은 곧 미소를 지으며 타르 타냥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 당신께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천만에요 이런 경우 귀족이라면 누구든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결코 인사를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처음엔 도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나시의는 어디에 갔지요 그 사내들은 도둑이 아니라 무서운 놈들입니다 추기경의 앞잡이들이니까요 그리고 부인의 남편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제 경찰이 파스티우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를 파스티우 감옥으로 끌고 갔다고요 보나시의 부인이 외쳤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저는 부인이 붙잡혀 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망쳐 나왔습니까 혼자 있게 된 틈을 타서요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제가 왜 붙잡혀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담요를 이어가지고 줄을 만들어서 창문을 넘어서 도망쳤어요 남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뛰어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탄양이 말했다 아까 도망간 놈들이 자기 편을 더 데리고 올지도 모르니까요 이러고 있다가 잡히면 그때는 정말 끝장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보나시의 부인은 벌써 겁에 질린 듯이 말했다 아, 여기가 아토스의 집 근처지? 그렇지, 됐어 아토스가 누구예요? 제 친구입니다 지금은 집에 없을 테니까 그의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바깥 열쇠는 제가 갖고 있을 테니까요 정말 아토스는 없었다 다르탄양은 얼굴을 나는 문지기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보나시의 부인을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문을 안으로 잠그고 기다려주십시오 누가 와도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보나시의 부인은 다르탄양에게 해야 할 일을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먼저 루브르 궁의 레셀 거리 쪽의 문으로 가서 제르맹이라는 남자를 불러내어 그에게 트르와 브리셀이라는 암호를 말하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엔 왕후의 일을 맡아보는 라포르트 씨를 불러내어 보나시의 부인을 데려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되었다 다르탄양은 나는 듯이 루브르 궁으로 뛰어갔다 모든 일은 보나시의 부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본리를 마친 다르탄양은 곧 아라미스의 집으로 향했다 카세트 거리를 지나 아라미스의 집 문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였다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세르방도니 거리 쪽에서 나타났다 그 그림자 같은 것은 망토로 쌓여 있었다 그래서 다르탄양은 처음에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그만 몸집이라든지 분명하지 않은 움직임이라든지 위험한 걸음걸이로 보아 곧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가 찾고 있는 집을 잘 모르는지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뒤로 돌았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라미스의 집 앞으로 다가가더니 창문 옆에 서서 천천히 덧문을 세 번 똑똑똑 두드렸다 그러자 곧 창문의 안쪽 문이 열리고 덧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하하 기다리고 있었군 이제 곧 덧문이 열릴 테지 다르탄양은 뚫어지게 그곳을 바라봤다 그러나 덧문은 열리지 않고 잠깐 새어나오던 불빛도 곧 사라져버렸다 얼마 뒤 안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두 번 났다 밖에 있는 여자는 대답이라도 하듯 똑하고 한번 소리를 냈다 비로소 덧문이 열렸다 다르탄양은 더욱 눈을 크게 떴다 밖에 여자는 호주머니에서 무엇인가 흰 것을 꺼내어 빨리 펴보였다 그것은 손수건 같았다 그 여자는 상대방에게 특히 구석을 잘 보라고 했다 문득 다르탄양은 보나시의 부인의 발밑에 떨어져 있던 손수건이 생각났다 그리고 아라미스의 발밑에 떨어져 있던 손수건도 생각났다 도대체 그 손수건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다르탄양이 있는 곳에서는 안에 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다르탄양은 그 사람을 아라미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손수건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다르탄양은 숨어있던 곳에서 얼른 빠져나와 병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거기에서는 아라미스의 방이 모두 들여다보였다 그 순간 다르탄양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한밤중에 찾아온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아라미스가 아니라 어떤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옷차림으로 여자라는 것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얼굴은 분명히 볼 수가 없었다 안에 있는 여자는 호주머니에서 다른 손수건을 꺼내어 상대편 여인의 손수건과 서로 맞바꾸었다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드디어 덧문이 닫혔다 창밖에 여자는 얼른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다르탄양 곁을 지나면서 망토의 두건을 푹 눌렀었다 그러나 다르탄양은 그 여자가 보나시의 부인이라는 것을 벌써 눈치챈 상황이었다 이 여자가 보나시의 부인이라니 아까 라포르트 씨에게로 가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다시 붙잡힐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밤 열한시 반에 혼자서 파리의 거리를 헤매고 다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두 사람의 그림자 다르탄양은 보나시의 부인이 가는 곳을 알기 위해 뒤를 쫓아갔다 누군가 뒤쫓아온다는 것을 안 보나시의 부인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르탄양은 더욱 빨리 뒤쫓아갔다 그러자 보나시의 부인은 깜짝 놀라며 무릎을 꿇었다 다르탄양은 보나시의 부인을 안아 일으키며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 다르탄양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보나시의 부인은 몹시 기쁜 듯 소리를 질렀다 아, 당신이었군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다르탄양은 보나시의 부인이 아라미스의 집을 찾아간 이유를 물었다 부인은 아라미스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그 집에는 오늘 처음 갔다고 했다 그리고 아까 만난 여자의 이름은 아무리 물어도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또 한 집 갈 데가 있으니 거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을 캐내려고 하지 말고 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혼자서 돌아가라고 했다 라로프 거리의 끝까지 가자 보나시의 부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곧 찾는 곳을 알아냈는지 어떤 집 앞으로 다가갔다 보나시의 부인이 말했다 자, 그럼 여기가 바로 제가 볼 일이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데려다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실 거죠? 여기까지 무사히 왔으니까요 다르탄양은 보나시의 부인이 내미는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아, 처음부터 당신 같은 분은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나시의 부인은 다르탄양의 손을 꼭 잡으며 어리광을 피우듯 말했다 오늘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정말 당신은 저를 남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밤일은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 마세요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생각나겠지요 그럼 어서 돌아가세요 부탁이에요 정각 12시가 약속 시간인데 늦었어요 다르탄양은 죽어 있던 보나시의 부인의 손을 놓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떠났다 보나시의 부인은 아까처럼 천천히 세 번 문을 두드렸다 거리 모퉁이까지 오자 다르탄양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문이 열리고 다시 닫히자 보나시의 부인의 모습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5분 뒤 다르탄양은 포스와 웨르 거리를 걷고 있었다 자기 방의 층계로 통하는 작은 길에 들어서자 느닷없이 플랑셰가 뛰어나왔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이라니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 글쎄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토스님이 잡혔습니다 아토스가 잡혔다고? 왜 잡힌 건가? 주인님의 방에 계셨는데 주인님으로 잘못 알고 왜 자기 이름을 대지 않았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으면 됐을 텐데 아마 무슨 속셈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주인은 조금 자유로워야 해 지금 놈들은 네 주인을 잡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 나는 사흘 뒤에 내 이름을 밝힐 생각이다 그러면 나를 놓아주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과연 아토스답군 참 잘했어 정말 그다운 행동이야 그런데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어떻게 됐나? 제가 모시러 갔을 때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응 하지만 곧 돌아올 거야 내가 기다린다고 말해두고 왔겠지? 예 그렇게 전했습니다 좋아 넌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만약 두 사람이 오거든 폼드팽이란 곳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줘 망을 보는 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만나는 것은 위험하네 난 트래빌 씨에게 보고를 드리고 바로 그리로 가겠어 다르탄양은 급히 비베 콜롱비의 거리로 뛰어갔다 트래빌은 집에 없었다 자기의 총사대가 루브르 궁에서 근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고 했다 트래빌에게 이 일을 꼭 보고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다르탄양은 곧장 루브르 궁으로 향했다 바로 개네구 거리의 끝까지 갔을 때 느닷없이 도핑 거리 쪽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였다 여자는 아까 보나시의 부인이 입었던 것과 같은 까만 망토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총사에 정복을 입고 있었다 여자는 두건을 푹 내려쓰고 남자는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려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풍래프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루브르 궁으로 가려면 두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르탄양은 계속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갔다 다르탄양은 스무 걸음도 채 못 가 여자는 보나시의 부인이고 남자는 아라미스일 것이라는 진작이 들었다 다르탄양은 갖가지 의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라미스라는 남자는 전혀 모른다고 말하던 보나시의 부인이 불과 15분 뒤에 저렇게 아라미스의 팔에 매달려 있다니 다르탄양은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리는 것 같았다 보나시의 부인과 아라미스는 쫓기는 걸 알았는지 걸음이 몹시 빨라졌다 다르탄양은 두 사람 앞으로 뛰어가 다리 위에 가로등이 비치는 곳에서 뒤로 휙 돌아섰다 다르탄양을 본 두 사람도 걸음을 멈추었다 무슨 일이요? 총사복을 입은 남자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 남자의 말씨가 외국인 말씨였기 때문에 다르탄양은 자기가 짐작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 아라미스 아닌가? 아니요 넌 아라미스라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 어서 길을 비켜주시오 나에게는 볼 일이 없을 테니까 그건 사실이요 당신에겐 볼 일이 없어 일은 부인에게 있어 부인? 당신은 이 부인을 모를 터인데 그렇지 않소 알고 있어 어? 당신은? 다르탄양을 알아본 보나시의 부인이 나무라든 말했다 분명히 맹세를 하고선 저는 그 약속을 꼭 믿고 있었는데 나도 부인의 약속을 다르탄양은 다소 망설이며 말했다 부인 문제 삼지 말고 어서 갑시다 남자는 앞으로 다가가 다르탄양을 손으로 떠밀었다 다르탄양은 재빨리 뒤로 물러서며 칼을 뽑았다 그러자 그 남자도 번개처럼 칼을 뽑았다 제발 부탁입니다 전하 전하 보나시의 부인은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들어 맨손으로 양쪽 칼을 잡았다 전하? 다르탄양은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라 저도 모르게 크게 외쳤다 아니 그럼 당신은 당신은 실례했습니다 버킹엄 공작이세요 보나시의 부인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이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숨은 당신 마음에 달렸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는 당신도 알고 계시겠지요?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주 훌륭한 젊음이군요 버킹엄 공작은 손을 내밀었다 다르탄양은 공손히 공작이 손을 잡았다 나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해주겠다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루브르 궁에 도착할 때까지 스무 걸음쯤 뒤에서 따라와 주시오 그러다가 만약 우리가 뒤쫓고 있는 자가 있으면 당장에 처치해 주시오 다르탄양은 뽑은 칼을 그대로 겨드랑이에 낀 채 보나시의 부인과 공작의 뒤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들을 뒷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은 왕궁의 연문을 통해 루브르 궁으로 들어갔다 다르탄양은 곧 발길을 돌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약속한 곳으로 갔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르탄양은 두 사람에게 와달라고 한 까닭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자기 혼자서 일을 처리해 버렸노라는 말만 했다 세 사람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보나시의 부인과 버킹엄 공작은 별 어려움 없이 루브르 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보나시의 부인이 왕비의 시중을 든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버킹엄 공작은 그날 밤 마침 궁중의 경비를 맡고 있던 트래빌의 총사대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곧 오실 테니까요 보나시의 부인은 희미하게 빛나는 어느 방으로 버킹엄 공작을 밀어넣은 다음 밖에서 문을 잠그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버킹엄 공작은 모험 가득하고 소설 같은 일을 좋아했다 그래서 적의 꿰매 빠져 파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는 영국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도리어 이 기회를 이용해 왕후를 만나보리라 마음먹었다 버킹엄 공작에 연락을 받은 왕후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래서 실망한 버킹엄 공작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먹었다 왕후는 버킹엄 공작을 만나서 얼른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려고 했다 그런데 공작을 데리러 간 보나시의 부인이 바로 그날 밤 어디로 갔는지 이틀 동안이나 소식이 끊겼다 그러다가 오늘에야 라프르트 씨와 연락이 다 약속이 잡힌 것이었다 혼자 기다리고 있던 버킹엄 공작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총사의 정복이 정말 잘 어울렸다 서른다섯 살의 공작은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남 귀족이며 멋있는 무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아버지 때부터 국왕의 신임을 받아 재산이 많았으며 영국 안에서도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공작은 그야말로 몇백 년 뒤에도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상상을 초월할 만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자신 만만하게 자기 권세를 믿는 버킹엄 공작은 어떤 일이든 한 번 결심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곧바로 실행했다 버킹엄 공작이 왕후의 마음을 끄는 데 성공한 건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 덕분이었다 버킹엄 공작이 거울 앞에 서서 모자에 눌려 헝클어진 머리와 콧수염을 매만지고 있을 때였다 벽걸이 뒤에 있는 비밀문이 살며시 열리며 한 부인이 나타났다 버킹엄 공작은 거울에 비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왕후였기 때문이다 안 왕후는 그때 스물 예닐곱 살로 무척 아름다웠다 여왕인지 여신인지 잘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눈은 친절하고 위엄에 차있었다 버킹엄 공작은 안 왕후의 아름다움에 눈이 부셔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안 왕후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버킹엄 공작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왕후의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다 제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온 것이 전혀 헛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우리는 어느 면에서 보든지 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라는 것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저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저에게는 오직 지나간 추억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의 보석 상자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3년 동안 저는 당신을 4번밖에 뵙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3년 전에 두 번째는 슈브레즈 부인 댁에서 세 번째는 아미양의 정원에서 그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왕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인데 뒷공론이 여간 심하지 않았어요 폐하께서는 추기경의 이야기를 듣고서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이 대사로 이곳에 오시려고 했을 때 반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선 전쟁으로 안갚음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매일같이 저의 소문이 당신 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섬을 원정하려고 계획한 것이라든가 라로셀의 신교도와 동맹을 맺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모두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은 언젠가는 강화를 하게 되어 있고 강화를 하려면 단판을 위한 사절이 필요합니다 그 사절로 바로 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또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고 행복한 기분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몇 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의 그 행복한 순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운 당신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그런 건 조금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건 죄를 짓는... 아무 말씀 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함정을 파놓았다고 하니까 어쩌면 거기에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저는 웬일인지 죽을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듭니다 버킹엄 공작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떡하죠?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당신이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꿈을 꾸었어요 단독에 왼쪽 허리를 찔렸었는지요 제가 꾼 그 꿈을 누구에게 당신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신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했겠습니까? 당신은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죽는다면 슬퍼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힘도 없어요 어서 돌아가 주세요 저를 불쌍하다고 여기시고 빨리 돌아가 주세요 만약 당신이 프랑스에서 누구의 손에 잡히거나 저를 사랑한 까닥에 목숨을 잃는다면 저는 잠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서 돌아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럼 당신의 친절한 마음의 징표가 될 만한 선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당신이 몸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도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을 이를테면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금줄이라든가 공작 그러면 돌아가시겠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드린다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곧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예 돌아가겠습니다 맹세하지요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안왕후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름의 첫 글자를 금으로 아로색인 장미나무 상자를 가지고 왔다 자 이것을 어서 이것을 가지고 떠나세요 버킹홈 공작은 그 상자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왕후의 아름다운 손에 입맞춤을 했다 6개월 안에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꼭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버킹홈 공작은 약속대로 곧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나시의 부인은 아까처럼 조심스럽게 루브르 궁 밖으로 버킹홈 공작을 발에다 주었다 체포된 보나시의 보나시의 를 붙잡은 경찰관은 곧바로 바스티우 감옥으로 데리고 갔다 보나시의는 지하실 비슷한 넓은 방으로 끌려가 30분 동안이나 두들겨 맞은 뒤 조사실로 끌려갔다 조사관은 먼저 보나시의의 이름 나이, 신분, 주소 등을 물었다 보나시의가 대답하자 조사관은 잠깐 신문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보잘것없는 서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뿐만 아니라 추기경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추기경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조사관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독수리와 같은 눈으로 보나시의 를 쏘아봤다 그리고 보나시의에게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했다 조사관은 보나시의의 부인에 대해서도 이것저것을 많이 물었다 이튿날 간수는 보나시의 를 마차에 태워 어느 저택으로 데리고 갔다 이윽고 대문이 열리자 보나시의는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응접실 같은 곳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다시 다음방으로 끌려갔다 그 방은 벽에 여러가지 무기를 세워놓은 커다란 서재였다 아주 높은 사람 같은 중간 키에 얼굴이 엄격하게 생긴 남자가 난로 앞에 서있었다 그 남자는 눈이 날카롭고 이마가 넓고 얼굴이 야위어 보였다 입수염과 턱수염을 길게 기른 남자는 서른 예닐곱 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도 머리카락과 수염이 벌써 반쯤이나 희게 새어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리슐리의 추기경이었다 한참 만에 추기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죄는 반역자로 돼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가 예 알고 있습니다 카카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슈브레즈 부인 및 버킹엄 공작과 공모를 한 걸로 돼 있다 당신이 아내를 데리러 루브르 궁으로 갈 적에 당신 아내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나 그렇지 않습니다 옷감 장수에게 일이 있다고 하며 함께 거기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 옷감 장수의 집이 어디쯤 있는지 아는가 한 집은 포지라르 거리에 있고 또 한 집은 라흐르프 거리에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 들어갔는가 아닙니다 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집을 알겠군 그 번지를 기억하는가 예 포지라르 거리의 집은 25번지 라흐르프 거리의 집은 75번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슐리의 주기경은 은방울총을 흔들었다 비서가 들어오자 주기경은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로슈 포르를 불러오게 집에 돌아와 있거든 얼른 이리로 와달라고 말일세 마침 백작께서 와 계십니다 급한 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곧 들여 보내게 비서가 나간 뒤 5초도 안 되어 문이 열리고 그 백작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아 저 사람이다 분하심에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라니 주기경이 물었다 제 아내를 잡아간 사람 말입니다 주기경은 다시 은방울총을 흔들어 조금 전에 들어왔던 그 비서를 불렀다 이 사람을 저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 주게 비서는 보나시회를 끌어안 듯이 하며 응접실로 끌고 나갔다 새로 들어온 사람은 보나시회를 힐끔힐끔 바라보다가 문이 닫히자 주기경 쪽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누가 두 사람 말입니다 안왕후와 버킹엄 공작이 주기경이 외쳤다 그리고 다급히 물었다 어디서 루브르 궁입니다 틀림없지? 예 틀림없습니다 누구한테서 들었는가? 라누아 부인한테서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인은 완전히 우리 편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 알겠어 결국 우리가 졌단 말인가 어떻게 안갚음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안왕후는 어떻게 했다고 하던가 만나던 도중에 이름의 첫 글자가 새겨진 상자를 가지러 방에 왔다가 곧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라누아 부인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고 하던가 예 폐하께서 왕후에게 선물하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왕후는 돌아올 때 그 상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이군 라누아 부인의 말에 따르면 왕후가 그것을 버킹엄 공작에게 주었다는 것이지 예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좋아 로시포르 아직 완전히 진 것은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어줄지도 몰라 그런데 슈베르즈 공작 부인과 버킹엄 공작이 어디에 숨어있었는지 아는가 모릅니다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아무런 보고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 아니 적어도 진작은 알 수 있어 한 사람은 보지라르 거리 25번지 한 사람은 라흐르프 거리 75번지에 있을 걸세 곧 두 사람을 다 붙잡아도 좋겠습니까 이미 늦었을 텐데 아마 사라져버렸을 거야 그렇지만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친이대를 10명쯤 데리고 가서 두 집을 뒤져보게 로시포르는 곧 방을 뛰어나갔다 혼자 남은 추기경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은방울 종을 울려 보나시회를 데려오라고 했다 보나시회가 다시 끌려오자 추기경은 엄하게 말했다 당신이 거짓말을 했군 가깝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당신의 아내가 보지라르 거울이나 라르프 거리에 간 건 옷감 장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야 슈브레즈 공작 부인과 버킹엄 공작을 몰래 만나러 간 거란 말일세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아내에게 불안한 사람이 하는 칭찬은 아주 하잘 것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추기경은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듯 입가에 미소를 띠며 보나시회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일어나게 보나시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추기경님께서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나시회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외쳤다 그럼 그렇고 말고 추기경은 아버지 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억울한 죄를 씌웠으니 그걸 갚아줘야지 자 이 주머니를 받게 그 속에 백피스톨이 들어있네 아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게 추기경은 깜짝 놀라는 보나시회에게 돈주머니를 준 다음 다시 여러가지 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러고는 보나시회를 그대로 돌려보내 주었다 좋아 나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군 추기경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로시포르가 들어왔다 어떻게 됐나 카카께서 말씀하신 그 집에 스물 예닐곱 살쯤 되는 부인과 서른 대여섯 살 가량의 남자가 한 사람은 나흘 또 한 사람은 닷새 동안 분명히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어제 저녁에 남자는 오늘 아침에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다 추기경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쫓아가도 벌써 늦었어 슈브레즈 부인은 트루에 버킹엄 공작은 브로뉴에 벌써 도착했을 테니까 결국 런던에서 잡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해서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왕후는 아주 편안한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좋아 이쪽에서 왕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남자 말인가 보나시우의 말입니다 나 그 친구는 잘 처리했지 자기 아내를 잘 감시하도록 구슬려 놓았어 로시포르가 나가자 추기경은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한 장 썼다 그러고는 봉투에 넣어 봉한 뒤 자기 도장을 찍은 다음 다시 은방울 종을 울렸다 그러자 비서가 들어왔다 사람을 보내 비토리를 불러주게 그리고 여행 준비를 해놓고 오라고 일러주게 얼마 뒤 비토리는 박차가 달린 장화를 신고 리슐리 외추기경 앞에 나타났다 비토리 빨리 런던으로 가주게 도중에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네 이 편지를 밀레디에게 전해야 해 여기 200피스톨이 있네 6일 안에 일을 훌륭하게 끝내고 돌아오면 이만큼의 돈을 더 받게 될 걸세 비토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절을 한 뒤 편지와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밀레디에게 버킹엄 공작이 출석하는 무도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시오 공작의 상위에는 12개의 다이아몬드가 달린 장식이 있을 것이오 가까이 가서 그 중에 두 개를 훔치시오 그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거든 즉시 연락해주기 알아오 에인과 남편 아토스는 그 뒤로 계속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레빌은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다르타념과 포르토스에게 보고를 받았다 아토스는 레베크의 유치장에 있다고 했다 트레빌은 국왕에게 아토스를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루브르 궁으로 들어갔다 그때 국왕은 추기경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루이 13세는 안왕후를 무척이나 의심하고 있었다 추기경은 바로 그 점을 교묘히 부채질하고 있었다 국왕이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것은 안왕후와 슈브레즈 부인이 친하게 지내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 일이 국왕에게는 에스파냐와의 전쟁이나 나라의 살림에 관한 일보다도 더 큰 걱정거리였다 슈브레즈 부인은 왕후의 정치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한 일에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다 국왕에게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었다 추기경이 트루에 쫓겨가 있던 슈브레즈 부인이 경찰의 눈을 피해 바리로 돌아와 5일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국왕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버럭 냈다 슈브레즈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왕후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새파랗게 질린 채 왕후의 방으로 뛰어가려고 했다 아직 추기경이 버킹엄 공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때 트래빌이 들어왔다 얼마 뒤 트래빌이 국왕의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나가자 추기경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킹엄 공작이 5일 전 파리에 왔다가 오늘 아침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루이 13세를 무척 놀라게 했다 국왕의 얼굴은 금세 붉으락푸르락해졌다 버킹엄 공작이 파리에 왔다고? 대체 그가 무엇 때문에 파리에 왔다는 거요? 아마도 폐학계 저항하는 신교도들이나 에스파냐 사람들과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것 때문이 아니요 슈브레즈 부인과 짜고서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설마 왕후처럼 분별력 있으신 분이 그런... 저는 버킹엄 공작이 파리에 온 건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틀림없어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봤어 하지만 만약에 왕후가 그런 좋지 못한 짓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면 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난 게 있습니다 폐학계서 명령하신 대로 라노아 부인을 대툴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인이 오늘 아침에 말하기를 왕후께서는 어젯밤 아주 늦게 주무시지 않았고 오늘 아침엔 몹시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계속 편지를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버킹엄 공작 때문이요 그 사나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음이 틀림없어 주기경 어떤 일이 있어도 왕후의 편지를 손에 넣어야겠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 폐학계서나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손에 넣어야겠어 아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법무대신에게 그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법무대신의 일에 속하니까요 국왕은 곧 법무대신에게 편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법무대신은 국왕의 명을 받들어 곧 깊이 숨겨둔 왕후의 편지를 찾아가지고 왔다 국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살펴봤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이름은 쓰여지지 않았다 국왕은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봉투를 뜯고 편지를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몇 줄 읽어보다가 에스파냐 왕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는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갔다 편지에는 추기경을 칠 계획이 자세히 적혀있었다 리슐리웨은 언제나 왕후의 동생인 에스파냐 왕과 오스트리아 황제를 짓누르려고 했다 이를 분하게 여긴 왕후는 동생들에게 추기경을 쫓아내지 않으면 프랑스에 쳐들어가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라고 했다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 전부였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국왕은 마음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아 서재에 있는 추기경을 다시 불러들였다 추기경, 그대가 말한 그대로여 내가 잘못 생각했어 비밀 음모라는 건 결국 정치적인 일이었어 편지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쓰여있지 않았어 그 대신 당신 이야기는 꽤 많이 쓰여있었어 추기경은 편지를 받아들고 주의 깊게 읽었다 이와 같습니다 저의 적은 이토록 끈질기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면 틀림없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제가 만약 폐하의 입장이라 해도 그처럼 강한 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어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어 이 편지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모두 처벌할 생각이니까 왕후도 마찬가지요 왕후께서는 저의 적이기는 합니다만 폐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충실하고 정숙하며 남을 할 데 없는 폐필이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쪽에서 사과를 해와야지 아닙니다 그와 반대입니다 폐하께서 먼저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폐하께서 먼저 왕후를 의심하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말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폐하 부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어 왕후께서 좋아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 말이요 무도회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왕후께서는 춤추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무도회를 열어주신다면 틀림없이 마음에 맺힌 것을 푸실 것입니다 아, 추기겸 그대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그런 저속한 놀이는 아주 싫어하오 그러니까 오히려 왕후께서는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폐하께서 그런 놀이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왕후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게다가 왕후께서는 지난 생일 때 폐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장식을 자랑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좋아하실 것입니다 받으신 뒤로 아직까지 그것을 달아볼 기회가 한 번도 없으셨을 테니까요 이런 일이 있은 지 8일째 되는 날 추기경은 런던에서 온 편지를 한 장 받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있었다 부탁하신 물건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좀 모자랍니다 곧 백피스톨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은 뒤 4,5일이면 파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기경이 이 편지를 받은 날 국왕은 무도회를 언제 열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리슐리웨의 추기경은 손을 꼽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돈을 받고 4,5일 뒤에 도착하겠다고 쓰여있었지 그러면 돈이 저쪽에 도착하는데 4,5일 저쪽에서 오는데 4,5일 합치면 10여일이군 게다가 배의 사정, 뜻밖의 일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 등을 계산해 넣으면 약 12일은 걸리겠군 어떻소 추기경 언제쯤이 좋을 것 같소 구강이 다시 물었다 오늘이 9월 20일입니다 시청의 행사로 10월 3일에 무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날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왕후께 다이아몬드를 단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추기경이 구강에게 그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렇게 끈질기게 말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해 루이 13세는 거기에 틀림없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구강은 얼마 뒤 왕후한테로 가서 일부러 엄한 목소리도 말했다 음, 며칠 뒤에 시청에서 무도회가 있어 시청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당신도 옷을 갖춰 입고 나와 주시오 특히 내가 생일 축하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를 꼭 달고 나오도록 하시오 이 이야기의 효과는 대단했다 왕후는 구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을 듣자 왕후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졌다 왕후는 옆에 있는 탁자를 짚고 구강을 멍하니 바라볼 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알겠어 구강은 대답을 재촉했다 네 왕후는 겨우 대답했다 그럼 줬어 잠깐 그 이야기를 해두고 싶었어 구강은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젠 마지막이구나 추기경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뒤에서 폐하를 꼬득이고 있는 게 틀림없어 폐하는 아직 모르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 알게 되겠지 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왕후는 어쩔 줄 몰라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왕후의 편지 제가 왕후께 도움이 될 수 없을까요? 그때 갑자기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문 앞에는 보나시의 부인인 콘스탄스가 서 있었다 콘스탄스는 구강이 들어왔을 때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 결국 구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왕후님 저는 왕후님께 몸도 마음도 모두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한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왕후님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 부인이 부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 아까 폐하께서 말씀하신 다이아몬드는 버킹홈 공작계에 들였지요? 그분이 들고 있던 그 상자 속에 들어 있었지요?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왕후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 버킹홈 공작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누구에게 안심하고 그런 일을 부탁할 수가 있지? 제게 맡겨주세요 제 남편은 어질고 의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탁하면 어떤 심부름이건 그 내용을 묻지도 않고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왕후님의 편지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버킹홈 공작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왕후는 감격하여 보나시오의 부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좀 해주시오 부인이 내 목숨과 명예를 구해주는군 왕후는 잉크와 종이와 펜이 있는 책상 앞으로 가더니 간단히 편지를 써서 보나시오의 부인에게 주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일을 깜빡 잊었군 잠깐 기다려주게 왕후는 곧 보석 상자를 들고 왔다 자 이 반지는 아주 값비싼 것이라고 했어 내 동생인 에스파냐 왕이 보낸 것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돈으로 바꾼 다음 남편한테 주어 곧 떠날 수 있도록 해주게 한 시간 안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스는 왕후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편지를 옷 속에 감추고 참새처럼 재빨리 사라졌다 10분 뒤 콘스탄스는 벌써 자기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런데 추기경을 대하는 남편 보나시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로시포르 백작이 몇 번 찾아와 남편과 친하게 지내면서 보나시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콘스탄스가 런던으로 왕후의 심부름을 가달라고 말하려 하자 보나시오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또 음모 따위로군 자꾸 그런 괴로운 일만 이젠 질렸어 그 따위 일엔 두 번 다시 말려들지 않겠어 추기경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됐으니까 추기경? 당신 추기경을 만나셨어요? 보나시오의 부인은 깜짝 놀라 외쳤다 아 추기경 각하께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야 보나시오는 추기경이 자기를 친구처럼 배주었다고 자랑하며 그때 받은 돈주머니를 내보였다 보나시오의 부인은 그래도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남편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콘스탄스는 그만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보나시오는 아내의 태도로 보아 틀림없이 무슨 중대한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나시오는 이미 지시를 받은 대로 곧 로시포르백작에게 가서 왕후가 런던으로 보낼 심부름 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 미안하지만 잠깐 나갔다 오겠어 당신이 돌아올 줄 모르고 그만 친구하고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야 곧 돌아올게 보나시오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콘스탄스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아 나는 왕후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떡하면 좋지? 그때 천장의 판자를 통해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나시오의 부인 길쪽의 문을 열어주시오 지금 곧 그리로 내려갈 테니까요 보나시오의 부인이 그 문을 열자 다르탄양이 들어왔다 아니 부인 신뢰일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정말 얼간이 남편을 두셨군요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보나시오의 부인은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르탄양을 바라봤다 다 들었습니다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군요 그런데 아까 부인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왕후께서 용감하고 재치있고 성실한 사람을 런던으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던데 허허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일에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청하여 나서는 것입니다 허허허허 콘스탄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기쁨에 띄고 눈에서는 남모르는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무엇으로 보증해 주시겠어요? 만약 그 일을 당신에게 부탁한다면 말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으로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콘스탄스는 다르탄양을 똑바로 쳐다봤다. 다르탄양의 눈은 정렬에 불타고 목소리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강렬한 힘이 있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든 딱 잘라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너무 경계를 해도 너무 마음을 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왕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콘스탄스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중요한 비밀을 다르탄양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다르탄양의 얼굴은 기쁨과 자랑스러움으로 달처럼 환하게 빛났다. 하하하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곧 떠나겠습니다. 그러시면... 콘스탄스는 장을 열고는 자기 남편이 30분 전에 자랑스러운 듯 만지작거리던 그 돈주머니를 꺼냈다. 어서 이 주머니를 가지고 가세요. 추기경한테서 받은 것이군요. 하하하하... 다르탄양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하하... 그거 참 재미있군요. 추기경 각하의 돈으로 왕훗님을 돕게 생겼으니... 쉿... 갑자기 몸을 떨며 콘스탄스가 소리쳤다. 길어서... 사람 소리가... 저 소리는... 포나시회예요. 정말 저 소리는... 포나시회예요. 제가 나갈 때까지 들여놓지 마십시오. 방문을 잠그며 다르탄양이 말했다. 저도 가야 해요. 여기에 있으면 그 돈이 없어진 까닥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럼... 제 방으로 가십시다. 둘은 발소리를 죽여 다르탄양의 방으로 올라갔다. 다르탄양은 창가에 몸을 기대고 덤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포나시회가 망토를 입은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다르탄양은 급히 칼을 뽑아들며 문쪽으로 뛰어가려고 했다. 자기 편지를 훔쳐간 바로 그 남자였기 때문이다. 무슨 짓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시면 모든 일이 다 뒤틀려 버리잖아요. 하지만 저 남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목숨을 왕후께 바친 사람이에요. 이제 당신의 목숨은 당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후의 이름으로 제가 용서하지 않겠어요. 어서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 문을 열어본 포나시회는 방이 텅피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망토를 입은 남자 쪽으로 되돌아갔다. 안에는 없습니다. 아마 루브르 궁으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젊은 총사는 집에 있습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렇게 덧문이 닫혀있고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신 집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는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사내는 포나시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뒤 심부름을 해주는 척하며 왕후의 편지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고는 곧 돌아가버렸다. 그 사이 포나시회 부인과 다르탄양은 2층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엿들었다. 남자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엔 아래층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포나시회가 돈 주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고 도둑이야! 도둑!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소란은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포나시회는 여전히 떠들어대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소리는 바크거리 쪽으로 점점 사라져갔다. 자, 저 사람이 갔으니 이번엔 당신이 나갈 차례예요. 콘스탄스가 말했다. 이리 잘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해주세요. 당신은 왕후께 바친 몸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염려 마십시오. 틀림없이 왕후께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를 처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콘스탄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빨갛게 물들였다. 타르탄양은 커다란 망토를 몸에 걸치고 옷자락 사이로 긴 칼자루를 꺼내 보이며 집을 나섰다. 콘스탄스는 타르탄양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타르탄양이 길모통이로 사라지자 얼른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부디 왕후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런던으로 가는 길 타르탄양은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트레빌한테로 갔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추기경의 앞잡이 같은 그 수수께끼의 남자가 모든 것을 보고해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타르탄양은 단 1초의 시간도 헛되이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타르탄양은 트레빌에게 왕후의 심부름으로 몰래 런던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트레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곧 에사르에게서 15일간의 휴가를 얻어주었다. 그리고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를 데리고 가라며 세 사람에게도 휴가를 허락해 주었다. 네 사람은 곧 아토스네 집에 모여 의논을 했다. 타르탄양이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새 총사는 그 전부터의 약속대로 타르탄양을 힘껏 돕기로 했다. 타르탄양은 보나시의 부인이 준 돈 300피스톨을 세 사람과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 그럼 먼저 여기서 작전을 세우기로 하지. 포르토스가 말했다. 사실은 말이야 난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있어. 그것은 완전히 봉해져 있고 게다가 사본은 없으니까 따로 세 통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엔 우리 네 사람이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편지는 여기 이 호주머니에 들어 있어. 만약 내가 쓰러지면 자네들 중 누군가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일을 계속해 주어야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가져가야 하고 말이야.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저쪽에 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니까. 타르탄양이 말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네 사람이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함께 있는 편이 낫겠어. 한 부대가 될 테니까 말이야. 우리 네 사람의 하인들에게도 권총을 하나씩 줘야겠어. 만약 많은 세력이 대항해오면 싸움을 한 판 버려야 할 테니까. 아토스가 말했다. 그게 좋겠어. 다르탄양이 좋다고 한다면 말이야. 포르토스가 말했다. 다르탄양이 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 일에서는 다르탄양이 대장이지. 이 일은 다르탄양이 결정하도록 해. 그럼 내가 결정하지. 아토스의 의견대로 하자. 그럼 30분 후에 출발. 다르탄양이 말했다. 좋아! 삼총사는 일제히 외쳤다. 네 사람은 나누어 가진 75 피스톨로 곧 떠날 준비를 했다. 새벽 2시에 드디어 모험의 길에 나선 네 사람은 생든이를 지나 파리를 빠져나갔다. 다르탄양 일행의 모습은 참으로 무시무시했다. 총사들이 탄 검은색 말과 총사들의 용감한 태도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았다. 그 뒤로 완전 무장을 한 하인들이 따라왔다. 샹틸리까지는 무사했다. 그곳에는 아침 8시경에 도착했다. 일행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생마르탱이 간판에 그려져 있는 여관 앞에서 말을 세웠다. 네 사람은 시종들에게 말 한 짱을 벗기지 말고 언제든지 곧 떠날 수 있도록 해두라고 명령한 다음 여관 식당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식당에서는 다마르탱 쪽에서 온 한 기사가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기사는 네 사람에게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말을 건넸다. 그 기사가 술잔을 들며 네 사람의 건강을 빌어주자 네 사람도 그의 건강을 빌어주었다. 얼마 뒤 무스크통이 떠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리러 왔다. 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 기사는 포르토스에게 추기경의 건강을 축하해주지 않겠느냐고 했다. 네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대신 당신도 구강의 건강을 빌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사는 추기경 이외에 구강은 없다고 소리쳤다. 포르토스는 기사에게 주정꾼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기사는 벼란간 차고 있던 칼을 획 뽑았다. 공연한 짓을 했는데 아토스가 말했다. 아 할 수 없지 이제 봐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 놈을 쳐버리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뒤따라오게. 세 사람은 말에 뛰어올라 포르토스가 사내의 몸뚱이를 구멍투성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흠 우선 한 사람 500걸음쯤 갔을 때 아토스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기사가 하필이면 포르토스에게 달려들었을까?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말이야 아라미스가 말했다. 포르토스가 제일 큰 소리로 떠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포르토스가 대장인 줄 안 모양이야 다르탄양이 말했다. 세 사람은 보베에서 포르토스를 기다렸다. 그러나 두 시간을 기다려도 포르토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아는 수 없이 다시 출발했다. 보베에서 4km쯤 갔을까? 일행이 절벽 사이를 지나 길이 갑자기 좁아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19명의 사내가 길을 닦는 모양인지 열심히 길바닥을 파고 진창을 고르고 있었다. 아라미스는 장화를 더럽힐 것 같아 사내들에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아토스가 말리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있었다. 일꾼들은 입을 모아 욕을 퍼부었다. 일꾼들이 너무 심하게 욕을 했기 때문에 침착한 아토스마저 그만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토스는 한 일꾼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러자 일꾼들은 얼른 도랑 쪽으로 몸을 피하면서 거기에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들었다. 일곱 사람은 어떨결에 사격을 당했다. 아라미스는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무스크통은 볼기에 한 방을 맞았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진 사람은 무스크통 뿐이었다. 수상한 여관주인 총질을 피해 간신히 크레브 쾌루에 이르렀을 때였다. 아라미스가 더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해 그들은 한 여관 앞에 아라미스를 내려주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언제나 거추장스럽기만 했던 바쟁도 함께 남겨두었다. 그날 밤 안에 아미엥까지 갈 생각으로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 아미엥에 도착했다. 일행은 황금백합이라는 여관에서 묻기로 했다. 여관주인은 아주 성실한 남자였다. 여관주인은 촛대를 한 손에 들고 두 사람을 맞이하며 한 사람씩 따로따로 아주 좋은 방에 모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한 좋은 방은 하나는 이쪽 끝에 또 하나는 저쪽 끝에 있었다. 다르탄양과 아토스가 싫다고 하자 주인은 나리 같은 분들이 함께 묵을 수 있는 방은 따로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매트리스를 마루에 깔고 한 방에서 같이 자겠다고 거듭 말했다. 주인은 계속 좋은 방을 권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인은 두 사람의 주문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잠자리를 준비하고 방문을 잠그려고 할 때였다. 누군가 마당 쪽의 덧문을 쾅쾅 두드렸다. 창문을 열어보니 플랑쉐와 그리모였다. 말은 그리모 혼자서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플랑쉐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이 방문의 방패가 되어 자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리를 해치려고 숨어들어오는 자가 있어도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무엇을 깔고 잘 생각인가 이것이 저의 잠자리입니다. 플랑쉐는 한아름 되는 짚을 들어보였다. 좋아 자네가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지 저 여관 주인의 표정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야 지나치게 친절해서 플랑쉐는 창문으로 들어와 방문을 막을 수 있도록 가로 누웠다. 아침 다섯시에 출발할 수 있게 말을 준비하는 일을 맡은 그리모는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밤중에는 별일이 없었다. 그런데 두시경이 대자 누군가 문을 열려고 했다. 플랑쉐는 벌떡 일어나며 누구야 하고 소리쳤다. 괴한은 방을 잘못 찾았다며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넷이경에는 마구간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리모가 마구간 당번들을 깨우려다가 그들에게 얻어맞은 것이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을 때 그리모는 벌써 세스랑 자루에 얻어맞아 머리가 깨지고 기절한 뒤였다. 플랑쉐는 마당으로 내려와 말의 안장을 얹으려고 했다. 그런데 말들이 모두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전날 대여섯 시간 동안이나 아무도 태우지 않고 달려온 무스크통의 말마저 마찬가지였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몰라도 여관집의 병든 말 때문에 불려온 수의사가 잘못해서 다른 말 까지도 모두 수술을 했다고 했다. 결국 일이 이상하게 꼬여갔다. 일행에게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은 우연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부러 꾸민 일이라는 의심이 갔다. 아토스와 다르타냥은 어쨌든 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플랑쉐는 혹시 팔려고 내놓은 말이 없나 알아보려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있는 데까지 가니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는 말이 두필이 있었다. 이 정도면 총사들이 타기에 안성맞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플랑쉐가 말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다르타냥 일행이 어젯밤 묵은 여관에서 주인에게 숙박료를 치르고 있다고 했다. 아토스가 숙박료를 치르러 들어간 사이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바깥 출입구에서 기다렸다. 여관 주인은 천장이 낮은 방 안에 있었다. 아토스는 아무 생각 없이 방으로 들어가 숙박료로 이 피스톨을 내밀었다. 여관 주인은 그 돈을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갑자기 가짜 돈이라고 떠들며 아토스와 그 일행을 잡아가게 하겠다고 소리쳤다. 열간이 같은 너 혼 좀 나보고 싶은가? 아토스는 화가 나 여관 주인에게 소리쳤다. 그때 단단히 무장을 한 산의 넷이 옆문으로 들어와 느닷없이 아토스에게 덤벼들었다. 도망쳐 다르타냥 빨리 도망쳐! 아토스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자 권총을 잇따라 두 발 쏘았다.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재빨리 문 근처에 있는 말을 타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아토스는 어떻게 됐나? 말을 몰면서 다르타냥이 플랑쉐에게 소리쳤다. 그게 말입니다 나리 두 발의 총알로 두 놈이 쓰러지는 건 봤는데 그 다음은 유리창 너머로 힐끗 보니 다른 놈들과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친구야 저런 사람은 그대로 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 앞으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어쨌든 가야 돼 플랑쉐 빨리 가자 빨리 생토메르까지 단숨에 달린 다르타냥 일행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꽃비를 팔에 감은 채 길가에 서서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했다. 칼레 마을 근처에 왔을 때 다르타냥의 말이 쓰러지고 말았다. 플랑쉐의 말도 멈추어서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둘은 말을 버리고 부두를 향해 서둘러 떠났다. 한참 가다 보니 앞쪽에 한 귀족 하인을 데리고 걸어가고 있었다. 둘은 서둘러 그 귀족을 따라갔다. 그 귀족은 무척 서두르고 있었는데 장화는 먼지투성이었다. 그 귀족은 곧 떠나려는 배의 선장에게 지금 곧 영국으로 건너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예 갈 수 있고 말고요 선장이 대답했다. 어제 추기경에 허가짱이 없는 사람은 배에 태우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그 허가짱을 갖고 있어. 자 여기 있어. 저쪽에 있는 검문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오십시오. 귀족은 하인과 함께 검문소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다르타냥과 플랑시에는 500걸음쯤 떨어져서 그 귀족을 뒤따라갔다. 말을 벗어나자 다르타냥은 걸음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숲에 들었었을 때는 귀족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여보시오 몹시 바쁜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아주 급합니다. 아 딱하군요. 실은 저도 매우 급합니다. 뭘 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저를 좀 먼저 가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 안됩니다. 저는 44시간 동안 240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내일 정오까지는 런던에 도착해야 됩니다. 저는 같은 거리를 40시간에 날아왔습니다. 게다가 내일 아침 10시까지 런던에 가야 합니다. 안됐지만 제가 먼저 왔으니까 나중에 갈 순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가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구강의 심부름이요. 기족이 말했다. 난 내일이요. 하 시비를 걸고 싶은 모양이군. 알다시피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요? 그걸 알고 싶소. 물론이요. 그럼 말하지. 난 당신이 갖고 있는 허가장이 필요하오. 내겐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요. 농담 하지 마시오. 난 농담 이라곤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길이나 비켜주시오. 그럴 수는 없어. 함부로 까불다가 머리가 박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지. 리반 권총 이리 줘. 아 플랑쉐 저 하인을 맡아줘. 주인은 내가 맡을 테니. 플랑쉐 플랑쉐 쬐싹이 리방을 쓰러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을 짓눌렀다. 나으리 어서 그쪽을 처치하십시오. 이쪽은 벌써 끝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귀족은 허리에서 칼을 뽑더니 다르탄양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귀족은 다르탄양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2, 3분 동안에 다르탄양은 상대방에게 세 군데나 상처를 입혔다. 한 번 찌를 때마다 다르탄양은 자, 이건 아두스의 목. 이건 보르토스의 목. 요건 아라미스의 목이다! 하고 외쳤다. 귀족은 세 번째에 쓰러지고 말았다. 다르탄양은 상대가 죽었든지 아니면 정신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족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허가짱을 찾으려고 몸을 굽혔다. 바로 그때 칼을 손에 쥐고 있던 귀족이 다르탄양의 가슴을 노렸다. 자, 이건 당신의 몫이다. 내 몫이라고? 천만에 아예 꼼짝도 못하게 해줄까? 화가 난 다르탄양은 상대의 몸통을 칼로 못 박듯 찔러버렸다. 다르탄양은 호주머니를 뒤져 허가짱을 찾아냈다. 허가짱에는 와르드 백작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플랑신은 밑에 깔려있는 리방이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입을 틀어막고 나무에 묶어버렸다. 그런 다음 백작을 근처에 옮겨놓은 뒤 건문소로 갔다. 다르탄양은 와르드 백작의 이름으로 겨우 도장을 받았다. 다르탄양은 추기경이 잡으려고 하는 놈은 다르탄양이라고 알려준 뒤 다르탄양의 인상을 와르드 백작의 모습과 똑같이 이야기해준 다음 서둘러 부두로 갔다. 선장은 배 출범 준비를 마친 채 아직 기다리고 있었다. 보다시피 건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 께서는 그는 오늘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가 두 사람의 몫에 뱃삭을 터줄 테니까. 다르탄양은 플랑시와 함께 배에 올랐다. 간신히 이 시간을 맞춘 것이었다. 배가 바다 가운데로 나갔을 때 부두쪽에서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다르탄양은 상처를 대강 치료한 다음 갑판 위에 침대요를 깔게 해서 그 위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배는 도보항에 닿았다. 10시 반에 무태우른 다르탄양과 플랑시는 역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달렸다. 다르탄양은 런던이라는 곳을 전혀 몰랐고 영어도 할 줄 몰랐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에게 버킹웜 공작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보여주자 그가 공작의 집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버킹웜 공작은 왕과 함께 원조로 사냥을 나가고 집에 없었다. 다행히 다르탄양은 거기서 공작과 아주 가까인 사이인데다 프랑스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다. 다르탄양은 그에게 런던의 온 까닭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다시 만든 다이아몬드 그 사람은 이름이 패트리스라고 했다. 패트리스는 곧 말 두필에 안장을 얹게 하더니 스스로 안내를 맡고 나섰다. 왕 일행이 사냥을 하는 늪가로 가자 버킹웜 공작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라고 말씀드릴까요? 패트리스가 물었다. 언젠가 풍래프 다리 위에서 싸움을 건 젊은이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 묘하군요. 패트리스가 말을 전하자 버킹웜 공작은 곧 다르탄양을 생각해내고는 다르탄양 얘기로 달려왔다. 왕후의 신상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겼나. 버킹웜 공작은 안왕후에 대한 자신의 걱정과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물었다. 그런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이 왕후에게 생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공작님이 나서셔야 합니다. 내가 아, 이거 영광이군 그래.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가? 무슨 일인가? 자, 어서 말해보게. 이 편지를 보십시오. 편지를? 대체 누가 보낸 건가? 왕후께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뭐? 왕후께서? 공작은 핏기를 잃은 얼굴로 편지를 얼른 뜯어 읽었다. 아이고, 큰일 났군. 어찌 된 일이야? 패트리스? 폐학계 가서 내가 중대한 일이 있어 런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 좀 드려주게. 자, 어서 가세. 공작과 다르탄양은 잽싸게 말에 올라 곧장 런던으로 향했다. 공작은 다르탄양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버킹엄 공작은 다르탄양이 들려준 이야기와 자기의 생각을 연결지어봤다. 짧고 아리송한 편지지만 사건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었다. 두 사람은 바람처럼 말을 달려 곧 런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확인해보니 열 개였다. 다이아몬드 두 개가 어디론가 없어지고 만 것이었다. 그 무드웨이는 언제지? 공작이 물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응, 좋아. 아직 5일 남았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충분해. 패트리스? 패트리스? 버킹엄 공작은 방문을 열며 크게 소리쳤다. 보석 세공사와 비서를 좀 불러주게. 비서가 나타나자 버킹엄 공작은 침실의 책상에 앉아 명령서를 썼다. 잭슨, 지금 고장 법무대신에게 가서 이 명령에 따르도록 일러주게. 당장 이 명령을 공포해야 된다고 알려주게. 알겠는가? 비서는 머리를 숙이더니 밖으로 나갔다. 아, 이쪽은 우선 안심이야. 버킹엄 공작은 다르탄양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가슴 장식이 아직 프랑스로 건너가지 않았다면 당신보다 나중에 도착하게 되겠지. 어째서입니까? 지금 영국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는 모든 백에 출항 정시 명령을 내렸거든. 특별한 허가가 없이는 한 척의 배도 영국을 떠날 수가 없네. 다르탄양은 버킹엄 공작을 멍하니 쳐다봤다. 버킹엄 공작은 구강이 준 권력을 자기의 사랑을 위해 쓰고 있었다. 그때 보석 세공사가 들어왔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세공사는 그 방면에서는 제일 가는 사람이었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 프랑스로 가는 배는 우편선이건 화물선이건 한 척도 떠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오전 열한시에 드디어 다이아몬드 두 개가 완성되었다. 새로 가공한 다이아몬드는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했다. 버킹엄 공작조차도 구별해내지 못했다. 공작은 곧 다르탄양을 불렀다. 아, 자네가 찾으러 온 가슨 장식이 완성되었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자네도 알겠지. 안심하십시오. 제가 본대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을 담았던 상자는 주지 않으십니까? 상자는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걸? 게다가 그건 단 하나의 기념물로 내게는 아주 기중한 물건이네. 이건 내가 간직하겠다고 전해주게. 그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킹엄 공작은 다르탄양에게 꼭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다르탄양은 동료들과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 적국의 돈으로 산 물건을 보상받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버킹엄 공작도 다르탄양의 훌륭한 태도에 감탄하며 다르탄양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파리로 돌아온 트레빌은 마치 아침에 만났던 것처럼 다르탄양을 맞이했다. 단지 여느 때보다 조금 힘을 주어 다르탄양의 손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마침 에사르의 군대가 루브르 궁의 경비를 맡고 있으니 원한다면 당장 근무를 해도 좋다고 했다. 무도회 다음날 파리 시내는 구강을 위한 무도회 준비로 무척 술렁거렸다. 시청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오전 11시에 경비병들이 와서 회장을 정리하고 저녁 6시경부터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밤 12시가 되자 들끓는 환호성이 밤공기를 뒤흔들었다. 루브르 궁에서 시청으로 뚫린 길이 구강일행이 지나가는 길이었다. 관리들은 예복을 입고 계단까지 내려와 구강을 맞이했다. 관리들은 정장을 한 구강이 뭔가 언짢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로부터 30분 뒤 다시 환호성이 일었다. 이번에는 왕후가 도착한 것이었다. 왕후도 구강처럼 지치고 뭔가 언짢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때 커튼이 열리며 에스파냐 기사로 가장한 추기경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추기경은 왕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입가에 악마와도 같은 미소를 띄었다. 왕후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식을 가슴에 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후는 잠시 한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인사에 웃음으로 답했다. 추기경은 구강에게 작은 소리로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구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구강은 가면도 쓰지 않고 옷에 장식끈이 풀어질 듯한 차림으로 사람들을 해치며 왕후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 다이아몬드 장식을 달지 않았어? 장식을 달면 내가 크게 기뻐할 줄 알면서 안 왕후는 얼른 주위를 돌아봤다. 자기 뒤에서 추기경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달았다가 행여나 어떻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안달았습니다. 왕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장식을 선물한 건 오늘 같은 때 달라는 뜻이었는데. 구강의 목소리는 화가 나서 떨렸다. 사람들은 궁금한 듯이 모두 왕후 쪽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지금 곧 루브르 궁으로 사람을 보내 장식을 가져오도록 하지요. 왕후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것도 서둘러서 말이오. 한 시간 뒤에는 무도회가 시작될 테니까. 왕후는 구강에게 인사를 한 다음 안내하는 시녀를 따라 별실 쪽으로 갔다. 이었고 바이올린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먼저 구강이 탈의실에서 나왔다. 구강은 훌륭한 사냥복을 입었다. 구강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차림이었다. 그때 주기경이 구강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구강은 상자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두 개 들어있었다. 이건 무엇이요? 구강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후께서 가슴 장식을 따시거든 다이아몬드 수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만약 열 개밖에 안 된다면 두 개는 누구에게 주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구강은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것처럼 추기경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나 물어볼 틈이 없었다. 바로 그때 모두가 감탄의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왕후가 나타난 것이었다. 부인용 사냥복을 입은 왕후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다. 푸른 깃털에 장식이 붙은 펠트 모자 다이아몬드 핀으로 여민 은회색 비단의 긴 외투 은실로 온통 수를 놓은 푸른 치마 그리고 왼쪽 어깨에 청색 리본으로 매단 다이아몬드 가슴 장식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구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추기경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둘 다 왕후에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수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왕후는 다이아몬드 가슴 장식을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무도회의 시작을 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강은 춤을 추면서 왕후의 곁으로 갈 때마다 가슴 장식의 눈길을 주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가슴이 가슴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었고 식은 땀이 추기경의 이마를 적시기 시작했다. 춤이 끝나자 구강은 서둘러 왕후에게로 갔다. 내 뜻을 따라줘서 고맙소. 그런데 장식의 다이아몬드 개수가 두 개 모자랄 텐데 그걸 가져왔어? 구강은 추기경에게서 받은 두 개의 다이아몬드를 왕후에게 내밀며 말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후는 일부러 논란치하며 되물었다. 아! 또 두 개나 더 주시려고요? 두 개를 더 주신다면 모두 열 네 개가 되는군요? 구강은 왕후의 가슴 장식에 붙어있는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세어봤다. 모두 열두 개였다. 구강은 추기경을 불렀다. 어디 말 좀 해보시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구강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실은 그 두 개의 보석을 왕후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시다면 추기경께는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왕후는 그런 식의 변명에는 소가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날 밤 왕후에게서 보석 반지를 선물로 받은 타르타냥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플랑신은 침실에 편지가 한 통 와있다고 했다. 타르타냥은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콘스탄스한테 써온 편지였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10시쯤 샌클로의 테스트레 시댁 가까이 있는 외딴 집 앞으로 나와주세요. 타르타냥은 너무나 기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플랑신은 외출하면서 문단속을 철저히 해두었는데 이런 편지가 와있다면서 몹시 언짢아했다. 그러나 타르타냥은 그런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잠을 푹 자고 7시에 일어난 타르타냥은 자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 트레빌의 저택으로 갔다. 타르타냥은 아토스 일행의 소식도 알아볼 겸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트레빌은 그 뒤로 세 사람의 소식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트레빌은 타르타냥에게 추기경의 미움을 산 이상 파리에 있으면 위험하니 어서 세 사람을 찾아 파리를 떠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타르타냥은 오늘 밤 일이 끝나면 내일 떠나겠다고 했다. 이었고 밤이 되어 생클로에 간 타르타냥은 슬픔과 놀라움으로 어쩔 줄을 몰랐다. 만나기로 약속한 그 외딴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콘스탄스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날이 새자 타르타냥은 타르타냥은 곧 트레빌에게 가서 간밤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리고 왕후를 만나게 된다면 콘스탄스에 대한 일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트레빌은 타르타냥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왕후를 만나 말씀드려보겠다고 약속했다. 타르타냥은 그리고는 역시 추기경의 지심이 틀림없으니 어서 파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타르타냥이 집에 돌아와 보니 추기경에게서 좀 만나자는 전갈이 와 있었다. 플랑시는 타르타냥이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바야흐로 위험이 한걸음 한걸음 타르타냥을 향해 다가가 타르타냥은 플랑시를 데리고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와 아토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전에 그들과 함께 지났던 길을 다시 밟아 나갔다. 우선 포르토스를 찾기 위해 샹틸리까지 가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는 여관을 찾아가니 포르토스는 그때부터 내내 그곳에 눌러앉아 있었다고 했다. 보배에서 상처를 입고 말에서 떨어진 하인 무스크통이 이 여관에 와서 역시 상처를 입은 주인을 돌봐주고 있었다. 타르타냥은 포르토스가 아직 꼼짝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데려가기로 하고 아라미스를 찾으러 다시 길을 떠났다. 크레브케르 마을에 이르러 아라미스가 묵었던 여관을 찾아가니 아라미스 역시 아직까지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라미스가 전부터 생각해오던 신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라미스가 신부가 되려고 결심한 것은 그 부인으로부터 소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함께 떠나려고 했지만 아라미스는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아 말을 말을 탈 말을 탈 없었다. 그래서 다르탄양은 돌아오는 길에 들르겠다고 하고 플랑시와 단둘이 아미엥으로 향했다. 아토스도 아직까지 전에 묵었던 그 여관에 있었다. 어느 방에 있어 다르탄양의 물음에 여관 주인은 술창고로 가서 큰 소리로 아토스를 불러냈다. 아토스는 곧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다르탄양은 재빨리 달려들어 아토스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아토스는 몹시 비틀거렸다. 아니 다쳤나? 취해서 그래.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셨지. 나 혼자 아마 150병은 더 마셨을걸. 아휴 게다가 하인이 그 반만큼만 마셨어도 난 이제 빈털터리야. 여관 주인이 울상을 지었다. 크리모는 훈련이 잘 돼 있어. 나와 똑같은 것을 마셨을 리가 없지. 그놈은 쓸독에서 직접 따라 마시더군. 아 그런데 말이야 하하하 그놈이 마개를 막는 걸 잊은 모양이야. 좁아 아직도 절절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때 그리모가 권총을 어깨에 둘러매고 머리를 흔들며 아토스 뒤에서 나타났다. 다르탄양은 쿤스탄스의 편지 사건을 모두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토스는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르탄양이 이야기를 끝내자 이렇게 말했다. 흐하 웃기 웃기는 건 죄다 웃긴단 말이야. 자넨 언제나 웃긴다고 하더군.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마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다르탄양의 말에 갑자기 아토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되돌아갔다. 아토스가 들려준 이야기 하 정말 그렇군. 난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지. 아토스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자넨 철학자야. 어떻게 좀 도와주게 난 지금 어디에라도 의지하고 싶어. 위로를 받고 싶단 말이야. 뭘 위로해 달라는 건가. 내 불행을 말일세. 자네의 불행이라니 정말 웃기는군. 아토스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을 계속했다. 내가 만약 어떤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자넨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네 얘기인가? 누구의 얘기건 그건 상관없어. 어디 한번 해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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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나 마시세. 그러지 말고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해보게. 아토스는 가만히 생각을 더듬는 것 같았다. 아토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같다. 어쨌든 보통 취한 것이 아니었다. 여느 때 같으면 벌써 쓰러져서 잤을 것이다. 아토스는 눈을 뜬 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취한대다 마치 목류병 환자와도 같은 아토스의 모습은 뭔가 오싹한 기분을 자아냈다. 그래 꼭 듣고 싶나? 아토스가 물었다. 어 꼭 그럼 소원대로 해주지.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말이야. 아 내가 아니고 친구란 말이야. 아토스는 잠시 말을 끊고 쓸쓸하게 웃었다. 친구는 내 고향 베리에서 가장 좋은 집안의 백작지위를 이어받아온 사람이야. 친구는 스물다섯 살 때 아주 아름다운 열여섯 살의 소녀를 사랑했지. 한마디로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소녀였어. 그 소녀의 매력은 단순히 사람을 끄는 정도가 아니었어. 그야말로 열중하게 만들었지. 소녀는 작은 마을에서 사제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지. 둘 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 소녀는 엄청 미인이고 오빠는 아주 엄숙한 사람이었어. 아무도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볼 수 없었지. 좋은 집안의 출신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어. 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지방의 영주니까 소녀를 속이든 강제로 자기 것으로 만들든 그건 그 친구가 마음먹기 달린 문제였지. 아, 어떻게 하든 말이야.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누가 감싸주겠나?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친구는 마음씨가 엄청 착했어. 그래서 정식으로 그 소녀와 결혼을 했지. 바보 같은 자식이야. 정말 아주 바보지. 그렇고 말고 아니 바보라니 무엇 때문에 그 소녀를 사랑했다면서 자자자 좀 더 들어봐. 친구는 그 여자를 자기 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지방 최고의 부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잘한 일이었지. 그 여자는 그런 신분이 되어도 전혀 건방지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둘이서 사냥을 갔는데 아토스는 갑자기 소리를 낮추어 좀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자가 실수로 마을에서 떨어졌고 기절했대. 백작은 급히 달려가 칼로 여자의 어깨쪽 옷을 찢었지. 숨쉬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 어깨에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따뜻하냐? 아토스는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백합꽃 표시가 있었다네. 제인에게 찍어두던 낙인 말이야. 아토스는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군. 사실대로 전하는 걸세. 그 여자는 천사의 모습을 한 악마였어. 도둑질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백작은 그 지방에서는 지위가 높은 영주였으니까 자기 영지 안에서는 가벼우나 무거우나 어떤 죄든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었지. 친구는 그 여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근처의 나무에 목을 매달아 버렸어. 아니 그럼 아 그렇지 살인이지 그게 끝이야? 아토스는 시체와 같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도 술이 아무래도 모자라는 것 같고. 아토스는 먹다 남은 술병을 손에 들고 병재로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러고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다르탄양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뒤로 나는 미인이든 청순하고 귀여운 여자든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 아토스는 다시 얼굴을 들었다. 아, 자네도 빨리 나처럼 되기를 말하네. 자, 마시세. 그럼 그 여자는 죽었겠군. 물론이지. 자, 잔을 들게. 뭐야, 소리 또 떨어졌네. 그런데 그 오빠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 다르탄양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어, 사제라고 하던. 아, 그놈 말이야? 그놈도 목을 매달아 버리려고 곧 잡으러 갔지. 그런데 그놈이 벌써 선수를 쳐서 첫날 밤 도망쳐버렸지 뭔가. 오빠란 놈이 그 여자의 첫 번째 애인이자 나쁜 일을 시키던 놈인 것 같아. 다르탄양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머리를 양손으로 꼭 감싸며 잠이 든 채를 했다. 요즘 젊은이는 술에 약하단 말이야. 아토스는 다르탄양을 바라보며 가엾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친구가 가장 쓸만한 친구인데. 다음 날 아침 아토스는 술에 취하면 이상한 이야기를 짓거리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기가 한 말이 아무래도 마음에 캥기는 모양이었다. 다르탄양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가 대충 생각났으나 자기도 꽤 취해 있었고 아토스가 정색을 하며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 둘은 그날 여관을 떠나 아라미스와 포르토스에게 들러 함께 파리로 돌아왔다. 다르탄양의 집에는 트레빌한테서 온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구강의 특별허가로 총사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다르탄양은 너무도 기뻐 아토스에게 뛰어갔다. 그 자리에는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와있었다. 세 사람은 뭔가 중요한 것을 의논하고 있었다. 세 총사에게도 트레빌의 통지가 와있었다. 구강의 뜻에 따라 5월 1일 전쟁을 하게 되었으므로 각자 준비를 끝내놓으라는 내용이었다. 5월 1일 이라면 겨우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네 사람은 좋은 말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사이 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네 명의 영국 귀족과 결투를 하는 일이 생겼다. 그 중 셋은 죽였으나 다르탄양의 상대였던 윈터경만은 살려주었다. 윈터경은 그것을 고맙게 여겨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자며 죽은 동생의 부인으로 파리의 훌륭한 집을 가지고 있는 윈터 백작 부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맹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사내가 밀레디라고 부르던 바로 그 아름다운 금발의 부인이었다. 다르탄양은 그 여자가 추기경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주 그 집에 드나들었다. 밀레디는 다르탄양이 자기 일을 망친 남자라는 것을 눈치채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다르탄양은 밀레디의 어깨에 백합꽃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굉장한 금발의 미, 어깨에 낙인이 찍혀있고 혹시 아토스가 말한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여자는 죽었을 텐데 다르탄양은 고개를 가윽거렸다. 전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다르탄양은 콘스탄스의 글씨인 듯한 비밀 편지를 한통 받았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샤요 거리를 지나가는 마차를 유심히 바라보라. 그러나 마차 안에 누가 있든 소리를 지르거나 아는 척하지 마라. 다르탄양이 그 시간에 그리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정말 세부르 거리 쪽에서 마차가 한 대 달려왔다. 그 마차가 다르탄양 곁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여자가 창으로 얼굴을 내밀더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인지 입맞춤을 보낸다는 뜻인지 두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다르탄양은 기뻐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마차 안에 주인공이 콘스탄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화살처럼 지나가버렸다. 마차 속에는 또 한 사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남자가 함께 타고 있었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왕후의 도움으로 풀려나와 안전한 곳으로 숨으러 가는 길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다음 날 다르탄양은 에사르의 군대에 끼어 전쟁터로 떠났다. 밀레디는 자기의 비밀을 알아낸 다르탄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고 별렀다. 군대가 포부르 생탕투안에 이르렀을 때였다. 말에 탄 밀레디가 다르탄양을 가리켰다. 그러자 고약하게 생긴 두 사내가 다르탄양 가까이로 다가가서 눈짓으로 이 남자가 맞느냐고 밀레디에게 물었다. 밀레디는 맞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일이 뜻대로 되어 마음이 놓인다는 듯 되돌아가는 것 같았다. 밀레디가 포부르 생탕투안을 거의 지난 길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두 하인이 말의 고삐를 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내에게 건네 주었다. 라로셀의 싸움 라로셀의 싸움은 루이 13세에게는 정치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여 주기경에게는 군사적으로 아주 큰 사업이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은 마지막까지 남은 신교도의 뿌리를 뽑고 끊임없는 내란과 대외전쟁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데 있었다. 게다가 라로셀 항구는 프랑스에 남은 영국군의 마지막 발판이었으므로 만일 이곳에서 영국군을 무찌른다면 영국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추기경에게는 역사에 기록된 바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 말고도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사실 추기경은 안왕후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사랑 싸움에서 버킹엄 공작에게 지고 있었다. 여기서 영국군을 무찌르면 버킹엄 공작을 누르고 왕후와의 사랑 싸움에서도 이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한편 버킹엄 공작도 겉으로는 영국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말했으나 실은 추기경과 똑같은 속셈이었다. 당시 가장 힘이 센 두 왕국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은 결국 한 여자를 두고 사랑에 눈이 먼 추기경과 버킹엄 공작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영국군이 우세했다. 영국군은 90척의 백에 약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레섬 앞에 나타나 섬의 사령관인 투아라스 백작의 허를 찔러 쉽게 상륙했다. 수비병과 함께 후퇴해 생마르탱성에 들어 박힌 투아라스는 100명쯤 되는 군인을 별도로 라플레라는 작은 섬에 배치했다. 그러자 추기경은 작전을 서둘렀다. 우선 국왕과 자기가 총사령관으로 출전할 때까지 국왕의 동생을 총지휘자로 내보내고 모든 부대를 싸움토로 나가게 했다. 따뜻한 양이 속해 있는 부대는 선발대였다. 국왕은 최고 재판소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6월 23일 회의가 끝났을 때는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났다. 그래도 기어이 출발했으나 도중에 건강이 점점 나빠져 블루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국왕이 머무르는 곳에는 근이 총사대도 함께 남아있어야 해서 아직 경희대원에 지나지 않는 다르타냥은 잠시 동안 이기는 하나 친구인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별일 없이 다르타냥은 1627년 9월 11경 라루셀에 세운 진지에 도착했다. 레섬을 빼앗은 버킹엄 공작의 영국군은 그 뒤에 생마르탱의 성이나 라플레를 공격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에사르가 지휘하는 경희대는 미님의 진을 쳤다. 따르타냥은 삼총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총사대로 승급하고 싶은 생각에 다른 동료와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언제나 따로 떨어져 혼자 생각에 잠기는 때가 많았다. 그날도 다르타냥은 여러가지 생각에 잠겨 수경지에서 앙구택 마을로 통하는 상쾌한 오솔길을 홀로 산책했다. 너무 골똘히 생각에 잠긴 나머지 다르타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다. 그때 석양빛을 받은 한 울타리 그늘에서 총부리가 번쩍한 것 같았다.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른 다르타냥은 곧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쪽 바위 뒤에서 총부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다르타냥은 도관에 든 쥐꼬리였다. 다르타냥은 재빨리 처음 본 총부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총부리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니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순간 다르타냥은 잽싸게 길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와 거의 동시에 총소리가 나고 머리 위로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쌩 하고 날카롭게 울렸다. 머뭇거릴 새가 없었다. 다르타냥은 벌떡 일어났다. 그때 다른 곳에서 날아온 총알이 방금 다르타냥이 엎드려 있던 땅에 작은 돌을 날렸다. 또 한번 총알이 날아온다면 이번엔 죽는 거다. 다르타냥은 가스콘 사람답게 재빨리 수경지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뛴다 해도 처음 총을 쏜 놈이 총알을 잴 시간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겨냥을 잘한 총알이 날아오더니 다르타냥이 모자를 열걸음쯤 앞으로 날려보냈다. 다르타냥은 뛰어가면서 모자를 주었다. 이었고 수영지로 돌아온 다르타냥은 거의 오늘 일의 원인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첫째로는 적군이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자에 뚫린 총탄 자극을 보면 총알의 크기가 영국 군대에서 쓰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 둘째로는 추기경의 복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기경은 조금만 손을 뻗으면 언제든 해치를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방법을 쓸 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는 밀레디의 복수라는 생각이었다. 이 생각이 가장 그럴듯했다. 다르타냥은 자기에게 총을 쏜 사내의 모습과 옷차림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너무 빨리 도망치느라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 아토스와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 있을까? 그들이 있었으면 다르타냥은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다. 누가 단돌을 들고 잠자리에 침입한 것 같아 벌떡 일어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틀 뒤 오전 9시에는 국왕의 동생인 오를레안공에 순시가 있었다. 다르타냥은 다른 대원과 함께 무장을 하고 줄을 섰다. 열병식이 끝나자 에사르를 비롯한 간부 장교들이 오를레안공 옆으로 모여들었다. 잠시 뒤 에사르가 다르타냥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다르타냥은 대열에서 나와 에사르에게 다가갔다. 오를레안 전화는 지금 조금 위험한 일에 스스로 나설 사람을 구하고 있다. 맡은 인물을 무사히 해낸다면 명예로운 일일텐데 해보겠나 감사합니다 대장님 다르타냥은 총지휘관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밤 라로스레 적군이 쳐들어와 아군이 이틀 전에 빼앗은 성체를 도로 빼앗아 간대서 비롯했다. 프랑스군에서는 그 뒤에 적군이 어떻게 그 성체를 지키고 있는지 몰래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구강의 동생은 큰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하려면 지원자가 서너명 지휘자가 한 명 필요하다. 지휘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에사르는 다르타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밖의 지원자 서너명은 전하께서 뽑으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용감하게 죽으러 갈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다르타냥은 칼을 높이 휘두르며 말했다. 경위대의 동료 두 사람이 곧 앞으로 나왔고 이어서 두 병사가 뒤를 따랐다. 이것으로 필요한 사람은 확보된 셈이었다. 적이 그곳을 점령한 뒤 그냥 물러갔는지 아니면 수비병이 남아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번 일의 목적이었다. 다르타냥은 이 네 명을 데리고서 곧 길을 떠났다. 두 대원은 다르타냥과 함께 갔고 다른 병사들은 뒤에서 따라갔다. 목적지에서 백걸음쯤 떨어져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뒤따라오던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겁이 나서 오는 도중에 달아나버린 모양이었다. 그러나 다르타냥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목적지는 예순걸음쯤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수비병은 없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말지를 의논했다. 그때 적의 진지 위쪽에서 푹 하고 희뿌연 연기가 일며 연암은 발에 총알이 날아왔다. 이것으로 필요한 것을 알아낸 셈이었다. 그 진지에는 수비병이 있었다. 수상한 사내 목적을 이룬 이상 위험한 곳에서 우물 주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세 사람은 불이 났게 도망을 쳤다. 총알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거의 다 왔을 때 불행하기도 한 사람이 푹 쓰러졌다. 총알이 가슴을 뚫고 만 것이었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다른 대원 하나는 그대로 계속 아군 쪽으로 달려가 버렸다. 타르 탄양은 쓰러진 동료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데려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두 발의 총소리가 떠올렸다. 한 발은 쓰러진 동료를 뚫고 다른 한 발은 다르 탄양의 바로 옆을 스쳐 저쪽 바위에 맞았다. 다르 탄양은 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저쪽 진지에서 쏜 총알은 닿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틀림없이 다른 데서 날아온 총알이었다. 다르 탄양은 문득 도중에 사라진 두 병사가 생각났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자기를 습격한 사내들도 생각났다. 다르 탄양은 이번에야말로 그놈들의 정체를 밝히리라 마음먹고 동료의 몸위에 쓰러지며 죽은 채 했다. 그러자 곧 두 사람의 얼굴이 서른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 아니나 다를까 도망친 그 병사들이었다. 다르 탄양이 생각한 그대로였다. 둘은 다르 탄양을 죽이기 위해 따라 나섰고 죽이고 난 뒤에는 적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꾸밀 작정이었다. 둘은 다르 탄양이 상처만 입고 쓰러진 게 아닐까 하여 다르 탄양의 숨을 완전히 끊기 위해 다르 탄양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르 탄양의 꾀에 속아 넘어가 다르 탄양이 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쓰러져 있으면서 칼을 손에 쥐고 있던 다르 탄양은 두 사람이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 칼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자기 편 진지로 도망가면 벌을 받을 터임으로 적군 쪽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한 놈이 총을 거꾸로 들고 마구 휘둘러댔다. 다르 탄양이 공격을 피하자 재빨리 적군 쪽으로 달아났다. 적의 수비병들은 그 놈이 왜 뛰어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다짜고짜 총을 쏘아댔다. 그는 어깨에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 픽 쓰러졌다. 그동안 다르 탄양은 칼을 들고 다른 한 놈에게 덤벼들었다. 싸움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다. 놈이 총알이 없는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 탄양의 칼은 그의 총에 부딪혔다가 그의 허벅다리를 푹 질렀다. 그는 그 자리에 픽 쓰러졌다. 다르 탄양은 그 칼을 그자의 목에 들이댔다. 제발 목숨만은 그 놈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모든 걸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좋아. 어서 말해. 누가 시킨 짓이냐. 전 잘 모르는데 다들 밀레디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를 모르면서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달아난 녀석이 그 여자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녀석은 그 여자가 준 편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녀석의 말에 따르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그 편지에 쓰여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살려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저기 쓰러져 있는 놈에게 가서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편지를 꺼내 가지고 오는 거다. 하지만 그건 그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가지러 가다니 제발 그것만 우물쭈물 하지 마라 싫다면 다르탄양이 당장 죽일 것 같은 기세였기 때문에 그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잠깐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르탄양은 총을 뺏은 다음 칼끝을 그의 허리에 대고 쓰러진 놈으로 쫓았다. 사내가 피를 뚝뚝 흘리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동료의 시체에 다가갔다. 다르탄양은 사내의 꼴이 몹시 치근했다. 그만둬 내가 갈 테니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보아두어라. 너 같은 겁쟁이와는 다 알을 테니 다르탄양은 민첩한 동작과 날카로운 눈으로 적의 진지를 살핀 다음 울퉁불퉁한 땅을 교묘히 이용해 쓰러져 있는 사내에게로 다가갔다. 다르탄양이 그 사내를 엎고 되돌아오려고 하자 적의 진지에서 갑자기 총을 쏘아댔다. 총알 세 발이 엎고 있는 사내의 몸에 박히는 소리가 났다. 다르탄양은 엎은 사내 덕분에 무사할 수가 있었다. 겨우 안전한 곳으로 되돌아온 다르탄양은 곧 그 사내의 주머니를 뒤졌다. 가죽 지갑 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가 나왔다. 당신이 그 여자를 놓치는 바람에 그 여자는 지금 수도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답니다. 그러니 적어도 남자만이라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당신도 잘 알테지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준 백 루이가 엄청난 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밀레디가 보낸 편지임이 분명했다. 다르탄양은 그 사내에게 다시 물어봤다. 사내는 죽은 녀석과 둘이서 라빌레트 문을 지나 파리를 떠나려는 젊은 여자를 잡아오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술집에 가서 한잔하는 바람에 그만 여자가 탄 마찰을 놓쳐버렸다고 한다. 다르탄양은 밀레디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심을 품고 자기를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몸소리가 쳐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왕후가 콘스탄스를 구해주었음을 알게 되어 무척 기뻤다. 그뿐만 아니라 콘스탄스가 보낸 편지와 샤이오 거리의 마차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다르탄양은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졌다. 다르탄양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이쪽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상처입은 몸을 부축해서 진지로 돌아왔다. 돌아온 다르탄양을 본 부대원들은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첫 사격을 받았을 때 도망을 쳤던 대원이 모두 죽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그날 내내 부대에서는 다르탄양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구강의 동생은 다르탄양을 크게 칭찬해 주었다. 다르탄양은 이 일로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두 명의 적 중에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자기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심은 다르탄양이 아직 밀레디라는 여자를 속속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앙주의 포도주 구강의 건강은 거의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쁘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 뒤 이번에는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구강이 말을 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면 즉각 출발한다고 했다. 11월 초 하루 아침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다르탄양은 블루아에서 보내온 이상한 편지를 한통 받았다. 다르탄양 님께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세 분 께서는 우리 집에서 아주 유쾌하게 노신 뒤에 소동을 피우다가 엄격한 이곳 관리로부터 며칠 동안 아무데도 나다니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세 분의 부탁으로 앙주의 포도주 열두 병을 보내드립니다. 세 분의 건강을 비는 뜻에서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이 총사대 숙소 주인 고도 올림 야 이거야말로 다르탄양은 크게 외쳤다. 큰 녀석들이 먹고 떠들고 하면서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물론 기꺼이 녀석들을 위해 축배를 들지. 그런데 어디 혼자서 마실 수야 있나? 다르탄양은 조금 가까이 지내는 두 대원에게 달려가 블루아에서 보내온 앙주의 맛 좋은 포도주를 같이 마시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그날 밤 다른 한 사람은 다음 날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게 돼 있었다. 그리하여 술자리는 이틀 뒤로 미루어졌다. 드디어 술 마시는 날이 되었다. 술자리는 낮 열두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다르탄양은 플랑쉐에게 아침 9시부터 준비를 시켰다. 플랑쉐는 신이 나서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플랑쉐는 손님으로 올 사람의 하인인 프로와 다르탄양을 죽이려고 했던 병사인 브리즈몽을 조수로 부렸다. 브리즈몽은 어느 부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브리즈몽은 다르탄양보다도 오히려 플랑쉐의 하인 같았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두 손님이 나타나 자리에 앉았다. 요리접시가 상미에 놓였다. 플랑쉐는 넵킨을 팔에 걸치고 있었다. 프로가 포도주병의 마개를 뽑았고 브리즈몽은 유리로 된 작은 술잔에 포도주를 따랐다. 오는 도중에 술이 흔들렸던 탓인지 첫 번째 병은 바닥 쪽이 조금 흐릿했다. 브리즈몽은 그 찌꺼기를 다른 술잔에 따랐다. 다르탄양은 브리즈몽의 몸이 아직 다 낫지 않은 것 같아. 그것을 그대로 손님들이 스프를 먹고 나서 첫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루이와 누프진지 쪽에서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대원들은 적군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곧장 칼을 들고 일어났다. 타르탄양과 타르탄양과 그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곧장 밖으로 나가 자기 자리로 뛰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소동은 전쟁 때문이 아니었다. 폐하 만세 추기경 만세하는 소리가 사방으로 메아리쳤고 북소리가 사방팔방으로 울려 퍼졌다. 국왕이 여러 왕족과 일만의 군사를 이끌고 진지로 막 도착한 것이었다. 그은이 총사들이 앞뒤를 호위했다. 타르탄양은 곧 대여를 지었다. 그러고는 자기에게 눈인사를 보내는 친구들과 자기를 알아보는 트래빌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보냈다. 환영식이 끝나자 내 친구는 몹시 기뻐하며 서로 포옹했다. 야 정말 좋을 때 왔구나. 아직 고기가 식지 않았을 거야. 타르탄양은 두 대원을 아토스에게 소개했다. 야 굉장한 연애가 열릴 참이었군 그래. 보르토스가 말했다. 그래 이곳 시골에도 마실만한 술이 있나? 아토스가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네들이 보내준 술이 있지 않은가? 타르탄양이 대답했다. 우리가 보낸 술이라고? 아토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자네들이 보내준 술 말 일세. 우리가 술을 보냈다고? 응. 저거 말이야. 앙주에서 나는 그 맛 좋은 술 말이야. 아니. 그럼 일부러 앙주의 술을 구해다 놓았단 말인가? 대단하군. 포르토스가 포르토스가 말했다. 그게 아니라 자네들이 보내준 거란 말이야. 우리가? 세 사람은 놀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세 사람은 하나같이 술 같은 것은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네들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숙소의 주인이겠군. 보게 이것이 그 편지일세. 다르탄양은 그 편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숙소 주인의 글씨가 아니야. 아토스가 말했다. 그 사람 글씨체는 내가 알고 있어. 떠나기 전에 모든 돈을 내가 지렸으니까. 편지가 가짜군. 포르토스가 말했다. 우린 외출금지를 당한 일도 없어. 얼굴이 창백해진 다르탄양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렇다면 빨리 가보세요. 빨리 모두 다르탄양은 크게 외쳤다. 큰일 났군. 큰일 났어. 이것도 모두 그 여자의 앙가품이야. 다르탄양은 밀레디를 떠올리며 연회장 쪽으로 뛰어갔다. 새 친구와 두대원도 다르탄양의 뒤를 따랐다. 식당에 들어선 순간 먼저 눈에 띈 것은 괴로운 듯 바닥에 쓰러져 뒹굴고 있는 브리즈몽 이었다. 플랑시와 프로는 송장처럼 파랗게 질린 얼굴로 브리즈몽을 토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 브리즈몽의 얼굴에는 벌써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브리즈몽은 몸을 한 번 크게 떤 뒤 곧 잠잠해졌다. 이건 너무했어. 정말 너무했어. 아토스는 이렇게 주멀거렸다. 포르토스는 포도주병을 모두 깨버렸다. 아라미스는 신부를 불러오라고 소리쳤다. 다르탄양은 손님으로 모신 두 대원에게 사과를 하고 일단 헤어지기로 했다. 두 대원이 나가자 뒤에 남은 다르탄양과 세 친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모두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다르탄양은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대강 이야기해 주었다. 아토스는 밀레디라는 여자를 깨끗이 해치우자고 했다. 그러나 그럴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것 같았다. 다르탄양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보다도 콘스탄스의 일이 더 걱정되었다. 어느 수도원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자 콘스탄스가 있는 곳을 알아내는 일은 아라미스가 맡겠다고 나섰다. 세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라미스는 얼굴을 붉히며 왕후 담당의 사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네 사람은 저녁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거는 뿔뿔이 헤어졌다. 따르탄양은 민임으로 돌아가고 새 친구는 구강의 진지로 돌아갔다. 붉은 비둘기의 집 전선으로 나간 구강은 부대 배치가 끝나자 우선 레섬의 영국군을 처부수라고 명령했다. 이 싸움에서는 구강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승리를 거뒀고 추기경도 얼만큼 체면을 세울 수 있었다. 영국군은 싸울 때마다 크게 져서 로아섬으로 물러갈 때는 2천명의 병사를 그대로 놓아둔 채 배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추기경은 이제 마음 놓고 라로셀로 쳐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었던 것도 잠시뿐이었다. 포로로 잡힌 버킹홈 공작의 부하에게서 독일 에스파냐 영국 로렌이 동맹을 맺은 듯한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의 모든 책임을 추기경 한 사람이 져야했다. 추기경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라피에르 다리 근처에 있는 추기경의 지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밀사가 드나들었다. 포위된 적을 공격하는 것으로 싸움의 양상이 변하자 총사들은 규율도 엄하지 않아 놀다시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따르탄양 일행은 트래블과 친하기 때문에 특별 허가를 얻어 남들보다 더 편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따르탄양은 보처 근무 때문에 못 가고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는 망토로 몸을 가리고 라자리 거리에 있는 붉은 비둘기의 집이라는 선술집에 갔다. 돌아온 길에 세 사람은 부하노 마을 근처에서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세 사람은 곧 마을을 멈추고 길 가운데에 나란히 섰다. 얼마 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빛에 마을을 달려오는 두 사람의 기사가 보였다. 그쪽에서도 이쪽을 봤는지 말을 멈추고 무엇인가 의논을 하는 것 같았다. 누구요? 아토스는 말을 몰아 몇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러는 그쪽은 누구요? 한 기사가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하 무슨 대답이 그래? 아토스가 외쳤다. 누구야? 대답을 하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 서두르지 마라. 너희 몸에 해로울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위험이 어려 있었다. 명령하는 일이 익숙한 사람 같았다. 어떤 구간의 밤 순시로 보이는데 무슨 일로 나왔어? 그쪽은 누구요? 먼저 대답하시오. 역시 근엄있는 말투였다. 그은이 총사요? 아토스는 저쪽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대는 트래빌 부대요. 앞으로 나와라.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지? 어서 말해봐. 세종사는 저쪽이 자기들보다 더 세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소 기가 죽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아토스는 둘을 못 나가게 한 다음 혼자서 앞으로 나아갔다. 미안합니다. 누군지 몰라뵈어서 이름이 뭐야? 기사는 망토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다. 그쪽에서 먼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심문하실 수 있는 신분이시라면 아까부터 상대가 심문하는 틀어 나오는 바람에 화가 난 아토스가 말했다. 잔말 말고 어서 이름을 말해봐. 기사는 망토자락을 누르고 있던 손을 놓고 얼굴을 드러냈다. 추기경님! 아토스는 놀란 나머지 정신이 멍해졌다. 이름은 추기경은 계속 다그쳤다. 아토스입니다! 추기경은 몸짓으로 부하를 부르더니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 새 종사를 따라오게 해 우리가 진지밖에 나와있다는 게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이 자들을 데리고 가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거야. 추기경은 나머지 두 사람이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세 사람이 붉은 비둘기의 집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하자 추기경은 자기도 마침 그 집으로 가는 길이니 함께 가자고 했다. 새총사가 뒤에서 따라오자 추기경은 다시 망토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앞장서서 말을 몰았다. 술집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술집 주인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시끄러운 손님들을 모두 돌려보낸 것 같았다. 주인은 문간에서 일행을 맞이했다. 밑에 방이 없나? 이 사람들을 난로나 쬐며 기다리게 해야 할 텐데. 술집 주인은 추기경에게 옆에 있는 넓은 방의 문을 열어보였다. 방 한가운데 값싼 난로가 있고 요즘에 만든 듯한 벽난로도 있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음 조큰 그럼 자네들은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게 한 30분이면 될 걸세. 새 총사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추기경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간 포르토스는 주인을 불러 주사위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고는 아라미스와 주사위 놀이를 시작했다. 아토스만 혼자 생각에 잠겨 방 안을 서성거렸다. 가운데 난로의 반쯤 부서진 연통 앞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연통의 한쪽 끝이 위의 방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 근처를 지날 적마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토스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연통 앞으로 다가갔다. 아토스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손짓을 한 뒤 몸을 웅크리며 연통 밑에서 귀를 기울였다. 잘 들여두시오 밀레디 아주 중요한 얘기요. 자 거기에 앉으시오. 추기경의 목소리였다. 밀레디 아토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듣고 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요. 밀레디의 목소리에 아토스는 깜짝 놀랬다. 다름이 아니라 런던에 가주었으면 합니다. 런던에 가서 버킹엄 공작을 만나보시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사건 이후로는 버킹엄 공작이 저를 의심하는지 조금 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어. 직접 당당하게 단판을 하기 위해 온 사자로 행동하면 돼요. 그쪽에 여러가지 속셈은 모두 알고 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쪽이 만일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르면 그때는 왕후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더라고 전해주시오. 공작이 그런 협박에 넘어갈까요? 물론 우리가 완전히 꼬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게 뭔지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아 그러지. 공작은 레섬에서 후퇴할 때 너무 서두른 나머지 슈브레즈 부인한테 써온 편지를 쑥소에 그냥 두고 갔어. 그 편지엔 왕후가 프랑스의 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어. 그런데 버킹엄 공작이 프랑스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아 공작은 지금 사랑에 빠져 정신이 없어. 바보가 돼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 마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기사가 된 것처럼 이번 전쟁도 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으킨 거요. 그런데 그 전쟁이 오히려 애인의 명예와 자유를 위협한다면 그 사내도 생각을 달리 하겠지. 그래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밀레디는 끝까지 캐물었다. 추기경은 1610년에 오스트리아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던 악리 사세가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 도리어 오스트리아를 구해준 예를 들었다. 그래도 끝내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쓰라고 밀레디에게 넌짓이 일러주었다. 버킹엄 공작은 지금 청교도들에게 무척 미움을 받고 있거든. 게다가 그가 사랑에 빠졌다 배반한 여인들도 꽤 되지. 그러니까 버킹엄 공작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젊은 여인을 찾아내요. 청교도 청년을 암살자로 삼게 하면 당신의 적에 대해선 그렇게 하면 되고 이번엔 저희 적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어요. 허허 당신에게도 적이 있어? 예 이 일에 대해서는 꼭 힘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말하자면 당신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가 생긴 적입니다. 어떤 작자들이요? 우선 건방진 보나시베 부인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 망토의 감옥에 갇혀있지. 예 그랬습니다만 안왕후가 그 여자를 빼내어 어떤 수도원에 다 옮겨놓았습니다. 수도원? 어느 수도원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좋소. 내 힘으로 알아내겠소. 정말 어느 수도원에 있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물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보나시우의 부인과는 다른 뜻에서 걱정되는 적이 있습니다. 아 누구요? 당신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밀레디는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와르드 백작을 세 번이나 찔렀고 왕후의 가슴창식 사건도 방해했습니다. 그 남자는 보나시우의 부인을 납치하려던 것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고 지금 저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아 그 남자라면 나도 알고 있지. 그러나 그 남자가 버킹엄 공작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필요하오. 증거 같은 건 그런 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좋소. 그럼 그리 힘든 일이 아니군. 그 증거를 가져오시오. 그러면 파스티우 감옥에 집어넣고 말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그 뒤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파스티우 감옥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장이지. 그 뒤의 일 같은 건 없어. 추기경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남자가 그렇게 나쁘다면 당신 뜻대로 해줘야지. 그럼 종이와 펜과 잉크를 잠시 조용해졌다. 추기경이 글을 쓰는 모양이었다. 밀레디 그때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은 아토스는 갑자기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의 손을 잡고 방구석으로 갔다. 뭐 왜 그래? 왜 끝까지 얘기를 듣지 않지? 아토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포르토스가 말했다. 쉿 아토스가 소리를 죽이라고 말했다. 쉿 이젠 들을 만큼 들었어. 나머지는 자네들이 듣게 난 먼저 가야겠네. 먼저 가다니 만약 추기경이 자네를 찾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쪽에서 묻기 전에 먼저 말을 하게 경비를 서러 먼저 갔다고 말일세. 추기경의 부하에게 한마디 해두고 갈 테니 뒷일은 걱정하지 말게. 아토스는 손을 크게 흔들고는 밖으로 나갔다. 아토스는 추기경의 부하에게 잘 말한 다음 권청을 검사하는 척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들고 말을 달렸다. 아토스의 생각대로 추기경은 잠시 뒤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토스는 없고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주사위 놀이에 정신이 팔린 것 같았다. 아토스는 경비를 서기 위해 먼저 갔습니다. 그럼 자네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가?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토스가 말했다. 어서 나와 같이 돌아가세. 예. 입구에 있던 부하가 추기경의 말고삐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토스의 말을 전하자 추기경은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심스럽게 망토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길을 나섰다. 한편 아토스는 백걸음쯤 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자 샛길로 빠져 근처에 숨었다. 추기경 일행이 지나가자 아토스는 급히 그 여관으로 되돌아갔다. 여관에서는 별로 수상히 여기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주인이 아토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조금 전에 그분께서 2층에 있는 부인에게 중요한 용건을 잊었다고 하셔서 전하러 왔소. 아 예 올라가십시오. 부인은 아직 방에 계십니다. 아토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 반쯤 열린 문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다. 밀레디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토스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그는 소리에 밀레디가 뒤를 돌아봤다. 망토에 모자를 쓴 아토스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조각상처럼 말없이 서 있는 아토스를 보고 밀레디는 기분이 이상해진 듯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무슨 일이에요? 역시 그랬었군. 아토스는 천천히 망토를 벗고 모자를 위로 젖혔다. 그러고는 조용히 밀레디 쪽으로 걸어갔다. 날 알아보겠나? 밀레디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다가 갑자기 뱀이라도 본 것처럼 뒤로 물러났다. 어, 좋아. 날 알아보는 모양이군. 라페르 백작? 밀레디는 속삭이듯이 외치며 새파랗게 질려서 힘없이 벽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렇다, 밀레디. 틀림없는 라페르 백작이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일부러 저 세상에서 여기까지 왔다. 자, 거기 앉아서 천천히 얘기나 하지. 추기경이 한 말을 흉 내내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밀려드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진 밀레디는 한마디 말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의자에 털썩 주저앉을 따름이었다. 당신이란 여자는 정말 악마로군. 전에도 내 앞에 나타났던 적이 있지. 그때 난 틀림없이 당신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면 악마의 힘으로 다시 되살아난 건가? 밀레디는 무서운 추억이 되살아나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다. 당신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다. 나도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있었다. 이 아토스라는 이름에는 실은 라페르 백작이라는 이름이 숨어 있지. 마치 윈터 백작 부인이라는 이름 속에 안드 비에이유 라는 여자가 숨어 있듯이 말이야. 확실히 당신 이름은 그랬었지. 당신의 그 고명하신 오빠께서 우리를 결혼시킬 당신 말이야. 밀레디는 짓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요? 도대체 왜 오셨어요? 저를 만나서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서지 난 당신 눈앞에서 모습을 감추기는 했지만 결코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은 없었어. 내가 뭘 어쩌다는 거예요? 당신이 추기경을 도와온 걸 이미 난 모두 알고 있어. 빗기가 가신 밀레디의 입술에 설마하는 열분 미소가 떠올랐다. 거짓말인지 어디 들어봐. 버킹홈 공작의 어깨에 달린 가슴 장식에서 다이아몬드를 두 개 훔쳐낸 것이 바로 당신이지? 보나시의 부인을 납치한 것도 당신이고 그리고 굉장한 비밀을 따르탄양 에게 들킨 나머지 암살자 둘을 시켜 따르탄양 을 죽이려고 했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친구들이 보낸 것처럼 꾸며서 가짜 편지와 함께 독을 탄 술을 보내기도 했지. 그리고 이 방에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바로 이 의자에 앉아서 퍼킹홈 공작을 암산하는 대가로 따르탄양 을 죽이자고 추기경과 약속한 것도 당신이야. 밀레디의 얼굴에서 완전히 빚기가 가셨다. 당신은 악마의 화신인가요? 아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이것만은 잘 들어도 버킹홈 공작이 암살을 하던 말도 내가 알 바 아니야. 난 버킹홈 공작을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그는 영국 사람이니까. 그러나 따르탄양 에겐 머리카락 하나 손가락 하나도 손대선 안 돼. 따르탄양은 내 친구야. 난 끝까지 따르탄양을 지킬 거다.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각오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때야 말로 끝장을 보게 될 테니까. 아토스 아토스 조용히 조용히 말했다. 조용히 말했다. 밀었다. 이거 이거예요. 아토스는 그 종이를 받자 권총을 도로 찬 다음 램프 곁으로 다가갔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서류를 가진 사람이 행한 일은 내 명령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행한 일임을 증명함. 1627년 12월 3일 리슐리 왜 자 그럼 이걸로 독사의 독이 빠졌겠지. 물고 싶으면 물어봐. 아토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아토스는 여관을 나오자마자 사이길로 빠져 쏜살같이 말을 달렸다. 그러다가는 가끔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는 동안 말발급 소리가 들렸다. 아토스는 곧 추기경 일행인 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숲속으로 들어가 달리기 시작했다. 아토스는 진지 쪽 숙소에서 200걸음가량 떨어진 곳에 이르자 다시 큰길로 나왔다. 그러고는 추기경 일행의 모습이 보이자 멀리서 소리를 질렀다. 누구냐? 아 수고하는군 아토스인가? 추기경에 말했다. 아 예 접니다. 음 아토스 경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스럽고 이제 무사히 도착한 것 같으니 자네들은 왼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 암호는 폐하와 레섬이다. 추기경은 세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부하와 함께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아토스 잘 됐나? 추기경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거리가 벌어지자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한 목소리로 물었다. 추기경이 그 여자가 원한 대로 서명을 했더군. 아토스는 침착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이윽고 숙소에 이르자 아토스는 곧 무스크통을 플랑시에게 보내어 일이 끝나는 대로 곧 다르탄양을 세 사람의 숙소로 오도록 했다. 밀레디는 추기경에게 달려가 아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릴까 하다가 그러면 자기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했다. 여관을 떠나 밤새도록 걸은 밀레디는 추기경이 말한 대로 이튿날 아침 8시에 라프엥트에 이르렀다. 그 배는 겉으로는 국내의 항구로 간다고 추기경의 허가를 받았으나 8시에 닷을 올리자 영국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다르탄양이 찾아가 보니 세 사람이 한 방에 모여있었다. 아토스는 생각에 잠겨있었고 포르토스는 수염을 꼬고 있었고 아라미스는 기도서를 읽고 있었다. 아토스는 여기에서는 마음이 안 놓이니 그저께 아라미스가 갔다 온 파르파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알맞지가 않았다. 아침 7시는 기상 북소리가 울린 직후라서 용기병, 근이병, 총사, 경기병 등 온갖 군인이 식당으로 몰려드는 시간이었다. 다르탄양은 곁에 있는 아는 패거리에게 붙들려 어젯밤에 있었던 싸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생제르베 요새에서 적병을 몰아내고 요새의 일부를 폭파시킨 이야기였다. 그때 갑자기 아토스가 옆에 있는 패거리에게 내기를 하자고 했다. 그 내기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다르탄양. 4명은 지금 곧 생제르베 요새로 가서 아침을 먹는다. 적이 그 요새를 다시 점령하려고 공격해올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1시간 이상을 견뎌낸다. 만일 견뎌내지 못하면 아토스 일행이 진 것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나 아토스 일행이 이기면 지금 다르탄양과 이야기를 나눈 4병사가 같은 양의 음식을 대접한다. 4병사는 재미있다고 하면서 곧 그 내기를 하자고 했다. 이쪽 넷은 자기 몫의 아침 식사를 배낭에 넣어 하인 그리모에게 들게 한 뒤 곧 요새를 향해 떠났다. 요새에 도착하여 뒤를 돌아보니 300명도 넘는 병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토스는 병사들을 향해 모자를 높이 흔들어 보였다. 그러고는 요새 안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친구들은 아토스의 생각을 알아챘다. 여기에서는 어떤 비밀이든 마음 놓고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새에는 적군과 아군을 합해서 연아문 영의 시체가 있을 뿐이었다. 아토스는 원정의 지휘자가 된 것 같았다. 그리모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토스는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 자, 우선 총과 탄약을 주워 모으지. 이야기는 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모아보니 총이 열두 자리에 탄환이 백발이나 되었다. 일행은 총에 탄화를 재기 시작했다. 그 일이 거의 끝났을 때 그리모가 식사 준비가 끝났다고 손짓을 했다. 좋아. 그럼 넌 이제부터 보초를 좀 서지. 아토스가 그리모에게 말했다. 그리모는 빵과 커틀리 두 개, 포도주 한 병을 들고 보초 막 사러 갔다. 자, 그럼 식사를 하지. 아토스가 말했다. 넷은 아침 식사를 가운데에 놓고 앉았다. 이젠 괜찮겠지? 아무도 없으니까. 아, 그 비밀이란 걸 들어보자. 뭐야? 그 이야기라는 것이? 다르탄양이 말했다. 어제, 밀레디를 만났어. 다르탄양은 술잔을 입술로 가져가다가 너무 깜짝 놀라 술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어디서? 아, 여기서 12km쯤 떨어진 붉은 비둘기의 집이라는 술집에서. 그럼 난 이제 죽었군. 아니, 그렇지 않아. 지금쯤 그 여자는 프랑스를 떠났을 거야. 다르탄양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런데 밀레딘인지 뭔지 하는 그 여자는? 대체 뭐야? 보르토스가 물었다. 이만 저만 미인이 아니지. 그런데 다르탄양이 무슨 큰일을 저지른 모양이야. 한 달 전에는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고, 일주일 전에는 독살하려고 했지. 그리고 어제는 다르탄양이 목을 달라고 추기경에게 부탁을 했네. 바로 그런 여자이지. 아토스가 포도주를 마시며 대답했다. 뭐? 추기경에게 내 목을? 다르탄양은 파랗게 질렸다. 아,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 내가 분명히 이 귀로 들었으니까. 아토스가 말했다. 그럼, 아무리 버둥거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군. 차라리 얼른 내 머리에 총을 한 방 쏘고, 일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어리석은 소리야? 그렇게 되면 더 어찌해볼 도리가 없지 않아? 그렇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지. 그런 놈들을 적으로 두고서는. 우선 맨 먼저 맹이란 마을의 사내, 그리고 와르드, 밀레디. 끝으로. 추기경이니까 말이야. 상대는 4명뿐이잖아. 우리도 4명이고. 그러니까 1대1이지. 아니, 그리모가 손짓을 하는군. 왜 그래, 그리모? 그리모는 노동자 16명과 병사 4명 등 한 무리의 적이 500걸음가량 앞에 나타났다고 했다. 아, 이 쇠고기를 먹고 자네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 시간 정도는 넉넉하게 남았군 그래, 다르탄양. 다르탄양의 건강을 위해서!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도 함께 외쳤다. 그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자네들이 나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들어줘도 나 자신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이야. 아토스는 술잔을 비운 뒤 유유히 일어나 가까이 있는 총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포르토스, 아라미스, 다르탄양도 그 뒤를 따랐다. 그리모는 네 사람 뒤에서 빈총에 총알을 채워 넣는 일을 맡았다. 잠시 뒤, 적병의 모습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뭐야, 일부러 여기까지 나을 필요는 없었잖아. 아토스가 말했다. 거지 같은 자식들, 고작 사비나 꽃갱이를 들고 있을 뿐이군. 그리모가 되돌아가라고 손짓만 해도 그냥 얌전히 물러날 작자들이야. 좋아, 내가 한번 주의를 주지. 아토스는 다르탄양이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모자를 들고 요새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보시오, 여러분! 아토스는 자기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는 병사와 노동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아, 우리는 지금 이 요새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라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식사 중에 방해를 받는 것처럼 불쾌한 일은 없소. 그러니까, 만일 이곳에 볼 일이 있거든 안 됐지만 우리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찾아와 주든지 해줬으면 좋겠어. 조심해, 아토스! 다르탄양이 외쳤다. 놈들이 자네를 겨냥하는 게 보이지 않나? 걱정 없어. 물론 잘 알고 있지. 상대는 총 한 방 쏠 줄 모르는 작자들이야. 전혀 맞힐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네 자루의 총이 한꺼번에 불을 뿜더니 아토스 주위로 총알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말이지 단 한 방도 맞지 않았다. 그와 거의 동시에 이쪽에서도 총을 쏘았다. 이쪽에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쏘아 적병이 세 명이나 쓰러지고 노동자도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모! 다른 총을 줘! 여유 있는 태도로 요새의 꼭대기에 올라간 아토스가 외쳤다. 그리모는 곧 총을 가져다 주었다. 나머지 세 사람도 그 사이의 총알을 다시 재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격으로 적의 대장과 노동자가 쓰러지고 나머지는 주랭랑을 쳤다. 아토스의 작전 자, 모두! 돌격! 아토스가 명령을 내렸다. 넷은 적병이 쓰러져 있는 곳까지 뛰어가 병사의 총과 대장의 칼, 노동자들의 연장 등을 가지고서 요새로 돌아왔다. 총알을 재어두게 그리모! 아토스가 말했다. 그럼 다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지.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지. 타르탄양은 이렇게 말한 뒤 밀레디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아, 그 여자는 영국으로 떠났네. 아토스가 대답했다. 왜? 버킹엄 공작을 암살하기 위해서지. 그런 비열한 짓을 계획하다니. 타르탄양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며 소리를 질렀다. 자넨 염려가 되겠지만 난 아무렇지 않네. 아토스가 말했다. 자, 그리모! 그 일이 끝나면 저 대장놈의 창에다가 식탁볼을 달아서 요새 꼭대기에 세워둬. 라로슬의 요새를 지키고 있는 건 폐하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말이야. 뭐라고? 자넨 그 여자가 버킹엄 공작을 죽이든 말든 아무렇지도 않단 말인가? 공작은 우리 편이 아닌가? 타르탄양이 물었다. 공작은 영국 사람이야. 지금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자라고. 밀레디가 공작을 어떻게 하곤 전혀 관심 없네. 그런 일은 굴러다니는 빈 술병보다도 더 마음이 안 쓰여 아토스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신 술병을 멀리 던졌다. 난 절대로 난 절대로 그렇게 공작이 죽게 내벌을 둘 수 없어. 그럼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지. 내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건 그 여자가 추기경을 졸라 손에 넣은 위임장을 뺏는 일이었어. 그 위임장만 있으면 그 여자는 자네뿐 아니라 우리까지 없애고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 위임장은 아직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 여기 있어. 아토스는 그 귀중한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위임장을 펼치는 타르탄양의 손이 떨렸다. 이 서류를 가진 사람이 행한 일은 내 명령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행한 일임을 증명함. 1627년 12월 3일 리슐리웨 이 정도면 어떤 경우에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겠군. 아라미스가 중얼거렸다. 이런 건 찢어버려야지. 타르탄양이 자기의 죽음을 알리는 글을 읽기라도 한 듯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지. 오히려 소중히 간직해야지. 아무리 거대한 황금의 산을 준다고 해도 난 이걸 놓치지 않을 작정이야. 아토스가 말했다. 그때 갑자기 그리모가 전투하고 외쳤다. 넷은 얼른 총을 가지러 갔다. 이번에는 20명에서 25명쯤 되는 작은 부대였으나 노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없고 모두 군인들이었다. 진짜로 돌아가는 게 어때? 포르토스가 말했다. 저쪽의 숫자가 좀 많아 보이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건 왜? 아,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아직 식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약속한 시간이 되려면 아직 10분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떡할까? 어쨌든 작전을 짜야지. 아라미스가 말했다. 아, 작전은 간단해. 저기 총알이 닿을 만한 거리까지 다가오면 이쪽에서 먼저 쏘는 거야. 그래도 계속 다가오면 또 쏘는 거지.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말이야. 마지막까지 남은 놈들이 돌격해오면 그냥 가까이 오도록 두었다가 어? 저기 저 쓰러질 듯한 벽을 밀어 덮쳐버리면 돼. 이야, 굉장하군. 아토스 자네는 나면서부터 영웅 중에 영웅이야. 포르토스가 말했다. 모두 총알을 아끼자고 각자 한 사람씩 잘 겨냥해서 쏴. 모두 겨냥을 했다. 쏴! 아토스의 명령에 따라 네 자루의 총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적병이 네 명 쓰러졌다. 곧 큰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적군은 돌격태세를 취했다. 그때부터는 계속 총소리가 이어졌다. 이쪽의 겨냥은 번번이 적중했다. 하지만 적군은 이쪽의 수가 적은 것을 알았는지 계속 몰려왔다. 세 발에 두 명쯤은 쓰러졌지만 나머지 녀석들은 쉴 새 없이 앞으로 다가왔다. 요새 바로 밑에까지 왔을 때 적군은 아직도 열 다섯 명쯤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제 사격을 해도 적군은 여전히 다가왔다. 드디어 적들은 도랑을 넘어 벽을 기어오르려고 했다. 자! 모두 한꺼번에 해치우자! 벽이다! 아토스가 외쳤다. 네 사람은 그리모와 함께 총으로 큰 벽을 밀기 시작했다. 벽은 태풍에 밀리듯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도랑 속으로 내려앉았다. 그러자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일더니 적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군. 아토스가 말했다. 그런 것 같은데? 다르탄양이 대답했다. 아니야 저기를 보게 두세 놈이 절름거리며 도망을 치잖아? 포르토스가 말했다. 아토스는 시계를 꺼내봤다. 이야 꼭 한 시간 견뎌냈군. 이걸로 내 얘기는 이긴 셈이야. 하지만 기왕에 이기려면 눈부신 승리를 해야지. 그리고 아직 할 말도 남아있고. 아토스는 연어때처럼 여유있는 태도로 남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넷은 어떻게 하면 밀레디의 복수를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여러가지로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가 않았다. 한참 뒤 아라미스가 왕후에게 아뢰여 도움을 청하자는 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때 라로셀 마을 쪽에서 적군의 비상소집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 광대놈들 한년대쯤 내보낼 참인가 보군 아토스가 충얼거렸다. 아토스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요세안의 시체에 모자를 씌우고 총을 들려 주위의 벽에 기대놓으라고 그리모에게 일렀다. 그러고는 다시 의논을 계속했다. 아라미스의 말대로 왕후에게 알리면 버킹홈 공작의 위험은 피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따뜻한 양은 여전히 위험했다. 아토스는 밀레디의 아주버니인 윈터경에게 이 일을 알리면 어떻게 했느냐고 했다. 버킹홈 공작의 친구인 윈터경은 밀레디와 사이가 나빠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플랑쉐를 시켜 런던에 있는 윈터경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왕후 쪽은 아라미스가 맡았다. 하인을 트루에 있는 아라미스의 사촌에게 보내 그로하여금 왕후에게 편지를 전하게 한다는 계획 이었다. 식탁보 깃발 좋아. 오늘이라도 당장 편지를 써서 여비를 들려보내지. 아라미스가 말했다. 여비를 준다고? 자네 돈이 있나? 아토스가 물었다. 넷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봤다. 내 사람의 얼굴은 잠시 밝아졌다가 곧 다시 어두워졌다. 포르토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저기 보기나 검은 점과 붉은 점이 우글거리고 있네. 한 연대가 아니라 한 군단은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군. 우리를 놀라게 해주려고 북소리와 나팔소리도 없이 쳐들어오고 있잖아. 어이, 그리모. 어떻게 됐나? 그리모는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갓가지 그럴듯한 자세로 세워놓은 열두구 가량의 시체를 가리켰다. 잘했어 그리모 아토스가 말했다. 자, 진지로 돌아가자 다르탄양이 말했다. 좀 기다려 그리모에게 식사 뒷처리를 시키세. 보게 아라미스가 중얼거렸다. 검은 점과 붉은 점이 갑자기 눈에 띄게 커지는데 나도 다르탄양이 말하는 찬성이야 우물쭈물 하다간 돌아갈 수 없겠는걸? 그렇다면 나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지. 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한 시간 반이나 견뎌냈 군. 이제 됐어. 자, 모두 물러나기로 하자. 아토스가 대답했다. 그리모는 배낭과 남은 것들을 들고 벌써 각오 없었다. 내 사람도 그리모의 뒤를 따랐다. 아, 내 정신 좀 보게. 밖으로 나왔을 때 아토스가 외쳤다. 뭐, 잊은 거라도 있나? 아라미스가 물었다. 깃발을 깜빡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그걸 적의 손에 넘겨줄 순 없는데. 아무리 식탁보로 만든 깃발이라고는 하지만 말이야. 아토스는 다시 요새 속으로 뛰어들어가 요새 꼭대기에 있는 깃발을 풀기 시작했다. 적군은 벌써 총알이 닿을 만한 거리에까지 와 있었다. 곧 아토스 주위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한 발도 맞지 않았다. 아토스는 적군 쪽으로 등을 돌리고 타르탄양 일행을 향해 깃발을 흔들었다. 양쪽에서 약이 올라 지르는 소리와 기뻐서 지르는 소리가 함께 일었다. 그때 적의 일제사격으로 총알이 식탁보를 세 군데나 꽤 뚫는 바람에 깃발은 드디어 진짜 군기처럼 되었다. 타르탄양 일행은 일제히 내려와 하고 목정껏 외쳤다. 아토스는 간신히 내려왔다. 기다리고 있던 세 사람은 아토스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자, 가자 아토스. 빨리! 이제 와서 여기서 죽는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타르탄양이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아토스는 여전히 여유 만만하게 걸었다. 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아토스의 걸음걸이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모는 짐꾸러미를 들고 벌써 총알이 닿지 않을 만한 곳까지 가 있었다. 얼마 뒤 빗발치듯 총알 소리가 일었다. 저건 뭐야? 뭘 보고 써놓은 거야? 여기까지는 총알이 날아오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인기척도 없고 포르토스가 말했다. 저 시체를 쏘는 거겠지. 네 사람이 태연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군은 모두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곧 총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네 사람의 발길을 스치고 지나갔다. 적은 이제야 요새를 점령한 모양이었다. 형편없는 작자들이군. 아토스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몇 명쯤 치웠지? 열두 명인가? 열다섯 명일걸? 벽에 깔린 놈들은 여덟 명쯤일 거야. 거기에 비해 이쪽은 상처 하나 있지 않았지. 그런데 그 손은 왜 그래 따뜻하냐? 피가 아닌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손가락이 반지와 벽 사이에 끼어 껍질이 좀 벗겨졌을 뿐이야. 그것보게 다이아몬드 따위를 지니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법이야. 참 그렇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 타령을 했지? 이걸 팔면 되는 걸 가지고 포르토스가 외쳤다. 아, 하지만 말이야. 이건 왕후한테 받은 거라서. 다르탄양이 말했다. 그러니까 파는 게 더 좋잖아. 그렇게 되면 그 반지로 왕후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되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팔지. 응. 좋아. 그렇게 해. 이걸로 얘기는 다 끝난 셈이군. 다르탄양은 흔쾌히 승낙했다. 적의 사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총알은 닿지도 않았지만 적들은 그냥 계속해서 쏘아댔다. 정말 포르토스가 잘 이야기해줬어. 이제 우리 진지에 다 왔군. 자, 끝으로 한마디. 이 일에 대해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도록. 자, 보게. 모두 이쪽을 보고 있네. 하, 꼭 우리를 환영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군. 사실 모두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다. 2천명도 넘는 사람들이 용감한 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은 근위대 만세, 근위대 만세하는 소리로 들끓고 있었다. 내기를 한 네 사람은 급히 악수를 청하며 자기네들이 졌다고 했다. 그러자 그 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너무 법석을 떠니까 추기경이 무슨 큰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친위대장을 보낸 것이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친위대장이 돌아오자 추기경이 물었다. 친위대장은 곧 네 사람의 공적을 이야기했다. 추기경은 아토스 일행의 이름을 듣고도 역시 그 세 명이었군 하고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경위병은 다르타냥입니다. 아, 또 그 젊은이였구나. 아무래도 그 네 사람은 우리 쪽에서 데리고 있어야겠는데. 그날 밤 추기경은 트래빌에게 진영에서 매우 평판이 좋은 다르타냥과 새 총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트래빌은 추기경에게 그 용사들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식탁보 깃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어디 그 식탁보를 나에게 맡기지 않겠어. 거기에 금백합 세 개를 수놓게 하여 당신 부대의 깃발로 삼을 테니. 까카 그렇게 되면 경위대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다르타냥은 우리 부대 소속이 아니라 에사르 부대에 속해 있으니까요. 아, 그건 문제될 것 없어. 당신 부대로 옮겨주면 되니까. 내 사람 사이가 저렇게 좋으니 같은 부대에 있게 해줘야 하오. 트래빌은 곧 기쁜 소식을 아토스 일행과 다르타냥에게 알렸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르타냥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기뻐했다. 다르타냥의 평생 소원이 바로 그은이 총사가 되는 것이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그날 밤 다르타냥은 에사르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총사로 진급되었다는 것을 보고하자 평소에도 다르타냥을 매우 귀여워하던 에사르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다. 부대가 바뀌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다. 다르타냥은 필요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 대신 다이아몬드를 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힘써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에사르의 하인이 다르타냥을 찾아와 7,000 리브르의 금화를 내놓았다. 그것은 왕후의 다이아몬드 반지값이었다. 두 통의 편지 트래빌과의 점심식사는 즐겁고 흥겨웠다. 다르타냥은 벌써 제복을 입고 있었다. 편지는 아라미스가 쓰기로 했다. 아라미스는 펜을 들고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여자가 쓴 것처럼 작고 깨끗한 글씨체로 열 줄 정도 편지를 썼다. 그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야말로 한마디 한마디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카카 이 편지를 올리는 사람은 언젠가 당페르 거리의 빈터에서 카카와 칼을 겨루는 영광을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 카카께서 저에게 종종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카는 카카의 상속인으로 믿고 있는 가까운 여인 때문에 벌써 두 번이나 위험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영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프랑스에서 이미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인 이번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은 어젯밤 라로셀에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부인은 무서운 계략을 품고 있으니 가거든 잘 감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 여자의 왼쪽 어깨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일이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아 정말 잘 썼네. 이곳으로 윈터경은 충분히 정신을 차리겠지. 무엇보다 이 편지가 무사히 도착하면 다행이고 만일 잘못되어 추기경에 손으로 들어간다 해도 이 정도의 내용 같으면 조금 더 의심을 받을 일은 없을 걸세.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이 편지로는 왕후를 배려할 수가 없네. 버킹홈 공작의 건강에도 마음을 조금 써주어야지. 적어도 그 정도의 일은 할 의무가 있어. 따르탄양이 말했다. 이번에는 왕후에게 전하기 위해 아라미스가 아는 트루에 있는 사촌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누이에게 프랑스 왕국의 행운을 위해 신이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추기경께서는 라로슬의 적군을 거의 물리쳐가고 있단다. 아마 영국 함대의 지원군은 해안선 근처에도 다가올 수 없을 거다. 그뿐만 아니라 버킹홈 공작은 필시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 떠날 수 없게 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추기경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쉽게 보지 못할 뛰어난 정치가지. 만일 태양이 방해가 된다면 그 태양의 빛조차도 꺼버릴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다음의 기쁜 소식은 네 언니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나는 버킹홈 공작이 저주를 받아 죽는 꿈을 꾸었지. 칼에 찔려 죽었는지 독약을 먹고 죽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 꿈 속에서 공작이 죽었다는 거야. 내 꿈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은 너도 알고 있겠지? 얼마 안 있어 너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거야. 안심하고 기다려다오. 훌륭하군. 아토스가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아라미스는 그 편지를 잘 접어서 겉봉에 트루 시제봉사 미쇽량에게 라고 썼다. 플랑시에게는 적국의 수도인 런던까지 다녀와야 하니 모든 일을 항상 조심해서 하라고 일렀다. 가는 데 8일 오는 데 8일을 잡아서 16일째 되는 날 밤 오후 8시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안왕후가 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 7천 리브르 중에서 남은 5천 리브르는 네 사람이 천 리브르식 나누어 갔고 남은 천 리브르는 급한 일에 쓰기 위해 아라미스가 보관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다르탄양은 영국으로 떠나려는 플랑쉐를 몰래 불러냈다. 플랑쉐? 윈터경이 편지를 다 읽거든 버킹엄 공작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해줘. 이건 매우 중대한 일이야. 정말 비밀이야? 플랑쉐는 곧 말을 타고 길을 떠났다. 바쟁은 플랑쉐가 떠난 다음 날 아침에 떠났다.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넷이서 파르파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쟁이 들어왔다. 바쟁은 미리 입을 맞춘대로 이렇게 말했다. 아라미스님 동생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비록 생각보다 일이 쉽고 간단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 어려운 일의 반은 끝난 셈이기 때문이었다. 아라미스는 답장을 읽은 뒤 곧 아토스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아토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소리를 내어 읽어 내려갔다. 언니도 나도 꿈풀이를 너무 잘해 그것 때문에 속을 썩은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빠의 꿈은 꿈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빌고 있어요. 그럼 종종 편지 주세요. 안녕 아그라의 미션 하쟁이 무사히 돌아왔지만 내 사람에게는 아직 걱정이 남아있었다. 플랑쉬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느껴지는지 다르탄양은 하루가 마치 48시간처럼 느껴졌다. 16일째가 되자 내 사람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플랑쉬를 플랑쉬를 돌아올 길목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해가 지고 술집이 손님들로 몹시 붐비기 시작했다. 내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파르파요 식당으로 갔다. 곧 7시가 되었다. 야간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7시 반이 되자 숙소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렸다. 이젠 글렀어. 다르탄양이 아토스에게 속삭였다. 아토스는 다르탄양을 데리고 먼저 나가고 아라미스는 포르토스와 팔짱을 끼고 뒤따라 나섰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눈에 익은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귀에 익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으리 망토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은 쌀쌀한 듯하군요. 아 플랑쉬구나 다르탄양이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소리쳤다. 플랑쉬은 다르탄양에게 망토를 전하면서 다르탄양의 손에 종이 쪼개기를 살짝 쥐어주었다. 답장이 왔군. 다르탄양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잘됐어. 숙소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윽고 숙소로 돌아오자 다르탄양은 램프를 켜고 플랑쉬를 보초로 세워놓은 다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답장은 겨우 반줄 스파르타인과 같이 간단히 영어로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고맙네. 안심하게. 아토스는 그 편지를 다르탄양에게서 받아 램프불에 태워버렸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단잠을 푹 잤다. 붙잡힌 밀레디 한편 밀레디는 파도가 일고 바람도 거세요. 배가 의외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마침 플랑쉐가 프랑스를 향해 포츠머스 항을 떠난 날에야 비로소 그 항구에 닿을 수 있었다. 항구는 얼마 전에 있은 배의 진수식으로 활기를 띄었다. 화려한 옷차림을 한 버킹엄 공작은 근처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고 역시 화려한 옷차림을 한 참모들이 그 주위에 모여있었다. 밀레디가 탄 배가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완전 무장을 한 배 한 척이 수상경찰선이라고 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보트에는 사관과 수부장 사공 여덟 명이 타고 있었다. 보트가 닿자 사관이 혼자 밀레디의 배로 건너왔다. 사관이 잠시 선장과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가져온 서류를 보이자 선장의 명령에 따라 승무원과 승객들이 모두 갑판으로 불려나왔다. 사관은 사람들 앞에서 선장에게 배가 출범한 곳과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등을 묻고 난 다음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다. 그러다가는 밀레디 앞에 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밀레디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얼마 뒤 사관은 선장에게 다가가 무엇인가 나아지기 속삭였다. 배는 곧 수상경찰선에 끌려 부득가를 향해가기 시작했다. 배가 부득가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사관은 밀레디의 짐을 보트에 옮기게 하고 밀레디에게도 타라고 했다. 밀레디는 잠시 상대방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 다음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누구시죠? 이렇게 특별히 저를 보살펴 주시다니. 저의 제복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는 영국 해군의 사관입니다. 전쟁 중에는 다른 나라 사람을 지정된 여관에 안내해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외국인이 아닌데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마치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빠져나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밀레디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보트에 옮겨 탔다. 보트에는 큰 망토가 깔려 있었고 사관은 그 위에 밀레디를 앉히고 자기도 곁에 앉았다. 5분쯤 지나 보트가 무태 닿으니 마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는 밀레디에 짐을 싣고 두 사람을 태우자 곧 어딘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15분쯤 계속 달린 뒤 밀레디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깥을 내다봤다. 어느새 집들은 보이지 않고 나무만이 빽빽이 우거져 있는 곳에 와있었다. 밀레디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제 마을을 벗어난 모양이군요? 밀레디의 말에 사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화를 내고 울어봐도 사관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으나 그것도 사관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차는 한 시간쯤 달린 뒤에야 이상하게 생긴 어느 쓸쓸한 성 앞에 멈추었다. 철벽을 두드리는 큰 파도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철문을 지나고 다시 문 두개를 지나니 어두운 앞마당이 나타났다. 사관은 마차에서 뛰어내려 허리에 차고 있던 피리를 세 번 불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남자들이 여럿 나타나 마차를 가져갔다. 사관은 밀레디의 팔을 잡고 낮은 문으로 들어가 나선형의 계단을 올라갔다. 묵직한 문이 나타나자 사관은 가지고 있던 열쇠로 힘들여 문을 열었다. 창문에 달린 철장과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는 문으로 보아 그 방은 감방임이 틀림없었다. 밀레디는 힘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이라도 조사관이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렸으나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서너명의 수병이 짐을 가지고 와서 방구석에 놓고 갈 뿐이었다. 사관은 여전히 눈썹 하나 깎다 안고 서있었다. 밀레디는 잠자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먼저 말을 건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어디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유의 몸인지 갇힌 몸인지 갇힌 몸이라면 무슨 죄 때문인가요? 저는 당신을 배에서 이성으로 안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밖의 일은 제가 아닌 다른 어떤 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계단 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인 듯한 발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드디어 그분께서 오시는군요. 사관은 통로를 비켜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자세를 바로 가다듬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밀레디는 어디선가 본 듯한 생각이 들어 한 손으로 의자를 짚고 남자를 쳐다봤다.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남자의 모습이 램프 불빛에 가까워짐에 따라 밀레디의 몸은 점점 뒤로 젖혀졌다. 어머나 어쩌면 아주버 손님이시군요. 그래요. 틀림없이 나아요. 윈터경은 비꼬듯이 말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 성은 내 성이요. 이 방은요? 바로 당신이 머물 방이요. 그럼 저는 감금 당한 건가요? 아마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마치 엄살 부리지 말아요. 자 앉아서 차근차근 얘기나 할까요? 시아주버니와 재수답게 말이요. 윈터경은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이제 됐네. 수고가 많았어. 잠깐 저쪽에서 기다려주게 펠턴. 윈터경의 이야기를 들은 밀레니아가 에디는 윈터경이 자기의 과거와 이번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윈터경의 태도는 부드러웠으나 몹시 엄했다. 15일이나 20일 뒤 나는 군대와 함께 라로셀로 가오. 떠나기 전날 배가 와서 당신을 태평양의 한 섬으로 데리고 갈 거요. 하지만 안심하시오. 동행자를 붙여줄 테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영국이나 유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 남자는 당장의 당신을 죽여버릴 거요. 그때까지는 여기에 있어야겠어. 내가 없는 사이 시중들 사람은 아까 당신을 안내한 저 사관이요. 윈터경은 펠턴이라는 사관을 다시 불러다. 밀레디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밀레디를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누구와 연락을 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엄하게 이르고는 방을 나갔다. 펠턴은 곧 윈터경을 따라 나가서 문을 잠갔다. 잠시 후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총을 든 간수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밀레디는 잠시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었다. 열쇠 구멍으로 누가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금 뒤 밀레디는 억울함과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으로 문쪽으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바깥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다시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펠턴은 윈터경의 명령을 충실하고도 엄중하게 실행했다. 펠턴의 태도가 하도 냉정해서 밀레디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밀레디는 펠턴의 말투로 미루어 짐작해 펠턴이 열렬한 청교도라는 것을 알아챘다.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밀레디는 펠턴을 볼 때마다 자기도 열렬한 청교도인 척했다. 매일 밤 당시에 청교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오랫동안 부르기도 했다. 밀레디의 아름다운 목소리에는 무쇠같은 보처병들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다. 펠턴은 점점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차츰 펠턴은 밀레디를 동정하게 되었다. 5일째 되는 날 밀레디는 스스로 자기 이를 털어놓았다. 밀레디는 솜씨 좋게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를 펠턴에게 한참 동안 들려주었다. 젊고 아름다우며 청교도였던 밀레디는 큰 권력을 가진 귀족의 눈에 들었다. 밀레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귀족의 뜻을 들어주지 않자 귀족은 가장 잔인한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가련한 여자의 어깨에 보기에도 끔찍한 죄인의 문신을 새겨넣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를 마친 밀레디는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자기 어깨를 드러내 보였다. 벨턴은 그 문양이 프랑스의 백합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밀레디는 그래서 더욱 잔인하다고 했다. 영국의 문신이면 법에라도 호소해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문양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일생을 떳떳하게 살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벨턴은 어깨에 새겨진 증거까지 받기 때문에 밀레디의 이야기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벨턴은 그와 같은 이교도의 악행에 몸을 떨며 도대체 그 귀족이란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밀레디는 지금 청교도를 박해하고 있는 버킹엄 공작이라고 대답했다. 버킹엄 공작이 자기가 영국에 돌아온 것을 알고 윈터 경에게 나쁘게 이야기해 이렇게 가두어버린 것이라고 그럴싸하게 둘러대기 까지 했다. 펠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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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아름답고 청순한 희생양의 이야기에 완전히 감동하고 말았다. 펠턴은 밀레디 앞으로 무릎을 꿇어 손에 입맞춤을 하면서 지금까지 악당의 앞잡이가 되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꼭 구해주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다음날 펠턴은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물어보니 성 안에 없다고 했다. 아마 윈터경이 눈치를 채고 펠턴을 멀리 보내버린 모양이었다. 밀레디는 이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나타난 펠턴 저녁 나절이 되자 흐렸던 것이 태풍이 휘몰아치는 날씨로 변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철창 사이로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밀레디는 한 걸음에 뛰어가 창문을 열었다. 어머나 펠턴 씨 어디 가셨어요? 쉿 조용히 하십시오. 이 창사를 끊어버릴 때까지 창을 닫고 잠자리에 들어가 계십시오.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밀레디는 창을 닫고 램프불을 끄고 식히는 대로 잠자리에 들어가 숨을 죽였다. 바람소리에 섞여 간간히 쇠창살 끊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시간쯤 지나자 다시 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밀레디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을 열었다. 철창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나 있었다. 밀레디는 의자에 올라가 윗몸을 창 밖으로 내밀었다. 자세히 보니 펠터는 밧줄에 묶여 바닥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밀레디가 무서워하는 것을 안 펠터는 밀레디의 두 손목을 겹쳐 손수건으로 묶은 다음 그 위를 밧줄로 꼭 묶어서 양팔을 자기 목에 걸었다. 그렇게 밀레디를 업은 펠터는 천천히 성 아래로 내려갔다. 태풍이 흔들리며 가까스로 땅으로 내려와 보니 밀레디는 기절해 있었다. 펠터는 밀레디를 안고 조금 전 경희대가 지나간 반대 방향으로 급히 도망쳤다. 육구 바위 틈을 지나 해안으로 나온 펠터는 휙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에 답하는지 곧 같은 신호가 들려왔다. 5분쯤 지나자 남자 4명이 탄 보트가 나타났다. 보트는 두 사람을 태우고 곧 어둠 속으로 힘껏 노을을 저어 나갔다. 얼마쯤 가니 범선이 한쪽 나타났다. 보트 속에서 정신을 차린 밀레디는 그 범선을 보자 펠턴에게 물었다. 저건 무슨 배죠? 당신을 구하기 위한 배입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어디까지 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요. 다만 포츠머스에 잠깐 들러 나를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포츠머스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윈터경이 명령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펠턴은 씁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떤 명령인데요? 윈터경은 나를 믿을 수 없는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직접 당신을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윈터경 대신에 당신의 유형 명령서에 버킹홈 공작의 서명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빨리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내일이 23일입니다. 버킹홈 공작은 내일 함대를 이끌고 떠납니다. 공작이 내일 떠나다니요? 어디로요? 라로셀입니다. 안 돼요. 떠나게 내버려 두면 밀레디는 저도 모르게 크게 외쳤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못 떠날 겁니다. 밀레디는 기쁨에 몸을 떨었다. 펠턴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펠턴은 선장에게 밀레디를 프랑스의 블루뉴까지 잘 모셔달라고 당부한 다음 포츠머스 근처에서 내렸다. 밀레디는 10시까지 기다리다가 펠턴이 안 오면 그냥 떠나기로 했다. 뒤따라 펠턴이 도망쳐 온다면 베틴에 있는 카르멜파의 수도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펠턴은 8시경 포츠머스 마을에 있는 해군 본부로 가서 가지고 온 서류를 내보였다. 윈터경이 보낸 급한 심부름입니다. 윈터경은 버킹홈 공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펠턴은 바로 공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왜 윈터경이 직접 오지 않고 자네를 보냈지? 어제 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버킹홈 공작이 말했다. 예, 직접 만나 뵙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성안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 그 일이라면 알고 있네. 잡아놓은 여자가 있는 모양이군. 그 여자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아. 얘기해보게. 펠턴이 남이 들어서는 곤란한 얘기라고 하자 공작은 패트리스를 옆방으로 내보냈다. 윈터 남자께서 어제 편지로 샬롯 백슨이라는 젊은 부인의 유형 명령에 서명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그 명령서만 가지고 오면 곧 서명을 하겠다고 했지. 만약 각하께서 그 명령서에 서명을 하실 때 뭐 꺼림칙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버킹홈 공작은 굳은 표정으로 펠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대답할 성질의 것도 아니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각하의 생각에 따라 중대한 일이 결정됩니다. 버킹홈 공작은 그것도 남작이 시켰으리라 생각하고 화를 누그러뜨렸다. 마음에 걸릴만한 일은 조금도 없네. 남작도 이건 알고 있을 텐데. 샬롯 백슨 즉 윈터 부인은 큰 죄를 지은 여자야. 유형 정도로 마무리 지은 건 오히려 너그러운 처분이지. 각하 그 부인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각하도 그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 연약한 부인을 괴롭혀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곧 석방해 주십시오. 뭐야?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나? 이젠 더 들을 것도 없네. 버킹홈 공작은 거칠게 말한 다음 입구 쪽으로 밸턴은 버킹홈 공작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윈터 부인의 석방서에 부디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밸턴은 버킹홈 공작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억지로 서명하게 하려는가? 날 뭘로 하는 거야? 배트리스? 제발 서명을 절대로 안 되네. 정말입니까? 거기 누구 없느냐? 버킹홈 공작은 칼을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펠턴은 버킹홈 공작에게 칼을 뽑을 틈을 주지 않았다. 미리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지고 버킹홈 공작에게 덤벼들었다. 바로 그때 패트리스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들어왔다. 카카, 프랑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뭐, 프랑스에서? 버킹홈 공작은 편지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궁금해서 잠시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 펠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 버킹홈 공작에 몸을 푹 찔렀다. 펠턴은 펠턴은 열린 문으로 재빨리 도망쳤다. 그러나 계단 어귀에서 달려오던 윈터경에게 붙잡혀 근이병에게 끌려갔다. 윈터경은 그날 아침 7시 밀레디의 방 창문에 밧줄이 매달려 있다는 보고를 듣고 밀레디가 도망간 것을 알았다. 그때 문득 다르탄양의 말이 생각나 버킹홈 공작을 보호하러 달려왔던 것이다. 버킹홈 공작과 페트리스의 고함 소리를 듣고 프랑스에서 온 사신도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버킹홈 공작은 떨리는 손으로 칼에 찔린 상처를 누르며 의자 위에 누워있었다. 라포르트냐 그분의 심부름으로 왔나 예 그렇습니다. 안왕후의 충실한 신하가 대답했다. 그런데 조금 늦었나 봅니다. 기다리게 라포르트 누군가 엿듣고 있을지도 몰라 페트리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게 자 무슨 편지인지 어서 내놓게 버킹홈 공작은 괴로움을 참아가며 말을 이었다. 뭐라고 쓰여있나 좀 읽어주게 라포르트는 버킹홈 공작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읽었다. 공장님 당신을 안 뒤로 저는 당신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만 만일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번 프랑스와의 전쟁을 부디 그만둬 주십시오. 이번에 일으킨 전쟁은 종교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 전쟁은 프랑스나 영국 모두 서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몹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저에게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안 버킹홈 공작은 마지막 힘을 다해 듣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버킹홈 공작은 몹시 실망한 듯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달리 직접 전하라는 말은 없었나? 있습니다. 몸조심을 부탁하셨습니다. 죽이려는 자가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것뿐인가 그게 전부인가 그리고 왕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 역시 하느님은 무심하시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난 죽어도 한이 없겠군. 버킹홈 공작은 페트리스에게 다이아몬드 가슴 장식이 들어 있었던 나무 상자와 왕후가 보내준 두 통의 편지가 들어 있는 흰 주머니를 가져오게 했다. 버킹홈 공작은 자기를 찌른 칼을 집어 함께 놓은 다음 이것들을 마지막 추억으로 왕후에게 전해달라고 라포르트에게 알렸다. 그러고는 갑자기 격련을 일으키더니 곧 숨을 거두었다. 윈터경은 베란다에서 그니병에게 감시를 받고 있던 펠턴 옆에서 괴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윈터경의 눈은 저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점에 못 박혀 있었다. 오랫동안 배를 탄 윈터경은 그 점이 프랑스로 가는 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여느 사람이 봤으면 그저 파도에 흔들리는 한 척의 배로 생각했을 것이다. 시간은 9시 10분 전이었다. 밀레디는 약속 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빨리 떠난 것이었다. 윈터경은 펠턴의 시선이 멎은 곳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우선 너 혼자 벌을 받는 게 좋겠다. 저 여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테다. 펠턴은 말없이 흐느꼈다. 윈터경은 계단을 내려가 부드로 뛰어갔다. 카르멜파 수도원 아라미스에게 트루의 사촌한테서 두 번째 편지가 왔다. 그 편지로 콘스탄스가 베틴의 카르멜파 수도원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르탄양은 콘스탄스를 좀 더 자유로운 곳에서 살게 하고 싶다고 아라미스의 사촌에게 말했다. 곧 왕후의 허가짱이 나왔다. 따르탄양은 트래빌에게 휴가를 얻어 마중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때마침 구강이 그니 총사만을 데리고 잠시 파리에 간다고 했다. 기분도 바꿀 겸 사냥을 하기 위해 서라고 했다. 파리에 온 총사들에게는 교대로 4일씩 휴가를 주었다. 트래빌은 다르탄양에게 아주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새 친구와 함께 맨 먼저 휴가를 갈 수 있게 배려해주고 휴가 기간도 특별히 6일간으로 해주었다. 8월 20일 밤 타르탄양과 삼총사는 서둘러 베틴을 향해 떠났다. 마중을 나가는 것이었으나 추기경과 밀레디 때문에 무장을 한 채였다. 한편 밀레디는 25일 저녁 아무 사고 없이 프랑스의 블루뉴항에 도착했다. 밀레디는 곧 추기경에게 버킹엄 공작은 라루셀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고는 다음 지시를 기다리기 위해 베틴의 카르메파 수도원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8시 베틴의 일은 밀레디는 수도원을 찾아가 추기경에 명령서를 내보였다. 밀레디는 곧 방으로 안내되어 식사를 대접받았다. 식사가 끝나자 수도원장이 인사겸에서 이야기를 나누러 왔다. 원래 귀족의 딸이었던 원장은 궁중에 관한 이야기를 특히 듣고 싶어 했다. 이런 시골에서는 더구나 수도원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궁중이나 귀족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밀레디는 수도원장이 좋아할 것 같은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다. 원장은 자기 수도원에 추기경의 미움을 받아 피해온 한 젊은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 여자가 누굴까? 밀레디는 몹시 궁금해서 원장에게 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밀레디를 완전히 믿게 된 원장은 그날 밤 그 여자를 데리고 왔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으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밀레디는 그 여자가 콘스탄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 밀레디를 처음 만난 콘스탄스는 밀레디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에 그만 마음을 푹 놓아버렸다. 밀레디가 다르타냥과 친한 듯이 말하자 콘스탄스는 다르타냥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것까지 말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적은 편지도 보여주었다.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친구들이 곧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감옥소 같은 곳에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서 기다려 주십시오. 한눈에 시브레즈 부인의 글씨라는 것을 안 밀레디는 편지를 읽으며 다르타냥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콘스탄스를 수도원에서 데리고 나가 꼼짝 못하게 잡아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았다. 밀레디는 콘스탄스를 속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다르타냥 일행은 지금 라로셀의 싸움터에 나가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올 리가 없으며 추기경의 꿰매빠진 총사가 변장을 하고서 당신을 잡아오기 위해 그런 가짜 편지를 보낸 것이니 자기 오빠가 조금 뒤에 추기경의 신하로 변장 하고서 마차를 몰고 올 때 그 마차로 자기와 함께 도망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이다. 콘스탄스는 겁이 나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밀레디의 말에 따랐다. 한 시간쯤 지나자 밀레디의 말대로 마차가 도착했다. 둘은 떠나기 전에 식사를 빨리 하기로 했다. 하지만 콘스탄스는 겁에 질려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다. 술잔도 잠깐 입에 갖다 대기만 했다.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자 쭉 마셔요. 이렇게 밀레디가 자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그때 멀리서 급히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말 울음 소리도 들려왔다. 밀레디는 얼굴색이 변해 창가로 다가갔다. 콘스탄스는 벌벌 떨면서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있었다.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보고 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밀레디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곧 금장식과 깃털장식이 달린 모자가 눈에 띄었다. 기사의 수는 둘에서 다섯 고디역 여덟명으로 늘어났다. 맨앞의 기사가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왔다. 밀레디는 갑자기 목이 재어드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맨앞에서 달려오는 남자가 다르 다르 탄양 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어떻게 된 거죠? 콘스탄스가 물었다. 추기경 친위대의 제복이군요. 더 이상 우물쭈물 하지 말고 도망가요. 빨리! 예, 예, 달아나요. 그러나 콘스탄스는 몹시 겁에 질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기사들이 탄 말이 창가를 지나치는 소리가 들렸다. 자, 가요. 어서 가자니까요. 창원 쪽으로 달아날 수가 있어요. 밀레디는 콘스탄스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콘스탄스는 아무리 걸으려 해도 걸을 수가 없었다. 겨우 한 발짝 떼어놓았다 싶으면 곧 무릎이 꺾여버렸다. 아, 어떡하죠? 안 되겠어요. 보다시피 더 이상 발이 말을 듣지 않는군요. 그냥 혼자 가세요. 혼자 달아나다니 당신만 여기에 놔두고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밀레디는 우뚝 선 채 눈을 부릅떠다. 밀레디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다. 밀레디는 갑자기 식탁 쪽으로 뛰어가 재빨리 자기 반지 속에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든 것을 콘스탄스의 술잔 속에 털어넣었다. 불그스름한 알약은 곧 술에 녹아버렸다. 자 마셔요. 이 술을 마시면 용기가 날 거예요. 밀레디는 그 잔을 콘스탄스의 입으로 가져갔다. 콘스탄스는 시키는 대로 술잔을 받아 들이켰다.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밀레디는 악마 같은 미소를 띠며 잔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러나 할 수 없지. 밀레디는 곧 방을 뛰쳐나갔다. 콘스탄스는 밀레디가 달아나는 것을 보면서도 따라 나갈 수가 없었다. 마치 꿈속에서 쫓길 때처럼 아무리 해도 발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콘스탄스는 이마가 타들어가듯 뜨거워졌고 식은 땀이 자꾸 났다. 드디어 밖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화 소리와 채찍 소리가 계단 쪽으로 울려나왔다. 콘스탄스는 너무도 기뻐 큰 소리로 외쳤다. 귀에 익은 다르탄양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다르탄양 다르탄양 당신이군요. 여기에요. 이쪽 콘스탄스는 크게 외쳤다. 콘스탄스 콘스탄스 어디야 어디 있어 다르탄양이 대풀이해서 소리쳤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콘스탄스는 의자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다르탄양 정말 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와주셨군요. 거짓말이 아니었군요. 역시 당신이셨군요. 그렇소. 그렇소, 콘스탄스. 이제야 겨우 서로 만날 수 있게 됐소. 이렇게 말하는 동안 콘스탄스는 숨이 점점 거칠어지고 손은 차가워졌다. 모두 좀 도와주게. 빨리. 이렇게 손이 차가워졌어.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아, 정신을 잃고 말았어. 아라미스가 식탁으로 뛰어가 물을 가져오려고 했다. 그러자 아토스는 몹시 놀란 얼굴로 식탁 위에 술잔을 뚫어지게 들여다봤다. 콘스탄스가 다르탄양의 입맞춤으로 정신을 차리자 아토스가 물었다.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오. 이 술은 누가 마셨습니까? 제, 제가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콘스탄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누가 이 잔의 술을 따랐지요? 어떤 부인이 누굽니까? 그 부인이란 아 아, 그렇군요. 겨우 생각나는군요. 윈터 백작 부인이에요. 내 사람은 한 목소리로 앗 하고 외쳤다. 콘스탄스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콘스탄스는 괴로운 듯 몸을 허우적거렸다. 포르토스와 아라미스가 얼른 부축했다. 다르탄양 다르탄양 어디 계세요? 내 곁을 떠나지 마세요. 이제 저는 죽어요. 콘스탄스는 있는 힘을 다해 다르탄양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러고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끌어모아 가만히 다르탄양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울먹이면서 자기 입술을 다르탄양의 입술에 갖다 대는가 싶더니 그만 숨을 거두었다. 다르탄양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방한 사람들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는 윈터 남작이었다. 윈터 남작은 버킹엄 공작이 숨을 거둔 뒤 곧 포츠머스를 출발해 밀레디보다 3시간 늦게 블루뉴에 도착한 터였다. 윈터 남작은 계속 밀레디의 뒤를 쫓다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윈터 남작은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자기도 함께 복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잠시 뒤 다르탄양이 정신을 차리자 일행은 수도원장을 불렀다. 그리고 콘스탄스를 잘 묻어달라고 부탁한 뒤 아직 슬픔에 잠긴 다르탄양을 데리고 수도원을 나왔다. 밀레디는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다섯 사람은 복수를 맹세했다. 아토스는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밀레디의 첫 남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날 밤 일행은 베틴마을 변두리에서 묻기로 했다. 붉은 망토의 사내 다음날 밤 아토스는 다른 네 사람이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혼자서 거리로 나섰다. 시간은 이미 열 시를 넘고 있었다. 아토스는 누군가의 집을 찾는 것 같았다. 마을 반대편 변두리까지 간 아토스는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길을 물었다. 상대방은 무서운 듯 뒷걸음치며 저쪽을 가리키더니 곧 달아나듯 가버렸다. 내 거리에서 만난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겨우 세 번째에 만난 거지가 아토스가 내민 은화의 혹해 외딴 집으로 들어가는 길모퉁이까지 안내해주고는 황급히 도망쳐버렸다. 아토스는 불빛도 없고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세 번째 문을 두드린 뒤에야 겨우 문이 반쯤 열리며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한 남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 남자는 아토스와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 아토스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방은 무슨 실험실 같아 보였는데 그 남자는 해골조각을 철사로 잇는 일을 하고 있었다. 아토스가 찾아온 까닥을 이야기하자 그 남자는 뒷걸음질을 치며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아토스는 밀레디한테서 빼앗은 추기경의 위임장을 내밀었다. 그제야 남자는 그대로 해주겠다면서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아토스는 볼일이 그것뿐인지 곧 방을 나와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수도원에서 연락이 왔다. 다섯 사람은 콘스탄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한편 아토스는 그 전날부터 플랑쉐드 네 사람의 하인들에게 밀레디가 숨어든 것을 찾게 했다. 하인들은 밀레디가 타고 달아난 마차의 바퀴자국을 더듬기도 하고 술집에 묻기도 한 끝에 가까스로 밀레디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다. 그곳은 아토스 일행이 있는 곳에서 30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서쪽 리스 강가의 아르망티에르 근처였다. 아토스는 무슨 생각이 있는 듯 그날 밤 8시나 되어서야 출발 명령을 내렸다. 네 사람이 모이자 아토스는 데려올 사람이 있으니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전성욕으로 말을 달려 어딘가로 떠났다. 15분쯤 뒤에 아토스는 얼굴을 데리고 왔다. 모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눈짓으로 물었으나 아무도 그 남자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9시가 되자 기사 일행은 드디어 아르망티에이르로 출발했다. 시커먼 구름이 별빛을 가로막고 있어서 밤하늘이 캄캄했다. 윈터경과 포르토스와 아라미스는 붉은 망토의 사내에게 가끔 이야기를 걸었다. 그때마다 그 사내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드디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르망티에이르로 도착하니 길가의 나무 밑에서 그리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모는 밀레디가 장소를 옮겼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안내를 맡겠다고 했다. 밀레디는 리스강을 건너는 나루터에서 조금 떨어진 한 외딴 집에 숨어있었다.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무스크통이 창쪽을 바쟁이 바깥 출입구 쪽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 아토스는 마을에서 뛰어내려 다른 사람들을 바깥 출입구 쪽으로 가게 한 다음 혼자서 창쪽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담을 넘어 창틀로 올라가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검은 망토를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 램프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 여인은 하얀 손을 턱에 개고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으나 밀레디 힘에 틀림 없었다. 분명히 기사들이 찾고 있는 그 여자였다. 그때 말 한 필이 크게 울었다. 밀레디는 얼굴을 번쩍 들었다. 창문에 딱 붙은 아토스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이를 본 밀레디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아토스는 창을 부수고 복수의 화신처럼 잽싸게 방으로 뛰어들었다. 밀레디는 문쪽으로 뛰어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토스보다 더 창백하고 무시무시한 표정을 한 다르탄양이 서 있었다. 밀레디는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다. 다르탄양은 그 여자가 무슨 수를 써서 달아나버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허리에 찬 권총을 꽉 쥐었다. 권총은 치우게 다르타냐. 이 여자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 좀 더 기다려주게. 곧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테니. 모두 들어오게. 모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인들은 문과 창을 지켰다. 죽음을 맞는 밀레디 밀레디는 이 무서운 괴물들을 쫓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두 팔을 크게 벌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더니 윈터 남작의 모습을 보고는 그야말로 비참한 소리로 외쳤다. 당신 네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 우린 샬록 백슨에게 볼일이 있지. 전에는 라페르 백작 부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윈터 부인이었던 여자 말이다. 아토스가 말했다. 그러자 밀레디는 밀레디가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바로 저인데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시겠단 말씀이에요? 네가 저지른 죄를 다스리러 왔다. 딸탄양? 우선 자네부터 이 여자가 지은 죄를 말해보게나. 이 여자는 콘스탄스 보나시베를 죽였다. 그리고 가짜 편지와 독이 든 술을 보내어 나를 죽이려고도 했다. 나는 살았으나 나 대신 브리즈몽이라는 남자가 죽었다. 다음에는 윈터경이 나섰다. 이 여자는 버킹엄 공작을 죽였다. 버킹엄 공작을 죽였다고? 일행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윈터경은 말을 계속했다. 이 여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내 동생은 온몸에 구릿빛의 반점을 남기고 세 시간 뒤에 죽었다. 나는 버킹엄 공작과 내 동생을 죽인 저 여자에게 엄한 벌을 내리길 바란다. 밀레디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괴로움으로 어지러워진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간신히 애를 쓰고 있었다. 이번엔 내 차례다. 아토스가 말했다. 난 이 여자가 처녀였을 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여자와 결혼했다. 이 여자에게 내 모든 재산과 명예를 바쳤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왼쪽 어깨에 백합곤 문신이 박혀있었기 때문이다. 밀레디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재판소가 그런 몹쓸 판결을 내렸는지 말해보세요. 그 판결을 집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잠깐 누군가가 말했다. 거기에 대해선 내가 대답하지요. 붉은 망토에 사내가 나섰다. 뭐예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밀레디는 두려움으로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모든 눈길이 한꺼번에 그 사내에게로 쏠렸다. 아토스 외에는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 사내는 천천히 밀레디에게 다가갔다. 이었고 식탁을 가운데 두고 밀레디와 마주서자 사내는 쓰고 있던 복면을 벗었다. 밀레디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검은 머리와 수염에 둘러싸인 무표정하고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니 설마 하고 중얼거리며 벽이 있는 데까지 뒷걸음질을 쳤다. 아니 아니야 귀신이라도 나타난 거야 그 남자가 아니야 사람 살려 밀레디는 목에 무엇이 걸린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고는 마치 벽에 도망갈 길이라도 뚫려 있는 듯 벽을 향해 몸부림을 쳤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일제히 물었다. 이 여자에게 물어보시오. 보다시피 나를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요. 그 사내가 말했다. 릴에 처형 담당자 밀레디가 외쳤다. 밀레디는 미친 듯 벌벌 떨다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며 무릎을 털썩 꿇었다.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 여자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 사내가 말했다. 난 릴에 처형 담당자 였습니다. 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사내는 자기의 지난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내의 동생은 베네딕트 파 수도원의 사제였다. 사제는 같은 수도원에 있던 아름다운 수녀 밀레디의 게임에 빠져 재단의 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기로 했다. 그러나 둘은 도망을 가기도 전에 그만 붙잡히고 말았다. 밀레디는 일주일 뒤에 감옥지기의 아들을 꿰어 도망을 쳤으나 사제는 십년 금고형과 문신형을 받았다. 그래서 사내는 친동생에게 문신을 찍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 동생을 그 꼴로 만든 밀레디도 마땅히 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내는 밀레디를 찾아내어 어깨에 문신을 찍고는 도로 놓아주었다. 얼마 뒤 사내의 동생이 감옥을 빠져나와 달아났기 때문에 처형 담당자인 사내는 공범으로 몰려 동생이 스스로 나타날 때까지 동생 대신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도망간 동생은 다시 밀레디를 만나 베리로 가서 사제가 되었다. 그런데 밀레디가 동생을 배신하고 영주인 라페르백작과 결혼했다. 그 바람에 동생은 절망한 나머지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형이 자기 대신 감옥에 갇혀 있음을 한 동생은 당장 자수를 했다. 그리하여 처형 담당자인 형은 가까스로 감옥에서 풀려났으나 동생은 감옥 안에서 목을 메어 자살해버렸다. 사내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토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를 어떤 벌에 처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여야 한다고 했다. 밀레디는 흐늦게 울며 무릎을 끌은 채 재판관들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갔다. 아토스는 밀레디 쪽으로 한 손을 내밀고 선고를 내렸다. 샬롯 백슨 라페르백작 부인 밀레디 드 윈터 당신의 죄는 신이라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기도할 것이 있거든 하라. 당신에게 내릴 벌은 이미 결정되었다. 죽이는 수밖에 없다. 밀레디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럴 힘이 없었다. 밀레디는 순순히 그 외딴 집을 나왔다. 벌써 한밤중이었다. 가느다란 달이 아르멩테에르의 작은 마을 위로 떠오르고 바로 앞에 흐르는 리스강이 하얗게 빛났다. 크리모와 무스크통이 양쪽에서 밀레디의 팔을 잡고 처형 담당자가 그 뒤를 따라갔다. 윈터경, 다르타냥,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도 그 뒤를 따랐다. 플랑시아 바쟁이 맨 뒤에서 따라갔다. 강가에 이르자 처형 담당자는 밀레디에게 다가가 손과 발을 묶었다. 그제야 밀레디는 침묵을 깨고 자기를 변명하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처형 담당자는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처형 담당자는 말했다. 그리고 밀레디를 배에 태웠다. 배는 리스강 왼쪽 기슭을 향해 움직였다. 배가 강가에 닿자 배 속에서 밧줄을 푼 밀레디가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이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밀레디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드디어 처형 담당자가 양손을 쳐드는 모습이 이쪽 강가에서도 보였다. 딸빛에 커다란 칼날이 번쩍였다. 드디어 밀레디가 이 세상을 떠났다. 3일 뒤 내 총사는 파리로 돌아갔다. 체포된 다르탄양 다음 달 6일 국왕은 라로셀의 진지로 돌아가기 위해 파리를 떠났다. 동료들은 다르탄양 등 내 총사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 어느 날 네 사람은 길가에 술집에 앉아있었다. 그때 라로셀 쪽에서 한 남자가 말을 타고 달려왔다. 그 남자는 술집 앞에 다다르자 말을 멈추더니 다르탄양 일행을 유심히 바라봤다. 거기 계시는 분이 다르탄양 아니요? 그 남자가 말했다. 다르탄양은 그 남자를 보고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다. 맹이라는 마을에서 본 바로 그 스스께끼의 사내였기 때문이다. 다르탄양은 곧 칼을 뽑아 들고 입구로 뛰어갔다. 그 남자는 오늘은 도망갈 생각을 않고 마을에서 뛰어내리더니 다르탄양 에게로 걸어왔다. 드디어 당신을 잡았군. 오늘은 놓치지 않겠어. 다르탄양이 말했다. 나도 달아날 생각은 없어. 오늘은 내가 당신을 찾아왔으니까. 폐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오. 자, 그 칼을 내게 주시오. 반항에도 소용없어. 당신은 누구요? 다르탄양은 칼을 내렸으나 아직 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물었다. 리슐리 외추기경의 사신 기사 로시포르요. 당신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어. 이때 아토스가 나서면서 우리도 마침 추기경 한테 가려고 하던 차민이 체포하지는 말고 넷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했다. 로시포르는 좋다고 했다. 일행은 곧 라로슬의 진지로 향했다. 이윽고 삐에르다리에 있는 추기경의 숙소에 이르자 셋은 문 밖에 남고 다르탄양만 혼자 들어가 추기경 앞에 섰다. 당신을 체포시킨 것은 나요. 추기경이 말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까닭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포를 당해도 좋은 단 하나의 이유를 아직 추기경 께서는 모르고 계시니까요. 추기경은 다르탄양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음, 그건 무슨 말이지? 추기경 께서 먼저 저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죄는 자네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목이 붙어있지 못할 큰 죄이다. 어떤 죄입니까? 다르탄양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프랑스 왕국의 적과 내통한 죄,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죄, 지휘자의 계획을 망치게 한 죄야. 그런 죄로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르탄양은 밀레디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이었다. 나라의 처벌로 문신을 받은 여자. 프랑스에서 이미 결혼을 했으면서 영국에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여자. 두 번째 남편을 죽였고 여기 있는 나도 죽이려고 한 여자가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구야? 밀레디입니다. 아마도 카카께서는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믿었을 것입니다. 만일 윈터 부인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처형을 하면 되는 거야. 처형은 벌써 끝났습니다. 처형을 누가 했단 말이냐? 저희가 했습니다. 가두어 놓았나? 아니요. 죽여버렸습니다. 뭐라? 죽여버렸다고? 죽이경은 죽이경은 자기의 귀를 믿을 수 없는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죽였다고? 다르탄양은 밀레디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했다. 다르탄양의 말을 다 듣고 난 죽이경은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는지 얼굴에 밝은 빛을 띄었다. 그럼 자네들은 살인을 했군. 죽이경은 그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각하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응 그건 알고 있어. 자네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죽이경이 말했다. 미리 말해두지만 자네는 언젠가 처형 당할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이경의 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각하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위임장? 예. 죽이경 각하의 위임장 말입니다. 누구의 서명이 되어 있나? 각하의 서명입니다. 뭐? 내 서명이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말게. 이걸 보십시오. 각하께서 직접 쓰셨고 직접 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타르탄양은 아토스가 밀레디에게서 빼앗은 서류를 추기경에게 내밀었다. 추기경은 서류를 천천히 붙어받다. 이 서류를 가진 사람이 행한 일은 내 명령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행한 일임을 증명함. 16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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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리슐리회 서류를 살펴본 추기경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 모양이군. 좋아. 기족이 어떻게 죽나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지. 다르탄양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추기경은 생각에 잠긴 채 손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고 다르탄양을 바라봤다. 그러다가 천천히 서류를 찢어버렸다. 다르탄양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추기경은 탁자 앞으로 다가가선 채로 거의 다 써가던 한 장의 양피지에 두세 줄의 글을 덧붙인 다음 서명을 했다. 뿔뿔이 흩어진 총사들 내 처형 명령서인 모양이군. 다르탄양은 또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 이걸 주지. 자네의 서류를 빼앗은 대신 이걸 주는 거네. 여기에는 이름이 쓰여있지 않으니까 자네가 직접 쓰게. 추기경이 다르탄양에게 말했다. 다르탄양은 잠시 주저하다가 서류를 받아 한눈에 훑어봤다. 그것은 총사대의 부대장 임명장이었다. 다르탄양은 추기경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각하 저의 목숨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차라리 저의 새 친구가 더 적합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총사대의 부대장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넨 정말 좋은 남자야 다르탄양. 추기경은 다르탄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해서 기분이 좋았다. 이 임명장은 자네 마음대로 사용하게 이름이 적혀있지는 않지만 자네에게 준 것이라는 걸 부디 잊지 말아주게. 추기경은 뒤를 돌아보고 소리를 높여 로시포르를 불렀다. 로시포르는 곧 추기경 앞에 나타났다. 로시포르 이 사람하고 인사하게 따르탄양이네. 나와 아주 친한 사이이니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하게. 로시포르와 다르탄양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함께 추기경의 방을 나왔다. 아 또 만나겠군. 그렇지 않소?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다르탄양이 대답했다. 언젠가 때가 올 것이여. 그때 추기경이 문을 열며 물었다. 아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둘은 서로 웃으며 악수한 뒤 추기경에게 인사를 했다. 다르탄양이 나타나자 아토스가 말했다. 기다리다가 좀 있으셔서 그냥 돌아갈까 했는데. 아 보다시피 이렇게 돌아왔네. 그저 무사한 것만이 아니라 큰 은혜까지 입고 돌아왔지. 은혜라니 무슨 말인가. 이따가 이야기하지. 약속대로 그날 밤 다르탄양은 아토스의 숙소로 가서 추기경과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부대장 자리를 아토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아토스가 말했다. 자 들어봐. 이건 나에겐 너무 과분한 거고 라페르 백작에겐 너무 보잘 것 없는 거야. 그 임명장은 자네 것일세. 다르탄양은 이번에는 포르토스의 방으로 갔다. 새옷을 입어보고 있던 포르토스는 다르탄양이 임명장을 내밀자 깨끗이 거절했다. 포르토스는 어떤 돈 많은 미망인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기회에 총사대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다르탄양은 끝으로 아라미스에게 갔다. 아라미스는 군대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다르탄양은 다시 아토스에게로 갔다. 아토스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다들 거절하는군. 자네야말로 그 임명장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 아토스는 이렇게 말한 다음 펜을 들어 임명장에 다르탄양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이제 나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게 됐군요. 씁쓸한 추억만 남을 뿐. 다르탄양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다르탄양의 얼굴을 적셨다. 자네는 아직 젊어. 씁쓸한 추억도 언젠가는 즐거운 추억으로 바뀔 때가 오겠지. 아토스가 말했다. 버킹엄 공작이 약속한 영국 함대와 파견군의 지원이 끊긴 라로스레 영국군은 1년간 버티다가 끝내 항복했다. 1628년 10월 28일에 1위였다. 그해 12월 23일 국왕은 파리로 돌아왔다. 다르탄양은 부대장의 계급장을 달았다. 포르토스는 총사직을 그만두고 다음 해에 결혼했고 무스크통은 화려한 하인복을 입고 금빛나는 마차 뒤에 타고 싶다는 평생 소원을 이루었다. 아라미스는 로렌 지방으로 여행을 간 뒤 갑자기 모습을 숨기더니 친구들에게 조차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슈브레즈 부인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아라미스가 낭시의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쟁은 수도원의 하인이 되어 있었다. 아토스는 1631년까지 타르탄양이 지휘하는 총사대에 남아있었다. 그러다가 투르를 여행한 뒤 루시옹에서 얼마간 유산을 받자 군대에서 나왔다. 물론 크리모는 아토스를 따라갔다. 타르탄양은 로시포르와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로시포르에게 상처를 입혔다. 네 번째 결투 때는 꼭 자네를 죽일 것 같군. 타르탄양이 로시포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네. 난 자네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자네에게 호의를 갖고 있네. 무엇보다도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 추기경에게 일러 자네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것쯤은 내게 별일도 아니었거든. 둘은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터놓고 껴안았다. 플랑신은 로시포르의 힘으로 친위대의 중사지위를 얻었다. 보나시회는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고 또 알려고 들지도 않았다. 어느 날 보나시회는 추기경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추기경은 사람을 보내 보나시회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다음날 저녁 7시 루브르 궁으로 간 보나시회는 두 번 다시 포스와 웨르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추기경의 도움으로 어느 경치 좋은 성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